띵띵띵 띵띵띵 이어서 에잇! 이 건방진놈! 토노산맨! 에잇! 이 건방진놈! 나도 몰라 새로운 사건이야 그냥? 오늘 밤의 달 선명하게 내리에 새겨두어라! 니 녀석이 볼 수 있는 마지막 만월일테니까 말이지 호잇! 뭔데? 가거라 아쿠다이칸! 이 무슨 상황인데 갑자기? 일단 봐 나도 몰라 보름달 만이 알고있는 오늘 밤 대지의 쓰러질 전산은 누구일까? 다음주 어둠의 사자 부활! 기대해주세요 10월 14일 오후 5시 31분 나루오도 법률사무소 나루오도가 누구냐? 주인공 변호사 신입 변호사 마요이 영매사 나루오도를 도와주고 있어요 아... 우와 정말 재밌었어 각오해라 아쿠다이칸 아... 인기 TV 프로그램인가 봐요 텔레비 보인거였어? 오앗! 핏자루 휘두르지 마! 아 거기 있었네 나루오도? 있는... 있는지도 몰랐던거냐? 그리고 뭐야 저 희한한 녀석들은 으잉! 나루오도 모르는거야? 뭐예요 이게? 최고 인기 히어로 토노사맨이잖아 젊은이? 몇살을 말하는건데? 10살숨? 젊은게 아니라 어린거잖아 애들처럼 굴지 말라고 열일곱살이에요? 그치만 나도 아직 일곱살이라군 10대거든 나루오도하곤 달라 근본적으로 사람을 늙은이 취급하지마 나도 24세 24살에 변호사가 됐다구요? 아주 훌륭한 변호사지 신입신입 같이보면 되겠네 진짜 멋있다니까 아무튼 엄청나 인기야 초등학생 장르의 희망이 1위가 토노사맨이라고 나는 커서 훌륭한 토노사맨이 될거야 말도안돼 뭐 그건 그렇고 이제 토노사맨도 봤으니 슬슬 사무소 문을 닫아볼까? 아니 일 안 해요? 손님이 안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손우사면을 봐야 돼 손님도 전혀 안 오는데 이래도 되는 걸까? 그로부터 1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손님 없이 아 지루씨의 사건은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지만 나루오드 법률사무소는 왠지 화제가 되지 않았다 어떻게 한다? 이번 달 월세 하 괜찮아 이제 슬슬 엄청 큰 을료가 들어올 테니까 아 뭔가 느꼈나봐? 영매사가 뭔가 느꼈어 걱정이 없어 영매사는 미래일을 알기 때문에 10월 16일 오전 8시 14분 나루오드 류이치의 침실 네 나루오드입니다 아침 뒷바랏부터 뭐지? 토토... 토노사맨이... 토노사맨이 체포됐다구! 어! 응? 만화 캐릭터잖아? 근데 체포됐어. 무슨 말이야? 그래! 토노사맨이... 괴인을... 해치워버렸대. 진짜 죽였다고? 모르겠어. 그게 뭐 어쨌다고? 괴인을 물리치는게 토노사맨이 하는 일이잖아. 그건 TV안에서나 그렇지! 나도 TV얘기하는건데? 그게 아니고 정말로 해치워버렸다니까! 토노사맨 스피어로 괴인을 찔러버렸다구! 어? 뭔 소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빨라 사무실로 와 봐 어서! 삐잇! 토노사맨이 토노사 스피어로 해치워버렸대. 뭔 소리야? 10월 16일 오전 9시 22분. 나루호도 법률사무소. 마요인은 저기 있군. TV로 보고 있다. 그럼 다음 뉴스입니다. 아동인기 프로그램 오해 도전사 토노사맨에서 토노사맨 역을 맡고 있는 니보시 사부로씨가 살인 용사로 체포되었다는 것이 조금 전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괴인 아쿠다이칸 역인 이부쿠로 타케시시 아쿠다이칸의 인형 옷 속에서 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어? 담궜어. 진짜로 담궜어. 진짜 담궜어? 사체에는 토노사맨 스피어가 박혀 있었으며 그... 창! 어. 경찰은 이것을 흉기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SBS! 조어민입니다. 뭐랄까... 농담 같은 사건인데? 안공이야. 세상에 총 말이 왔나봐. 따르르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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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울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에? 나로우더 법률사무송입니다. 에? 나로우더. 토... 토노사맨한테 전화가... 어? 의뢰가 왔나봐. 변호해달라고. 뭐라고?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삐익! 토노사맨한테 전화가... 빨리가자다. 로드업! 어? 어딘? 토노사맨이 유치장에 잡혀있대! 이 사건을 우리들의 첫 사건으로 삼는 거야. 바로 이동? 조사? 이야기 제시? 1대2등. 아, 어드벤처게임이구나. 유치장으로 가. 음. 10월 16일. 모시각 유치장 면회실. 후원 감사합니다. 게임 소리 좀 키워주세요. 이게 토노사맨이야. 뭐예요? 울버린 아니에요? 어? 세이버투스. 자, 마요이. 니가 동경했던 스타분이네. 저기... 정말로... 저게 토노사맨이야? 저거라고 하지마. 리보시스... 아니... 리보시삼으로. 이 사람이 리보시삼으로야? 네. 이번 사건의 토노사맨. 어...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나로도... 보안이 저질렀을 거야. 관상충이네. 차린 정도는 가볍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 거야? 저기... 아, 네. 무슨 일이시죠? 아, 아니에요. 아, 저 자식이 불렀잖아. 알아요. 실망하셨기에 저, 저 직접 보시고. 탕, 탕치도 하나요? 전 보시는 대로 얼굴이 이래서 말이죠. 토노사맨 역을 맡았을 때 결심했어요. 이 역이 끝날 때까지 절대로 얼굴을 공개하지 않겠어라구요. 무섭게 생겨서. 선역 같지 않아서. 아이들의 꿈을 깨워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 책임감이네. 그랬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이제 아이들은 토노사맨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특! 에헤헤이! 에헤헤이! 나로도! 왜 그래? 좋은 사람이야. 그렇네. 절대로 하지 않았을 거야. 수라 좀 크네. 이야기를 일단 해보겠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우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 좀 해주실래요? 네, 송구합니다 에, 그러니까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 연습이 있어서 우리들은 A2 촬영소에 모였습니다 아침 10시부터 토너 서면에 액션에 대한 협의를 하고 저녁 5시부터는 그 리허설이 있었습니다 10시부터는 모여있고 5시부터 리허설 아니, 나중에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기억해놔요 그런데 저녁 5시에 스태프들의 스튜디오에 모여보니 꽤 인 아쿠라이컨이 세트장판에 쓰러져 있다더군요 억울한 일이죠 억울한 일 뚫렸어 인형 옷을 벗겨보니 아쿠라이컨 인형으로 당하네 이브 크로시의 시체가 가슴에 토노사멘 스피어가 찔려 있었습니다 토노사멘 스피어? 네, 토노사멘의 무기로 긴 창입니다 모여서 연습하려고 했는데 죽어있었어 그런데 용의자로 지목됐어 왜지? 읽어보면 알겠지? 이 사람 창이라서? 읽어보면 알겠죠? 토노사멘이란 대체 뭐죠? 죄송합니다 이 사람 기본적인 상식도 없는... 니가 나 원피스 안 봤다고 지살아서 똑같아 똑같아! 지살아라니요! 은연중에 왜 본심을 말해요? 방송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제 아시겠죠? 원피스 안 보면 이런 취급 받는 거야! 기본적인 상식도 없는 풋내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취급 받는 거라고요 기본적인 상식도 없는 풋내기 취급을 받는 거야 아셨어요? 네 누가 풋내기라는 거야? 이게 아무리 말해보지만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사람들은 그게 인정을 안 하는 거지 토노사멘은 어린이들을 위한 시어로 액션극의 주인공입니다 에도네... 네오 에도시티를 무대로 숙적그인 아쿠다이칸과 사투를 펼치죠 뭐 매번 승부는 나지 않지만요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스승부가 나버릴 줄이야 아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네오 에도시티 대체 어떤 곳이지? 알리바이가 있었어 아 사건이 있던 날 당신은 뭐 했죠? 그날은 아침 9시에 스튜디오에 갔습니다 그렇지 연습하고 있었구나 점심 무료까지 액션 내용을 결정했었죠 오후에는 5시부터 리허설이라서 점심 식사 후에는 대기실에서 낮잠을 잤습니다 눈을 떠보니 집합시간이 5시가 넘었다군요 아 이미 죽어있었어 이미 죽었지 서둘러 스튜디오에 갔더니 다들 무서운 표정을 하고 있고 그대로 체포되어 이렇게 유치하지 않게 사건 당일 오후에는 계속 잤다는 얘긴가 뭐랄까 한가한 시어로 그러구만 수송가입니다 저기 현장에도 가보고 싶습니다만 아 에이토 촬영소 지도를 그려서 드리겠습니다 와 나로도 빨리 가보자 완전히 견학하는 기분이로군 빨리 가고 싶어요 쟤는 쟤는 팬이어서 평상시에 쟤는 지금 사건에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어 그냥 미친놈이라고 볼 수 있어 그러면 뭘 제시할 게 뭐가 있지 이동합니다 저 가슴털을 좀 조사해보는 거 어떨까요 가슴털? 네 조사한다 혈언이 있을 수 있어 안 나와 근데 아 배경만 나와 하하 후원 감사합니다 이동해 촬영소 정문 앞으로 10월 16일 모시각 에이토 촬영소 정문 앞 와 여기서 토노사맨이 만들어주는 거구나 엄청나 깜짝했어 야 거기 너희 함부로 들어오면 안 돼? 아 아니 저희는 저기 변, 변호사인데요 아 그리야? 이 아줌마는 경비원이야 너희 같은 호기심 많은 구경꾼이 못 들어오게 하는 게 내 일이야 구경꾼? 구경꾼? 너희도 그거지? 어제 사건 얘기를 듣고 재미살아 온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어? 하여간 요즘 젊은 놈들이여 변호사도 아닌 것들이여 변호사를 어 어 자칭해가지고 이 따로도 나도 언젠가 이렇게 되는 걸까나 아마 그렇지 않을까 잠깐! 너희 말이야 사람이 말하면 제대로 들어야지 어 제시합니다 여기서 뭘 제시할 수 있죠? 약도가 없네 변호사 배치 보여줘 보여줘 변호사 배치 보여줘 권위에 약해 여러분들이 뭐야 그건 이 아줌마한테 주는겨? 안먹혀 이야기를 해야 돼 촬영소에 대해서 이 촬영소는 어떤 곳인가요? 에에에에 이 A2 촬영소는 아이들의 꿈을 만들어내는 곳이야 아줌마도 옛날엔 말이지 설마 스타였나요? 소풍 관리하는 사람들 사이에선 조금 유명한 스타였어 헤아 여기도 그래 지금은 많이 낡았지만 말이야 10년 전에는 그야말로 꿈의 스튜디오였어 그 시절에는 이브 크로시도 최고의 스타였다고 죽은 사람 어어어어어 이브 크로시 피해자 말이야 피해자 괴인 아쿠나이칸 지금은 괴인같은 별 볼일없는 역할이나 하지만 물어봐야되지 않을까 이.. 니보시 사무로씨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은 아니다 말이야 얼굴이 좀 그래서 그렇지 도저히 사람들 앞에 내세울만한 그런 얼굴이 아니라고 밥맛이 떨어질 지경이야 아니 심하네 보고있으면 밥맛이 싹 사라져 내가 원래 말이야 체중이 60kg였어 근데 이브 크로시가 어 아 이브 크로시가 아니지 걔는 옛날에 잘 나갔던 사람이지 그.. 누구야 사무로씨였나? 사무로 사무로씨를 만나고 나서부터 3개월만에 48kg가 됐어 그정도의 인간이야 그정도로 밥맛이 떨어질 지경인 인간이야 니보시 다이어트야 그게 니보시 다이어트야 그런만큼 이번에는 찬스다라면서 열을 올리더니 설마 이브 크로시를 해칠 줄이야 그치만 아직 니보시 씨로 정해진게 아니잖아요 시끄러워 니보시가 틀림없어 난 딱 알아 내 본능이 말해주고 있어 왜왜 물어봐 왜왜 본인이 생각하느냐 응 왜 니보시 씨를 범인이라고 생각하시죠 아줌마는 말이지 어제도 여기 계속 있었어 오후 1시부터 시체가 발견된 5시까지 계속 말이야 뭐였어 살인 현장인 스튜디오에는 이 길에서 왼쪽으로 가면 나오는데 말이야 왼쪽으로 가면 스튜디오로 가려는 사람은 반드시 여기를 지나쳐야 하거든 그치 근데 1시부터 살인이 일어난 2시 반까지 여길 지나간 사람은 단 한 명이야 누구냐 그게 니보시? 그게 니보시 씨였다 그 말씀인가요? 그렇지 이 아줌마는 봤단 말이여 하지만 니보시 씨는 대기실에서 자고 있었다고 하던데요 물론 그렇게 말하겠지 갸도 바보는 아니니께 하지만 여기 지나가나가는 건 갸밖에 없었단 말이여 틀림없이 범인이여 가짜가 지나갔을 수가 있어 가짜 위증을 하거나 가짜를 지나가는 건데 느낌이 위증하는 느낌은 아니야 그쵸? 이브크로 씨는 옛날에 스타였대 죽은 분이죠? 어떤 분이라니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건 그리야 이브크로 다큐 씨 영원한 대액션 스타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 다이너마이트 사무라이 시리즈 사무라이 시리즈 알아? 근데 5년 전에 말이야 촬영 중에 사고를 일으켰어 그게 불행의 시작이었어 이제는 어린이 프로그램에 악역이나 하게 되었어 아이고 사무려 출연연어 말이야 참으로 안타까운 얘기야 그럼 너희도 얻어 어서 집에가서 어... 밥이나 처먹어 꺼져 여기서봤자 아무것도 안 나와 알았어 저기 저희는 니보시 씨의 의뢰를 의뢰로 조사하러 왔는데요 헥! 너희 말이야 생긴 것부터가 밥맛이 떨어져 지금부터 48kg에서 40kg까지 줄일 수가 있어 크 너희들 면상만 보고 말이야 갸가 쓴 의뢰서를 보여줘봐 그러면 이 아줌마가 입장으로 허락해 줄 수도 있을 테니까 말이야 이 아줌마 왜 이렇게 까칠하게 나오는 거지? 입 닥쳐! 이게 나의 권한이야 그러면은 그거를 보여줘야겠네 니브로 씨한테 다시 받아와야 되죠 그래서 이동을 해 여기로 가가지고 유치장에서 걷어와야 돼 이 사람한테 아! 어떻습니까? 저런 소분 얘기는 역시 저런 범인 취급하고 있겠죠 그 그렇잖아요 그 진하로도 예예 기껏해야 용의자쯤으로 보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게 그 말 아니야? 밤맛 떨어진다고 했어요 소... 송구합니다 송구합니다 입버릇이네 자 써주세요 알려봐 아줌마 저기 촬영수 정문에 있는 경비원 말인데요 아 그 아줌마 너무해요 저보고 생긴 것부터 수상하대요 아 네 실은 유전했어도 그런 소위 들었습니다 막말만 그 가변을 벗어라더군요 욕쟁이 할머니 욕쟁이 할머니 욕쟁이 할머니 그 사람 높은 분들에게는 어쩔 줄 몰라하지만 한 번이라도 얕잡아 보이면 평소 머리 꼭대기에 있으려 합니다 강약약강약 음 크... 최악이야 죄송합니다만 의뢰서를 써주실 수 있... 아니구나 죄송하지만 의뢰서를 써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송구스럽습니다 아 의뢰를 했다고 그래야지 통과할 수가 있어 이게 그 순서가 있구나 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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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으로 그 아줌마를 돌파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또 온 김에 이거 안... 대화 안 한 거 있죠? 알리바이 리부시씨 무언가 죄게 숨기고 있는 거 없나요? 자고 있다고 하더니 지나갔다고 했어 그죠? 뭐야 그건 아...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아까 당신은 낮부터 대기실에서 낮잠을 잤다고 말씀을 하셨죠? 네 푹 잤습니다 하지만 경비원 아줌마가 목격했다는데요 당신이 살인 현장으로 간 관경을 말이죠 뭐... 뭐라고요? 그...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저는... 낮잠을... 리부시씨 사실대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신찬변호사 살아서 쉽게 질지도 몰라요 송구합니다만 전 틀림없이 자고 있었습니다 맹세합니다 뭔가 수상하죠? 아줌마가 잘못 봤을 겁니다 수상한 느낌은 있어? 어떻게 된거지? 거짓말하는 거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지나간 걸 봤단 말이지? 잤는데? 몽유병이 있어 그럴 수도 있어 오케이 일단 가봅시다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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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깄습니다 아주머니 리부시씨에게 받은 의뢰서입니다 엏 이 삐뚤빼뚤한 글씨를 보니 갸가 쓴 게 확실하구만 편견이 근데 맞네 그놈은 그 인성만큼 글씨체가 삐뚤빼뚤해 확실해 이건 리부시꺼야 자도 이런 믿없지 않은 변호사에게 의뢰하다니 말이여 안그려 제게 물어보셔 봤자 뭐 알았어 들여보내 주제 단 여기서 왼쪽에는 스튜디오 방면만이야 다른 데는 가면 안 돼 알았어 오른쪽은 금지야 못 참겠는데 이거는? 스탭 작업장이 있는데 아무도 들여보내면 안 된다 라고 형사가 단단히 이뤄뒀거든 뭐뭐 함다 이거 하는 형사가 있어 그 이름 뭐였더라 까먹었는데 이근 이근대휘님 말고 이근대휘님도 함다 근데 여기 있어 여기 캐릭터 아 그 캐릭터가 있는데 이쿠브로 형사였나 아무튼 있어 아 마요이 이거 좀 봐봐 나로도 응 경비실에 지도가 있어 이 촬영서 지도 아 아 정문에서 그 스탭 구역은 가면 안 돼 응 스튜디오는 가도 돼 응 1,6 한 장에 500원이야 좋아 그럼 가자 나로 얻어 500원 500원 나 나 500원 이 평면도를 가져가려면 500원이야 한 장에 500원이라고 알았어 제가 얻었어요 보면은 이렇게 돼있어요 아하 게이트가 있고 여기서 정문에서 아하 왼.. 오른쪽으로 가야돼요 왼쪽은 스탭 구역은 가지 말라고 그랬지 가지 말라고 그랬어 가지 말라고 그랬어 가보자 아니지 왼.. 오른쪽으로 가면 안 되지 아닌가 왼쪽으로 가면 그냥 여기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지 말라고 그랬어 왼쪽으로 가.. 어 왼쪽.. 어 오른쪽으로 가지 말라고 그랬어 스탭 구역에 가지 말라고 아니지 정문에서 출발하면 왼쪽은 가도 되고 오른쪽은 가면 안 돼 지도를 뒤집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니까 그니까 스탭 구역을 가도 되고 스탭 구역을 가지 말라고 그랬어 스튜디오만 볼 수 있다고 그랬어 근데 왜 이게 왼쪽이 진짜 뒤집힌 거 같아 아 왜.. 왜 저러고 있는 거지? 마음대로.. 마음대로 가져가서 아 화나.. 화나신 거야? 응 빨리 도망가 기괴.. 펄하.. 앗! 앗! 당신이 여전의 살인범 앗! 여전의 실수증 형사님 당신들 때문에 미치르기 검사님이 조금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홍차를 마시면서 창가에서 상념에 잠겨 있습니다 우리대로 어쩌라고요? 맞아요 내 죄 당신이 수사가 엉터리라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앗! 앗! 비터넛고 형사 조용해졌네 아픈 곳을 찔린 모양이야 어.. 어차피 내가 좀 심했나봐 의외로 섬세한 사람인 것 같구만 그렇습니다 본관 탓입니다 다른 사람 탓을 해도 자신의 마음하고 못 속입니다 뭐 괜찮아요 다음부터 잘하면 되죠 그.. 그렇습니다 것보다 왜 당신들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까? 그.. 그게 말이죠 우리들이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앗앗! 따라하면 안답니다 저 정체성이 무너집니다 하하하하 재밌는 사람이네 나로도 흫 자 이야기합니다 자 조사 상황이 어떻게 됐죠? 그런 거 알려주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항상 안 알려줘 나로도 그렇게 직설적으로 모르고 소용없을 것 같은데 말이지 그럼 형사님 그거 주세요 그거? 부검 기록 말입니다 이번에는 최신대어 틀을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전 사건에서는 본관이 실수될 거하니 이걸 준다고? 사설 형사 아니 변호사한테? 응 2시 30분 그리고 변호사가 그것도 해요 수사도 해요 그래요? 감정이 된 거지? 2시 30분에 죽었대 근데 왜 어째서 니보시씨가 체포된 건가요? 간단합니다 살인사건은 요 앞 제1스튜디오에서 일어났습니다 피해자가 제1스튜디오에 들어간 것이 오후 1시 이때 피해자 이외 사람들은 스튜디오에 없었습니다 아 그리고 피해자가 죽은 시간은 해부결과 오후 2시 30분 그 사이 스튜디오에 간 사람은 단 한 명 니보시 4분 5입니다 아 그저 말고 스튜디오에 갈 수 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애초에 이 사람밖에 없어 간 사람이 거짓말 같으면 경비원 아줌마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뒤로 가거나 뭐 이런 게 아니면은 응 그치 답 넘어서 가는 거 이런 거 아니면 나로도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누가 봐도 범인은 네 모짓씨밖에 없잖아 문제 발언은 삼가해줘 거짓말 할 수도 있어요 저기 경비하는 아줌마 말인데요 아하 아주 착하고 마음씨 좋은 아줌마입니다 에? 어디가? 경찰 수첩을 보였더니 녹차와 양갱을 내줬습니다 강량 약강이야 그 아줌마 권력 앞에선 저 자세네 더구나 우리 경찰을 위해 증거품까지 줬습니다 아! 그럴 수가 뭐죠? 뭡니까? 증거품이란 뭐 그건 사진입니다 그 토너... 토너사면 녀석이 현장으로 향하는 사진입니다 아 사진도 찍어놨어 에? 누가 찍은 거예요 그쪽 게이트에 카메라가 달려있지 않습니까 아 어서오세요라고 적혀있는 저거 말이에요 어 어 아 있네 저기 CCTV 저거 저기 저기 CCTV 있네 그 카메라 사람이 지나가면 자동적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정말인가요? 빼박이네 빼박 나도 이제 다 끝났어 하지만 증거품을 얻은 것 치고는 확신이 없어보이는 표정인데 왜 저런 표정을 짓지 뭔가 의심스러운 게 있나본데 음 으흠흠 왜 그러십니까? 별로 기운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기쁜 표정으로 말하지 말아주세요 하하하하하하 저기 저희는 스태프들에게서도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아 좋습니다 뭐 어디든 원하는 장소에 가도합니다 뭘 해봤자 소용 없습니다만 하하하하하하 나루오도 허가도 받았으니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자 오오 음 이제 이야기는 다 했고 조사를 한번 합시다 요거 이런 곳에 카메라가 있어 스튜디오로 가기 위한 사람을 찍기 위한 카메라입니다 데이터를 보면 누가 스튜디오로 갔는지 한눈 알 수 있습니다 카메라 이름표가 붙어있다 하하하하 나루오도구만 STI 307 S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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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7 STI 307 카메라 번호네 네 어서오세요 저도 기억해놔야되나 아니 그냥 뭐 기억할 필요 없어 여기서 자동으로 저장을 해놓더라구요 이 스튜디오도 경영이 힘들다 합니다 요즘엔 휴일에 일반인에게 개공해서 입장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어? 그럼 전에 들어왔다가 안 나가고 있으면 어떡해 그럴 수도 있지 헥 잘 아시네요 형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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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두시고 여기서 일하시지 그래요? 저기 원숭이 목도 부러져 있고 말이죠 뭔 말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숭이 모가지도 떨어졌어 아.. 저거 일부러 그런건데? 마스코트 캐릭터 뒷자님 원숭이를 모델로 했다고 한다 근데 원숭이 코치고는 너무 둥근거 같은데? 펄숭이 손에 간판을 들고 있었어 2스튜디오 1스튜디오 저 사진현장은 1스튜디오지 네 그것보다 어떻게 된거죠 저거? 어제 강풍으로 목이 부러졌습니다 그쪽 나무랑 사이좋게 맞은가 그쪽 나무랑 사이좋게 맞은가 아 나무도 부러졌구나 저거 길을 막고 있네 저 휴지통 좀 뒤져봐 없어 노란색이 떠야돼 음 이 쿠브로타키시가 사체로 발견된 현장인 1스튜디오 들어가보자 어라? 잠겨있네 카드키가 필요한거 같은데? 스텝 위에 사람을 막기 위한 것이겠지? 그러면은? 가고 싶어도 못가 그러면 이동한다 못가 그러면은? 이 스튜디오로 가보자 이 스튜디오? 어 못가? 못가 나무도 한번 찍어봐 이 사람하고 얘기해야 되는거에요? 나무? 뿌러진 나무 찍어봐 조사 나무 안 돼 할게 없어 어 여기있다 벤치 잠깐 쉴까? 어 좋습니다 어째서 형사님도 쉬려는거에요? 아 아니 계속 쌓여있어서 좀 피곤합니다 여기있어 이터노코씨 왼쪽 길 안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왠지 나무가 쓰러져있는데 아 그쪽은 위험하니 가면 안된다 그 안쪽에 나무가 다 없습니다 옛날엔 제2촬영스튜디오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안씁니다 어 있었는데 있는데 안써 있는데 없어요 재정난으로 폐쇄했나봐 그러면은 어 얘를 따돌려야돼 제시 이거를 내밀고 이 사람이 준거잖아 이 사람이 준건데 제시해봤자 의미가 없잖아 이거 말인데요 그런걸 제시해도 곤란합니다 마음대로 들어가라고 했잖아 변호사가 다는 배찌이다 좀 저 이 배찌 디자인은 의미를 모르겠는데 지나가지 못하네 어디로 가야되지 정리 밖에 못가 앞으로 가 할머니한테 가 어 사건이다 저거봐 나로도 아줌마가 경비실 안에서 이 안갱을 먹고 의도옥차를 드시네 일본스러운 아줌마라는 느낌이 딱 오는데 아줌마보다 할머니가 좀 더 가까운거 같은데 어라 또 너이냐 어때 니 모시가 범인이란걸 납득했어 안했어 이 아줌마가 그 형사에게 증거사진을 준거라구만 아줌마 왜 사진에 대해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죠? 아아 그거 형사한테 듣는 것이 더 스릴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일부러 말하지 않은거야 알겠어 아줌마는 배려하는 달비거는 그 왼쪽 길로 가면 나오는 게이트에 카메라가 찍혔어 매일 사진을 체크하는 것도 이 아줌마의 일이거든 이 촬영선은 어디에 가려고 해도 반드시 경비실 앞을 지나가야 해 이브 크로시가 스튜디오에 간 것이 오후 1시 쬐금전 사건이 일어난게 2시 반 그동안에 여기서 아줌마가 본 것은 리보시씨 뿐이야 촬영 카메라에도 그게 찍혀있지 이래봬도 리보시가 범인이 아니라면 대체 누가 범인이겠어 아줌마일 수도 있겠죠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 농담도 잘하는구만 하하하하하하 피해자인 이브 크로시는 인기있는 편이었습니까? 그 정말 엄청난 인기였지 여찌라면 과거일이로구만 저도 어렸을 때 코스염 장군씨를 엄청 좋아했었어요 아 그거 말이지 정말 좋았지 옛날엔 말이야 그랬는데 이제 아쿠다이칸이라니 이브 크로시도 참 안되찌그랴 아쿠다이칸 그 카메라 말인데요 야야야야 카메라 왜왜왜 카메라 왜 저 게이트를 지나면 센서란 놈이 감지를 해서 말이야 자동으로 사진을 찍는 겨 사진을 찍은 시간도 기록된다는데 아줌마는 그런 거 그렇게 어려운 건 잘 모르겠지만 말이여 찍힌 사진은 저쪽 경비실의 컴퓨터로 볼 수 있거든 아줌마는 항상 그... 퇴근하기 전에 사진을 확인해 에... 컴퓨터로 찍는단 말이여 이동해버리기 스틱구역으로 갈 수 있어 가면 안되는데? 스틱구역 한번 가봐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가면 탁 탁 탁 탁 탁 탁 탁 나... 나로도 여기 스태프분들이 작업하는 곳인가봐 아 저기... 리보시씨에 대기실 있어 사쿤치 구다보니 아직 아무것도 없네 여기저기 살펴보자 뭘 붙여놨어 리보시 사부로님 주영 대기실로 들어가는 문 잠겨있지 않아 저기저기 나로도 들어가보자 기념으로 뭐하나 우리와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도둑놈이야 도둑놈 도둑놈 뭐가 저할건데? 토노사면 스피어라든가? 토노사면 스피어라든가? 그건 흉기잖아 이 자식아 쓰레기통 아니 저거저거저거 저거저거저거 저 안주 먹든하면 저 안주 알았어 이거 일본스럽게 통이 돼있습니다 콜라주차도 없습니다 우렁차가 그런거 있나보다 그지? 아 뭘까나 토노사면 죽은? 마셔봐 토노사면 죽도있어 저거저거저거 저거저거 도가리 못봐 어? 저거 뭔데? 저기 뭔데? 저 바리케이트 저거 저거 그 철면 뭔데? 커다란 창고에요 소품이 쌓여있습니다 대단한데 나로도? 모르는게 없군 본 느낌을 말하는 것 뿐이야 들어가보자 자 대충 다 봤죠? 네 어 여기 또있어 창문 안을 들여다볼 수는 없어 어 중요한 단서요 어 대기실로 들어가 10월 16일 모시각 촬영소 대기실 리보시씨의 대기실 사건이 벌어진 어제 오후에는 여기서 계속 낮잠을 짰다고 했었는데 잠자고 있는 모습은 아무도 보지 못했지 그 대신 살인현장 근처에서 사진이 찍혔다는거지 리보시씨 믿어도 되는걸까? 화장용 도구같은게 있구요 앗 상투북에 쓰이는 가발이 있어 써봐 써봐 싫어 어떻게 가발을 보기만 했는데 방송프로그램까지 알아 시대극은 쬐끔 알고 있지 구구가 조금 이씨 이 중독자 가방이 있어 가방이 있어 의심스러워 앗 리보시씨의 가방인가? 야 맘대로 열지마 어? 가득히 이걸로 들어갈 수 있겠다 이 스튜디오 들어갈 수 있겠다 이 스튜디오도 갈 수 있어 리보시씨의 것 같습니다 챙겨 챙겨 1스튜디오기에 있어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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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거 못떨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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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빌려가겠습니다 좋아 자 이거 찾아 찾고 또 볼 수 있어 또 있나? 또 뭐가 있을까? 어이 어이 그쯤 해도 거울 내 머리는 잘 뻗쳐 있구만 차 우롱차 간식 있어 난 저걸 다 가져옵니다 응 근데 안 가져갔네 리보시씨는 리보시는 항상 일상이야 어허 위장을 몇 개나 가지고 있는 거야 옷도 있어 리보시의 사복인 것일까 이거 왼쪽 오른쪽으로도 이렇게 옮길 수 있어요 화면? 누군가 잔 흔적이 남아있어 아 그것도 됐었던 것 같은데 낮잠을 잔 흔적이 왼쪽 오른쪽으로 더 들기는 안 돼요? 어 안 돼 전에는 됐던 것 같은데 여기 방이 좁아서 그렇고 나가서도 해보자 열어두진 않아요 음 대충 다 뒤졌죠? 네 이동합니다 여기서 이게 스크롤이 돼? 안 돼 좌우 돼? 안 돼 조사한다 하고 안 돼 슬라이드는 뭐예요? Q는 뭐예요? Q 어? 이거 봐 이거 봐 반쪽 아리만 봤어 지금까지 대기 시도 가봐 반쪽짜리 변호사야 얘는 Q가 안 돼 아까 그건 돼 야 우리가 반쪽만 봤다니 여기가 더 있잖아 야 이거 어? 식사 흔적 립스테이크의 뼈 나도 먹고 싶어 립스테이크 라면을 먹고 왔잖아? 라면은 다른 스테이크 밴은 따로 있거든? 립스테이크도 챙겼나? 지게차가 그림이 뭘까요? 그림도 봐 그리다만 세트 배경 네오 에도시티의 성이니 아마도 네오 에도성 정도는 되겠지? 저저저저저저 하수구 하수구 전기자전거 젊은이가 저런거에 의지하다니 어? 여기 거기 거기야 절로 나왔네 절로 나왔네 여기 여기로 나갔네 꽤 커다란 구멍이야 아이라면 지나갈 수 있어 아이라면 지나갈 수 있어 저기로 들어오면 입장료 안 내도 되겠네 생각이 아예 달라 우려와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돌아갈 때는 저쪽으로 나가지 그래 응 그러지 뭐 응? 계속 끼어져 있는 창살 휘어져 있어 휘어있다는 건 누군가 힘을 가했다는 얘기입니다 응 의심스럽죠? 네 너무 의심스러워요 큐를 몰랐다면 큐를 몰랐다면은 못 봤을 거예요 정문으로 가 스튜디오로 가버리자 1스튜디오로 가버리자 스킬을 얻었잖아 이동해 조사해서 들어가 그렇지 삐잇 눌렀다 고고고고 살인 현장에 가는 건데 왜 이렇게 들떠있지? 저 자식 가자 내 이름이 헉? 10월 16일 모시각 제1스튜디오 안 헉? 왜 그래 또 뭐가 또 연병이야 쓸쓸래 놓고 다니고 싶은데 왜 조용해져가지고 그래 왜냐면 저 하얀 테이프 뭐랄까 리얼하잖아 괜히 아쿠다이카이 죽은 자리잖아 토노사멘에게 당해서 흉기는 토노사멘에서 피어 사다리? 사다리? 접사다리야 접사다리는게 접혀 그냥 사다리가 아니라고 1,2,3 선을 이어 놓은건가? 세 방 쓸린거야 뭐야 왜 1,2,3은 뭔데 그냥 핏자국이 왜 없어 그리고 진짜 인형 옷을 입은 채로 사로 돼서 아 이거 감독이 앉는 의자야 한번 앉아보고 싶었는데 스읍 관광 왔어 여기 하나 더 그려? 여기다 하나 확 더 그려 그냥? 내친김에? 처음이 어렵지 두번째는 어렵지 않거든 토노사멘 스피어 좀 가져와봐 아 카메라 앞에서 딱 하고 부딪히는 이거? 확성기 자 다로독 놀러왔어 놀러왔어 액션! 이렇게까지 오버하는 줄 몰랐어 반사판 반사판 아니야? 반사판이라고 하던가 촬영할때 스텝이 드는거야 뭐야 그 흥미없어보이는 대답은 난 이왕 할거면 감독이나 토너사면이 좋거든 하나 그려? 저거 후지산 배경인가? 그려봐라 저기 녹화되어있을거같아 사진현장이 그지? 비싸보이는 카메라 가능성이 있어 무거워 안돼요! 만지지 마세요! 후원 감사합니다 신캐 신캐다 어 미안 이 아이 원래 좀 싸가지가 없어 뭐에요 그런게 저기 넌 누구지? 아 전 여기 촬영스텝이에요 무대 도구랑 소품을 관리하고 손질하는 일을 해요 우린 니보시사부씨의 변호사에요 아 당신들이 니보사부씨의 니보사부? 니보사부? 니보시사부로인가? 이렇게 줄이더라구 기모타쿠 아 그런것처럼? 니보사부 힘드시겠네요 그래도 도와주셨으면 해요 니보사부씨를 이 촬영장에서는 그 신뢰를 얻고 있는 인물인가봐 이분이 절대로 누군가 해칠 리가 없어요 맡겨주세요! 조사하던게 있어서 잠깐만 비켜보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마주지 말라니깐 마주지 말라니깐 그.. 몇딴건 없어? 뭐 녹화되있거나 이런건 없어? 응 토노사면이 사용하는 배경인가? 맞아 네오 후지산이야 다 네오만 붙이면 돼 네오만 붙이면 돼 옥토노처럼 옥토만 붙이면 돼 에도가 아니고 네오 에도시티야 그럼 된건가? 네오 후지산이야 그냥 후지산이 아니라고 후원 감사합니다 자 그냥 당일날 어땠습니까? 네 그날은 하루종일 촬영소에 있었어요 그날 촬영스태프는 저 혼자뿐이었어요 네? 혼자서요? 네 이 촬영소 돈이 없으니까요 아 돈이 없구나 게다가 어제는 액션씬의 리허설뿐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안왔어 으음? 오전엔 스태프구역에서 액션연습을 했어요 그치 리버사옥씨나 이브크로치도 모두 스태프구역에 있어요 경비할머니도 계시다 스태프구역이란 리버사옥씨의 대기실 아! 근데 여기에 있었으면 경비실을 비우고 있었던건가? 뭐지? 이때는 있었나봐 네 맞아요 점심을 먹은 후 점심을 먹은 후 이브크로씨는 제 1스튜디오에 갔어요 경비할머니 계시고 일립스테이크요? 일립스테이크요? 일립스테이크요 리버사옥씨는 대기실에 들어가는데 먼저 들어갔어요 그 후는 보지 못했어요 연습인데 왜 굳이 옷을 입고있지? 거기서부터 좀 이상해 리버사옥씨 리버사옥씨 대기실에서 낮잠을 잤다고 하는데 알고있었어? 몰랐어요 용권도 없는데 대기실 옆보다니 저 그런 쌍스러운 여자가 아니라고요? 쌍스러운 리버사사부로의 알리바이 증명은 어찌 못한건가? 큰일이네 나로도 단서가 전혀 없어 이 스튜디오에 온것이 리버사옥씨 뿐이었다면 범인은 이미 나온거잖아 사진까지 찍힌거 같구 저기 그러고보니 말이죠 생각해보니 하나 마음에 걸리는점이 있어요 이거야! 역시 그렇게 나와야지 실은 저 점심 지나서 몇번 인기척을 느꼈어요 인기척? 네 하지 아니요 그날은 액션을 결정하는 일요설밖에 없어서 스텝은 저 혼자뿐이었어요 그러면 4명이야 총 그죠? 할메 이쿠부쿠론가 리버시 스텝 아마 관계자가 아닌 외부자였다고 생각해요 군형으로 들어온거야 근데 들어갈만한 몸집은 아이 밖에 안된다 마요이 밖에 없어 마요이 이 새끼구만 범인은 마요이야 이 새끼야 나 아까부터 연병 떨때부터 알아봤어 지금 이상했어 왜냐하면 범인은 다시 돌아와 현장에 궁금하거든 어떻게 되는지 왜냐면 그거에 맞춰서 알리바이를 말해야되기 때문에 네 다 됐다 끝났다 정말인가요? 그치만 누군가 여기에 왔다면 가증스러운 그 아줌마가 봤을텐데 그렇구만 확실치 않은 이야기라서 죄송합니다 정말 고마워요 옛날부터 의심스러웠어 얘는 어서 어서 그 아줌마에 추궁해보자 다른데부터 추궁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인기청을 느꼈다고요? 증언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구만 나로도 그 아줌마야 이 촬영소에 누가 왔다면 그 아줌마가 봤을 거야 봤는지 안 봤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자기가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죽인 거를 봤는지 안 봤는지 가봅시다 10월 16일 모시각 에이토 촬영상 촬영소 정문합 어머! 너희들 아직 안갔냐 무슨일이니 잔뜩 화난 얼굴로 말이야 아주머니 큰일이에요 스태프에 증원이 있었습니다 뭐여! 그 사람을 의심한 듯한 눈빛은 그럼 못써! 어제 일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아줌마가 여기 온 것이 오후 1시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사망 추정 시간인 2시 30분까지 여기를 지나간 건 니봇이 한 명 틀림없죠? 아 맞아 하지만 외부인의 귀척을 느꼈다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그건 내가 용납을 못해 나는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기 때문에 그건 용납할 수 없어 아줌마 정말로 잘 지켜보고 있었나요? 그것은 당연 빠따지 아줌마? 아닌가 아닌가 아닌데 맞는데 뭐지 누가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여? 이 빨리 말해 이 자식아 이 삐죽머리놈 누가 그런 말을 하고 다닌다는 거여? 나는 여기를 철통보안을 했어 내 경력이 30년이야 이 아줌마가 한 일에 이 아줌마가 한 일에 티짐을 잡다니 아 저기 저기 이제 스튜디오에 있던 스태프 여자마 이런 카이! 카이였는감 알바주지 카이였어 옛날부터 싸가지가 없었다니까 이 싸가지 없는 정말이지 요새 젊은 처자들은 다른 일이 제대로 퇴먹질 않았어요 어어 가버렸어 자 날아오도 지금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어떻게 돼요? 바닥에 머리카락이 잔뜩 쥐어 뜯어가지고 헤매가 이 틈을 타서 할 수 있는 걸 해두자고 어 여기 안 해 경비실 안 해 컴퓨터 조사해버려 조사해버려 들어가 잔뜩이다 못 들어가 안내도가 그려져있어 오른쪽으로 하면 스텝 작업장 스튜디오 방면 이거 이상 이상하죠? 위에서 보았을 때 이렇게 되는데 이게 잘못되어 있어 소형 펜 이렇게 빼르렉거려? 열받게 정문 입구 구경꾼들이 몰려가서 저 경비실 안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니까 이동한다로 들어가야 되나봐 안 되네 안 되네 안 되네 아 그러면은 1스튜디오로 가서 그쪽이 거의 빠져야되나? 1스튜디오 앞으로 가라 모니터를 눌러봐요 한번 컴퓨터 오케이 컴퓨터 다시 한번 찍어볼래요? 어? 어떻게 알았어? 아까 전에 옆에를 찍은 것 같았는데 나 아까 찍었는데 왜 이렇게 돼? 대사하세요 이 컴퓨터로 니버시씨의 사진을 볼 수 있지? 조작해봐 좋아 어디 한번 해볼까? 컴퓨터 다를 줄 알아? 번호를 입력하는 정도라면 나도 할 수 있어 우선 사건 당일에 데이터를 1시부터 카메라가 동작한 것 같다 아줌마 경비실에 온 게 1시라고 했었지 번호 아까 몇시였지? 307이었어 맞아요? 응 370 아니야? 한번 보고 좋아 입력했어 어디 볼까? 뭐야 이건? 어째서 이게 니버시 사부로 사진이지? 니버시 사부로가 맨날 입던 옷이니까 아줌마도 니버시라고 생각한 거겠지 이걸 받은 형사님은 우리 애매했던 게 이해가 가네 탈로 가니까 사진 뒤에 10월 시.. 15일 오후 2시 2명째 엥? 먼저 지나간 사람 있었어 없어 이 사진 밖에 지웠나봐 아줌마 너무 수상한데 그러면? 응 저기 저기다 로더 이 사진 있으면 재판에서 쓸 수 있지 않을까? 아줌마가 강약약강이잖아요 강한 사람이 뭔가 왔어 지웠어 지워달라고 해서 지워줬어 한 방을 먹여준다고 왜 나로드가 한방맞은 표정인거야? 뭐 그거야 그거고 그럼 어서 이 사진을 아줌마에게 들이대서? 아니? 어째서? 둘러댈게 뻔해! 둘러대기 전에 이걸 현장에서 보여줘야돼 아아 나로돈도 의외로 사악하네 아쿠다이칸 주니어로 이명! 죽은 사람인데 사람을 괜히 취급하지마 사람을 괜히 취급하지마 뭐 어쨌든 그럼 오늘은 슬슬 돌아가자 어떻게든 싸울 수 있겠어 질질 끌리는거봐 아기야 아기 몸이 저 크기가 아냐 마요이야 범인은 범인은 아줌마야 마요이 10월 18일 오전 10시 계속 인기가 많았다 인기가 많았었다 그랬잖아 저 아줌마가 사실은 사생팬이야 근데 추리입니다 저 젊은 시절에 저 피해자의 사생팬입니다 그래서 가질 수 없다면 죽여버린다 이게 된겁니다 저 아줌마가 범인이다? 네 근데 아줌마가 그렇게 작진 않은데 후원 감사합니다 네 촉은 그렇습니다 아줌마가 범인이다 나는 마요이가 범인이다 나는 마요이가 범인이다 마요이 그럴 수도 있어요 제 4제.. 법정 사.. 어.. 하야야야야 콩 이제부터 니보시사부로의 재판을 시작합니다 아뇨 얘는 할배야 이제부터 니보시사부로의 재판을 시작합니다 아니 이렇게 해야돼 이제부터 니보시사부로의 재판을 시작합니다 이미 전편에서 이렇게 해버렸어 아 그래요? 그럼 하세요 제가요? 이제부터 니보시사부로의 재판을 시작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는거지 검찰측 준비됐습니다 변호사측 준비됐습니다 미추루기 검사 사건 설명을 부.. 내가 미추루기 할게 어 목이 안돼요 목이 아파 미추루기 검사 사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피고인 니보시사부로는 10월 15일 오후 2시 30분 에이토 촬영소 제1스튜디오에서 배우 이브 크로타케스를 살해했다 이 범행은 피고 이외에는 그 누구도 불가능했다 천재 검사에요 얘가 그래서 검방제 말투가 본 법정에서 검찰측은 그 점을 완전히 입증할 것이다 흠 그렇군요 아 그럼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미추루기 검사 첫 지인을 입증시켜 주십시오 그럼 우선 님 익숙하실 이토노 코기리 형사 5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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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장님 먼저 이 사건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줄게 네 그럼 병명들을 보며 설명하십니다 이번 사고는 좌정소 전체 위치관계가 중요합니다 이곳이 스탭구역 오전에 여기서 액션에 대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좌정소 정문압 오후 1시부터 경비 아줌마가 계속 서 있었습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경비실을 지나면 게이트가 있습니다 여길 지나면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이곳입니다 제1스튜디오 사체가 발견된 살인 현장입니다 그럼 사건이 벌어진 10월 15일 오전에 이 촬영소에는 피해자 이브크로 무사시 피고인 리보씨 사부로 스탭 2학생 3명밖에 없었습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정오까지 촬영소 스탭은 전원 스탭구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후 피해자인 이브크로는 혼자 제1스튜디오로 오후 1시 경비 아줌마가 경비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 인형 옷을 입고서 리허설을 하기 위해 제1스튜디오의 스탭들이 모여보니 피해자의 사망 추정 시각은 오후 2시 30분입니다 흉기는 가슴을 관통한 토노사맨스피어입니다 이것이 사건의 흐름입니다 다시 듣고 싶은 사람이 있었다면 설명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 다시 한번 들어볼까 듣지 않는다 뭐 어떻게든 되겠구만 흉기는 창입니까 이거 참 무서운 사건이로군요 증거품 토노사맨스피어를 법정 기록에 첨부했다 잘 들으시길 재판장 아줌마 쨈에 두근거리는구만 아잉 니 이름을 묻고 있잖나 얘도 참 수줍어하기는 아줌마라고 불러도 돼 알았으니까 이름을 미츠르기 녀석 증인으로부터 이름을 듣는 것이 힘든가 보군 아줌마든 아주머니든 앞을 지나야만 합니까 이 총각 뭘 좀 아는디 총각이라고요 증언을 부탁합니다 제발 필요한 말만 해 자 증언 시작합니다 자 아줌마는 사건이 있던 날 오후 1시에 경비실로 들어갔소다 이브 크로시 일행은 오전부터 회의를 하고 있었고 아줌마 오전엔 잠깐 저기 볼일이 있어서 말이여 뭐 어쨌든 오후 1시에 경비실에 들어갔소 그 후로 오후 5시까지는 쭉 정문 근처에 있었지 이브 크로시 사건이 벌어진게 오후 2시 30분쯤 맞지라 2시쯤에 말이여 아줌마의 눈앞을 지나간 사람이 있었소 니모씨 말이여 니모씨 그 남자가 스튜디오 쪽으로 걸어갔소 흠 피고인 말이군요 그럼 바로 신문을 시작하십시오 신구님이야? 예 자 신문을 시작 여기서 이상한거를 알아내야되봐 사건 다 말한거거든요 야 흥미로운데 이거 위에 오른쪽에 피가 있잖아요 어설프게 잘못 쑤시면 깎여요 다 깎이면 죽는거 아줌마 제가 할게요 힘드실거 같애 아줌마? 아줌마는 사건이 있다나 오후 1시에 경비실에 들어갔소다 이브 크로시 1학은 오전부터 회의를 하고 있었구 아줌마가 오전에 잠깐 저기 볼일이 있어서 말이여 어쨌든 오후 1시에 경비실에 들어갔소 그 후로 오후 5시까지는 쭉 정문 근처에 있었지 이브 크로시 사건이 벌어진게 오후 2시 30분쯤 맞지라 2시쯤에 마리아 아줌마의 눈앞에 지나간 사람이 있었소 니보시 마리오 니보시 그 남자가 스튜디오 쪽으로 걸어갔소 나로도 왠지 저 아줌마 이상한 정도로 활기찬데 불에 타는 사람의 왜 이렇게 너무 편견이 가득 찼어 모든 대사가 스테레오 타입이요 자 여기서 좀 의미심장 좀 이상한 거 찾아내야 되는데 저는 이게 궁금해요 볼일이 뭔가 추궁합니다 추궁하시죠 잠깐 무슨 용무입니까 아니 그게 좀 볼일이 잘 짚었다 잘 짚었어 대답해 주십시오 자세하게 설명해야 됩니다 이게 법정 아닙니까 아 싫은마리오 구경을 좀 했지라 이브크로시와 니보시의 액션 장면 오셔 구경을 해? 경비는 안하구요? 시끄럽구만 그래서 정문을 제대로 참고 뒀다구 문제는 그게 아닌데요 어쨌든 이브크로시 연습은 놓치면 않고 꼭 보는게 내 신조라오 진짜 사생팬인데 그러니까 사생팬이야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지 좋겠다 나도 보고싶은데 토노섬은 촬영연습 영매사 그만두고 경비원이 되지그래 그렇게 할까나 뭐 어쨌든 OIC 경비실 들어갔수 그 후로 우후 어 잠깐만 Q를 흘러버리네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나요 딱딱해라지 아줌마 부러라구 아니면 뭐야 아줌마가 이러한테도 태클 걸셈이유 양갱을 먹고있었잖아 양갱을 먹고있을때도 제대로 보고있었다구 썩 물러와라 물러가라가 아니고 물러와라야 여하튼 증인은 확실히 감수를 하고 있었다 이말이지요 그래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브크로시 사건이 벌어진게 오후 2시 30분쯤 맞지라 그래서 여기서 또 의심스러운걸 또 말해야되요 볼일이 이게 본거였어요 경비 1시 그전에는 어땠어 그전에 들어왔을수도 있잖아 그 시간까지는 스튜디오에 아무나 들어갈수있어 어떤얘깁니까 1시 전에 확실히 경비원이 없었지만 정문에 상금잠치를 해두었으니 스텝용 카드키가 없으면 들어갈수 없소 음.. 그 카드키 촬영사와 관계없는 사람은 들어갈수 없다 증인이 경비실에 들어갔을때 스튜디오에는 누가 있었나 이브크로시레기는 노전부터 회의를 하구이소구 이거를 제시하는것 어때요 2명째 어 제시하는것 어때요 해봐요 여기서 이 장면말고 이게 좀 약간 따뜻하게 가지고 결정적일때 여기여기 이런말할때쌔 여기서? 제시 이건 뭐예요? 몇번이나 니보시씨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니보시씨는 이 사진에 찍힌 사람을 말합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십쇼 나루도씨 그 사진을 제게도 한번 보여주십쇼 제대로 찍은거 같은데? 자 어디 보자 어 맞네 니보시사부로 맞네 뭡니까 이게 네오 에도시티를 지키는 남자 토노사맨입니다 아줌마 당신이 봤다던 니보시씨는 이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당연하지 누가 봐도 니보시잖아 안그러 자기? 아잇 말이 안되잖아 아 글쎄 어떨는지 확실히 니보시씨는 토노사맨 역을 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니보시씨는 토노사맨이 아닙니다 아잇 너무 심취했어요 그니까 이 그 뭐라 그러지 전대물에 매니아라가지고 저 토노사맨이 나오니까 니보시이라고 생각했어 그냥 당연하게 응 알고있어 행 저기 증인 그 사람이 피고인인 니보시씨라는 증거는 없는 겁니까? 아 나 참 의심도 많은 아저씨네 증거는 당연히 있쑤 어? 어? 엇 처음 듣는 얘기야 증인 알고있는 사실은 사전에 빠짐없이 이야기하도록 얘기를 안했었구나 무슨 말하는거유 아줌마가 이 사진을 형사에게 보여줬는데도 이런건 증거가 안되니 필요없습니다 라면서 볼 생각도 안했짠쑤 오 밑주르기도 아줌마에겐 쩔쩔매는구만 그럼 다시 증언을 해주십시오 처음부터 다시 자 정정된 증언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줌마는 말이요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걸지 않는다 오전에 스태프 구역에서 연습을 했는데 그 연습할때 니보쉬녀석이 자빠져버려서 중요한 소품도 망가지고 하여튼 난리도 아니었거든 니보쉬도 그때 다리를 삐어버리고 말이야 이 사진 잘 보슈 확실히 찍혀있지 다리를 절고 있는게 말이요 그니까 이놈은 니보쉬란 말이요 하하하하하하 알겠쑤 하하하하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는겁니까 그럼 나루오도씨 신문을 해주십시오 자 정보를 캐내야 돼요 추궁을 해가지고 캐내야 됩니다 이게 안먹혀 자 한번 추궁을 해보겠습니다 어느 부분이냐면은 어... 니보쉬가 자빠져서 중요한 소품이 망가져 뭔가 망가졌어 이게 뭐가 망가졌는데 잠깐 소품이 부서졌나요 크랴 토노삼의 스피어가 마려 어? 흉기잖아 아줌마가 말이요 일단 테이프로 수리했지만 말이요 수리까지 아줌마가 수리까지 해 흠... 이건 꽤 중요한 정보 아닌가 법정기록에 메모를 해둬야겠어 그 다음은 다들 삐었고 어디를 삐었어 부상은 심각한 상태였습니까 걷지 못할 정도까지는 아니었우 일단 점심을 먹은 후 대기실에서 조금 쉬기로 했우 아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니보쉬는 오후에 낮잠을 잤던거구만 아무튼 걸을 때는 다리를 절고 있었어 다리를 절고 있었다 사진에도 확실히 찍혀있지 다리를 절고 있는게 말이여 그냥 내가 봤을 땐 키가 작은거 같이 보이거든 정말입니까 사진 봐봐 그냥 긴 바지에 질질 끌고 있는거 같은데 다리를 피웠기 때문이야 흠... 확실히 다리를 끌고 있군요 커봐 이 아줌마 거짓말 안한다고 그니까 이놈은 니보쉬란 말이야 이게 맞아? 니보쉬 맞아 이게? 겉모습은 토노사맨이지 않습니까? 이승! 하지만 다리를 절었던 사람은 피고 니보쉬밖에 없었다 그렇군요 니보쉬 쓰라고 생각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자 다리를 절면 니보시다 이거 암기하세요 다리를 절면 누구다? 니보시 그 직간이 이놈은 니보쉬란 말이여 알겠소? 자 사진을 찍혀있고 여기서 제시할 수도 있어요 그 창을 감아서 그 사진에도 테이프가 감겨있는지 한번 봐봐요 이 사진에도 테이프가 감겨있는지 어떻게 볼 수 있나? 상세하게 볼 수 있어요 감겨있네 어디 감겨있어? 위에? 어 거기거든 이거 아닌거 같은데? 거기 아니에요? 거기인가? 아 맞네 그쵸 그..그건 맞아 그러면은 앞으로가 그거도 그냥 딴지 걸어 안한건 다 딴지 걸어 어? 잘못 걸었어 딴지 거는걸로는 피 안깎여 화가 났어 변호인 부탁이니 이 중인을 자극하지 말아주게 본인도 괴로워 자극하면 본인도 괴로워 스텝 구역에서 연습 언제 했지? 터누사맨 터누사맨 니보시 아쿠다이칸 피해자 이부쿠로 그리고 아줌마 어? 중인은 뭐.. 기회 안왔어 스텝 보기만 했어 여학생은 아.. 아.. 무대 도구 정리하고 있었대 연습은 보고 있지 않았나? 어? 걔가.. 터누사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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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됐든 증인이 본 것은 분명 토노사맨이지만 그 안에 들어있던 자는 피고인 니보시 밖에 생각할 수 없다 흠.. 그렇군요 흠.. 이 일을 제기해 이거 어렵다 게임이 무슨 일 제기하기에?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토노사맨은 토노사맨일 뿐입니다 증인이 니보시씨의 모습을 본 것은 아니지요 어.. 잘했네 흠.. 변호인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속에 이 사진 속에 일물이 아닌 사람에게는 범행 기회가 없었는가?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그 점에 초점을 맞추어 보지 증인 증언을 계속하시오 맡겨달라구? 다른 증언 이브 크로시가 죽은 시간은 오후 2시 30분이었지 그 시간까지 아줌마가 번 사람은 니보시 뿐이라구 자말구는 아무도 스튜디오에 가지 않았다구 만약에 있었다면 이 아줌마가 봤을 테니까 이게 다야 흠.. 만약 스튜디오로 간게 이 사람뿐이라면 이 토노사맨이야말로 범인이라는 말이 됩니다만 그럼 나루우도씨 신문을 해 주십시오 아.. 오늘은 왜 이렇게 오래 하는 거야 아.. 그거를 제시하자 제시? 뭐.. 그거.. 사진 뒤에 두명째라고 써있지 않았어? 뒷면에? 그.. 그 부분을 제시해야 될 것 같은데 두명째가 뭐지 일단 돌아가 어디에서 제시를 하려면 어 이거 어.. 리보시 두명째라고 되어있는데요 제시 닉슨!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다시 한번 이 사진에 대해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건 스튜디오로 통하는 게이트에 카메라가 찍은 사진이죠 누군가 이곳을 통과하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사진을 찍게 되어있죠 그리고 사진 데이터는 경비실에 컴퓨터에 기록됩니다 이 사진은 그 컴퓨터로 유비원이치님 200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출력한 것입니다 뒷면 내용은 10월 15일 오후 2시 두명째입니다 그건 압니다 문제는 두명째 부분입니다 두명째? 컴퓨터에는 사진 데이터가 이 한장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진에는 한명째라고 적혀있어야 합니다 웅성웅성웅성 아니 어떻게 된거요 아니 어떻게 된거요 청숙아시요 청숙해 따로오도씨 어떻게 된겁니까 오히려 제가 묻고 싶은 말입니다 이 증거풍은 두명이 스튜디오에 갔다는 것을 증명하죠 하지만 사진 데이터는 한장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데이터를 삭제한 것은 아줌마밖에 없습니다 뭐라구 아줌마는 모르는 일이요 아줌마는 그날 니 멋이 밖에 못봤다구 하지만 게이트 카메라는 두명이 지나갔다고 말하네요 으흠 뭐 그럴 수도 있지 이 아줌마가 컴맹이라면 다른 사람이 하고 다른 사람이 지웠을 수가 있어요 지나가고 범인이 그 밑을 비운 사이에? 왜냐면 너무 자신만만해 아줌마가 어떻게 된겁니까 증인 당신을 믿었어요 그걸 아줌마한테 물어도 저기 일루기 오빠 좀 도와줘봐 밑주르기 밑주르기 검사 도 도와줄 수는 없다 나도 알고싶다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0비트 후원 감사합니다 흥 귀여운 구석이 없는 꼬마군 어? 꼬마? 왜 그러십니까 증인 마 맞아 기억났어 꼬마가 지나갔구나 서, 설마 이 이 토노사맨 이외에 지나간 사람이 있었단 말입니까 음 뭐 그렇다는게 되겠네 어떻게 된거요? 어떻게 된거요? 자화자화 광 이거 참 그럼 증언을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이거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걸 빼놓으면 어떡해 아줌마는 그날 경비가 끝나면 하는 일이 하나 더 있지 컴퓨터에 기록된 사진을 체크하는 일인데 말이요 수상하지 않은 사진데이터는 아줌마가 직접 삭제하지 그러고보니 사건 당엔 한장 지웠던 기억이 있단 말이요 아줌마가 지웠네 아줌마가 뭘 지웠을까요? 찐인 그런 말은 처음 듣는데 그거야 그렇겠지 지금 생각났으니까 하하하 아무튼 다루오독은 신문을 부탁합니다 오늘은 제발 빨리 끝내줘 제발 부탁이야 뭔가 또 얘기가 복잡하게 내 일생일대에 수건일세 아줌마는 그날 경비가 끝나면 하는 일이 하나 더 있지 컴퓨터에 기록된 사진을 체크하는 수상하지 않은 사진데이터는 직접 삭제 한장 지웠던 기억 이렇게 중요한 일을 왜 니 시원하셔 지웠다라는 사진에 대해서 물어볼까? 물어봐야지 저기 있어 죽음 그 지웠다는 사진에 누가 지켜 있었습니까? 펜이요 펜? 토노사맨의 펜 말이요 열광적인 펜 리허설 정보를 어디서 듣고 와서는 기웃거리는 녀석들이 있거든 그날도 한명 잠깐만요 아까 증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촬영서 정문은 잠가놓았기 때문에 아무도 못 들어왔다 아 그거? 스탭구역이 말이요 배수구가 있는데 그게 개구멍이 된 게지 철망이 빠져버렸어 그럼 수리를 해 바깥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거기로 들어온 거유 그.. 그런 것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까? 말했자녀 상대는 열광적인 펜 이라고 게다가 게다가 꼬마였거든 .. 꼬마? 그럼 아줌마가 지웠던 사진을 찍혔던 건 남자애유 초등학교 한 2, 3학년 정도의 에? 공수정관 어떻게 된겨요? 어떻게 된겨요? 쾅쾅 정숙 정숙하시오 줄을 서시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날 증인의 눈앞에 지나 스튜디오로 간 인물은 두 명입니다 한 명은 다리를 절던 도노사맨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초등학교 2, 3학년 정도 되는 남자애 크로스 항상 그러지마 그냥 이러지마 아줌마 쫓아가도 안 부잡지 초등학교 2, 3학년 전에 꼬마라 흉기인 토너 서멘스피어를 다루는 건 무리겠군 무리지요 그건 꽤 무거우니까요 그지? 사건하고는 상관없자녀 그러니까 아줌마는 그 데이터 지워버린겨 저게 나로도 무슨 말인 거야? 범인 후보가 또 한 명 나타난 거지? 그리고 지금 빨래로 퇴자 아니 어떻게 된겨? 그럼 여기서 5분간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변호 측, 검사 측 모두 지금 밝혀진 사실을 검토로 검토해 주십시오 자 5분 쉬었다 갑니다 어떻게 된겨? 10월 18일 오전 11시 8분 지방재판소 피고인 제3대기실 이게 왜 탈출했어? 법정에 쓰겠죠? 증언하러 아, 예 아, 법정에 그것 때문에 나왔구나 난 왜 탈출했냐고 했지 편견이 있네 피고인 자격으로 참석해야죠 편견이 있네 얘는 영영에 가둬놔야 된다고 생각했어 왜 대기실에 있었죠? 스튜디오에 가지 않았죠? 정말로 안 갔습니다 진짜로 자고 있었어요 그럼 사진에 찍힌 토노사면은 누구일까? 몰라요 정말로 토노사면의 인형 옷은 대기실 구석에 놔뒀으니까 가져가서 맘만 먹으면 누구라도 할 수 있었을걸 자고 있었다며요? 어떻게 가져가? 아니, 아니 누구라도 맘만 먹으면 가져갈 수 있었을거라고 자는 사이에 지나갔어? 그렇지 꽤 위험한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범인이 당신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으니까요 일단 시간을 끌어봐야겠지 리보시 말고 범행이 가능했던 인물을 억지로라도 지적하는거야 그렇군 그렇게 딴지 걸어서 내일까지 판결을 늦추는 거지 그래, 지적을 잘못하면 아마 그 짱이야 뭐, 뭐랄까 힘든 상황처럼 보이네요 판결을 내일까지 밀어야 돼 실제로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 갈까? 자, 의도적으로 침대법점, 침대법점 누워, 누워 누워, 누워, 누워 들어, 누워 들어, 누워 필리버스터 그럼 재판을 제기합니다 밑줄기 검사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검찰 측의 의견은 간단하다 상황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스튜디오에 간 두 번째 인물은 10살 정도의 소년이었다 분명 사진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없지만 달리 범행이 가능했던 사람은 없다 리보시 사부로 유죄 판결을 그럼 나로도 변호사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검찰, 변호 측의 의견은 검찰 측과 다릅니다 범행이 가능했던 사람은 피고 이외에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겨? 어떻게 된겨? 어떻게 된겨? 정숙하시오 그거 재밌군요 어서 말해보십시오 누구죠? 단 관계없는 사람을 범인 취급할 경우에는 그의 상응하는 벌점을 줄 것이니 유념하십시오 비고인 리보시씨 이외에 범행이 가능했던 인물은 자 초등학교 남자애 그리고 스텝 여학생 아줌마야 잠깐만 생각 좀 해보자 스텝 여학생이 초등학생 남자애는 스피어를 들 힘이 없다 그랬어 그러면은 근데 근육 남자애라면? 초등학생 남자애가 대기실에서 옷을 훔쳐와서 누군가가 입고 갔어 근데 그 질질 끌릴 정도였다면 스텝 여학생밖에 없어 스텝 여학생 어때? 중간에 사라졌다고 사라졌어 그 스텝 여학생입니다 토론사면 인형복은 리보시씨의 대기실에 있었습니다 그걸 훔쳐서 리보시씨로 변장한 겁니다 사진 속 토노사면의 정체가 스텝 여학생이란 겁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이승 이승 진심으로 하는 말이라면 정말 바보가 따로 없군 사진을 다시 떠올려보기 토노사면은 다들 끌고 있지 않나 리보시의 부상에 관한 증언을 떠올려봐라 연습에 참여한 멤버는 리보시와 이브크로시 그리고 아줌마 스텝 여학생은? 아 갸은 계속 무대 도구를 정리하고 있었지 아 몰라 아 몰라 모르는데 어떻게 저러 그치? 스텝은 리보시의 부상을 몰란다 따라서 그녀가 리보시로 변장했더라도 이 사진처럼 다를 끌리가 없다 아 봐봐 뭐간데 젠장 나루오도씨 약속대로 벌점 드리겠습니다 나루오도 벌점 1점 부여합니다 그러면은 누구야? 아줌마니? 자 이제 됐습니까 나루오도씨 자 골라보십시오 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스텝 여학생은 아니야 그러면은 아줌마야 아줌마야 남자애는 아니랬잖아 아줌마도 다리 젠걸 알아 아줌마밖에 없어 아줌마입니다 정비를 보고있다 아줌마입니다 물론 뭐라군 이 사진 속 토노삼에는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즉 오전 연습때 리보십시가 다리를 삐었다는 것을 이 인물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피해자와 리보십시의 부산을 알고 있던 사람은 단 한 명 아줌마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당겨 어떻게 당겨 아 어떻게 당겨 정숙하시오 제발 정숙하시오 그렇습니까 아줌마 자꾸 아줌마라고 말하지 마라 아줌마는 전문 앞에서 혼자 경비를 보고 있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건 알리바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 자리를 비우고 토노삼엔 인형옷을 훔쳐서 살인현장 제1스튜디오로 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제2스튜디오가 없잖아요 지금 이 스튜디오는 막혔죠 근데 그게 괜히 있을 리가 없어 그것도 분명히 있을 거야 관계가 뭐가 이렇게 나올 거야 관련된 게 어째서 일부러 인형옷을 입은 거죠 간단하죠 게이트 카메라에 사진을 찍히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인형옷을 입으면 니보시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울 수가 있거든요 과연 훌륭한 추리입니다 이상한데 평소대로라면 이쯤에서 미추르긴 녀석이 탕 하고 이의를 제기했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미추르기 의검사 계속 뭐라 붙여볼까 불쌍하니까 그만둬 불쌍하니까 그만둬 아니 뭐라 붙여 강강약강으로 그만둬서 내일로 밀어 내일로 밀어 내일로 밀어 오늘로 해야지 지금 내일로 미루려고 하는 거잖아 불쌍해서 그만둬 불쌍해서 그만둬 그만둬야지 왜냐면 더 쓰읍 더하면 밑줄이가 생각날 거 같아 더 쑤시면 봐봐 그리고 얘도 좀 찝찝하다 보자 좀 불쌍한 기분이 드는 건 흠 분명히 증인에게도 범행 기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액션 스타입니다 아줌마에게는 체력적으로 무리가 있었을 것입니다만 이대로라면 니보시씨가 범인이 되어버려 아줌마에게는 미안하지만 여기서 마음을 독하게 먹고 니보시씨를 범인이라 할 근거는 그대로 이 아줌마에게도 해당됩니다 어째서 피곤해요? 아니요 동기가 불분명하다는 점은 니보시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에 일리가 있군요 이것으로 아줌마도 용의자가 돼버렸어 조금 미안하지만 니보시씨를 위해서야 기다리슈 저기 스튜디오로 간 또 한 명은 어떻게 되는 거유? 아줌마가 사진 데이터를 지은 꼬마 말이요 다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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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켜세요 하지만 하지만 초등학교 2,3학년 정도의 소년 아닙니까 상관없어 요즘 애들이 얼마나 개발하셨는데 초등학교 2,3학년은 못할 거 같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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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편호신 그 소년은 범인이 아닙니다 뭘 소년이 하는겨? 어린이들하고 차별하면 안되지 하하 이럴땐 차별하면 안돼 아 후원 감사합니다 증거도 있습니다 뭐.. 뭐라고? 그러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소년이 범인이 아니라는 증거 말입니다 가드키 자 1스튜디오로 가려면은 이 키가 있어야 돼 재씨 쥐.. 개구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없을 것이야 살인 현장은 제 1스튜디오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선 가드키가 필요합니다 외부인인 소년이 가드를 갖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어떻습니까 증인 끄아악 오늘 재판은 여기서 중단하고자합니다 검찰층은 이 증인 그러니까 이 이름이 뭐였죠 오바모기다고 기억하고 있대 검찰층은 오오바씨를 취조하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배정하겠습니다. 아 이게 불리해지니까 아무나 붙잡고 티둘려봐 안 끝났어. 티둘려봐 끝난 줄은 나냐 그렇게까지만 한다면 나도 가만 못했지 분명히 뭘 먹였어. 먹여가지고 비밀로 해달라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이제 위험해지니까 내뱉는 거야. 다 말해버릴게요. 저 아줌마 또 떠들어갈 생각일까? 증인! 무슨 말입니까? 아직 무언가 증언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까? 실은 입막음 당한 게 있쑤. 입막음이라고? 도대체 누구에게? 뭐라 밑주르기가 아니었나? 어쨌든 증언하십시오. 증언을 부탁합니다. 입막음 당한 것. 아줌마가 헤이터 촬영소에서 입막음 당한 게 있쑤다. 사건이 있던 날씨는 촬영소에는 다른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들이 우리는 사건과 상관 없으니까라면서 촬영소에 없었던 걸로 해줘 라고 했었지. 완전 새로운 얘기네. 아줌마가 의심받을 바에는 그 놈들도 자꾸 늘어질께요. 나만 죽을 순 없어. 저 증인! 어째서 그렇게 중요한 걸 지금까지 얘기하지 않았죠? 그! 니! 까! 입막음 당했으니 어쩔 수 없잖요. 너무 당당해. 의료와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따로도씨 신문해 주십시오. 너무 당당해. 입막음 당한 게 있쑤다. 사건이 있던 날씨는 촬영소에 다른 사람이 있었어. 누구야? 누굽니까? 그게 누굽니까? 감독? 어? 프로듀서? 있었어. 감독?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했는데. 감독도 없이 액션 연습 같은걸. 할위가 없지. 그건 그렇지 그랴. 그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감독은 오전에 스탭구역에서 연습에 참여했고. 낮에는 프로듀서랑 합류해서 회의를 했나 보더라고. 어디서? 제 E스튜디오의 별장에서. 아 E스튜디오. 평면도를 보면은 여기지. 게이트를 지나 왼쪽 길로 쭉 가면 나오는 곳. 그 원숭이 목이 떨어져 있던 방면인가? 괜히 떨어져 있을 리가 없어 저게. 계속 신문하겠습니까? 신문을 계속해. 안 들은 게 있을 수도 있어. 사건과 상관없으니까. 물어봐. 사건이 일어나기 처음이야? 왜 사건 상관없어. 살인사건입니다. 사건 얘기를 듣자니 확실히 상관없는 듯해서 말이요. 용돈도 좀 받아서 말이지. 용돈을 왜 줄까? 가보자 E스튜디오. 그만두를. 시스템이 말하고 있어. 그만두라고. 에이토 촬영소에는 사건 당일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감독과 프로듀서. 그리고 저기 높으신 분. 그들은 전혀 수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모르겠어. 이 시점에서 피고인 니보시 씨에게 판결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음. 변호인의 주장을 인정합니다. 검찰 측은 우선 이 증인, 오오바 씨. 그리고 증언에 언급된 사람들을 조사하시오. 오늘 니보시 사부로의 재판은 여기까지 하겄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배정하겄습니다. 자 퇴근하세요. 후원 감사합니다 10월 18일 오후 1시 4분 지방재판소 피고인 제3대기실 우리는 지금부터 조사차 다시 촬영소에 갑니다 그 감독과 프로듀서라는 사람을 조사해야 되니까요 분명 그들은 다음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눌겁니다 신문할 자유를 모아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니 모 씨씨? 그러니까 아까는 시간을 벌려고 아줌마한테 악역을 넘긴 것 뿐이라니까 뭐 어쩔 수 없어 재수없는 할머니였잖아 나중에 또 들릴게요 유치장에 어뽀라고 어뽀 누굴까 범인은 여기 없는 애겠지? 감독과 프로듀서 중에 있겠지? 10월 18일 모 씨각 나로도 법률사무소 아 힘들었어 오늘은 나로도 그렇게 쉬고 있으면 안되지? 저기 근데 니 모 사부씨 괜찮을까나? 일단은 오늘 재판에서 이야기가 나온 사람들한테 달렸어 감독하고 프로듀서? 응 그럼 이런데 있지 말고 촬영소로 가지! 자 가자 일단 어때? 얘기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아? 방금 말했잖아 감독과 프로듀서 정보 보자고 그럼 이런데 있어봤자 소용이 없잖아 그니까 가자고 응 뭔가 추리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해 어제도 그 소리 했잖아 빨리 가자고 솔직히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라고 말해 정보가 부족해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말하라고 자 촬영소로 갑니다 10월 18일 오후 2시 16분 A2 촬영소 정문 앞 아무도 없네 아줌마 구속됐어 아줌마가 붙잡혀있으니까 말이야 누군가 대신할 사람이 없어도 괜찮은건가 병비실사 경비실 안에 아줌마에 양갱이 있어 출출한데 오 나이스 럭키 럭키다제 우효 초 럭키다제 그런 눈으로 보지말 죄송합니다 양갱은 우리꺼죠 네 촬영소대 보안카메라 영상을 관리하는 컴퓨터야 어 카메라 꺼져있어 가자 바로 꺼져있다는 것은 가도 된다는 얘기죠 아니 이제 왔다갔다한 사람이 기록이 안남는다는거잖아 그렇지 갑니다 갑니다 제2 그거를 가야돼 일단은 제1앞으로 가 그래서 여기서 꺾어 꺾어야돼 여기서 10월 18일 모시각 제1스튜디오 그리고 저거 바람이 꺾은게 아닌거 같아 사람이 뭔가를 했어 창으로 목을 배붙었어 그래서 부러졌어 범인이 나는 저 조각상 같아 아 저 숭이? 펄숭이 어라 오늘은 이터코너 형사님이 없네 그러게 오늘 재판이 난리도 아니었으니까 꽤나 바쁘겠지 아 저기 나로동 오늘 재판에서 이야기가 나온 제2스튜디오는 저 나무가 쓰러져있는 길 오른쪽으로 가면 나오는거겠지 그렇다고 말했었지 감독이랑 프로듀서가 오늘도 있을지 몰라 지금이 기회야 어서 가보자 그래 고 고 고 어 좀 홍량한데 10월 18일 모시각 제2스튜디오 앞 이 게임이 96년에 나왔대요 어 여기가 제2스튜디오 맞지? 그럴텐데 그다지 스튜디오란 느낌이 안드는데 확실히 그렇구만 별장이 있다고 했어 별장이 있어 촬영용 세트치고는 제대로 만들어졌는데 나로도 정말로 여기가 스튜디오 맞는걸까? 가자 가자 조사합니다 조사합시다 조사합시다 또 뭘 처먹었어 뭘 처먹었을까? 스테이크야 둘이서 식사를 했어 감독과 프로듀서 립스테이크 스테이크 좀 이상합니다 뭔가 좀 이상하네 위화가 라이까? 억지로 논거 같다 그죠 라이까? 억지로 놨을 수도 있어 알리바이요 왜냐면 뼈가 없어 립이 뼈가 뼈다귀가 없어 뼉다귀가 없어 맞네 맞네 야 역시 펄형사 립인데 뼉다귀가 없어 예리해 예리해 뼉다귀까지 먹었을까? 과연? 소강로 타버린 죄가 쌓였어 여기서 옷을 아니 최근에 없대 최근에 없대 타버린 죄가 쌓여있어 아 그럼 여기서 태워줄 수 있어 옷을 태웠어 증거를 인멸했어 여기서 스텝 이동용 대형 승합차 바로 움직일 수 있어 드라이브하자 오류와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면허가 있어야지만 할 수 있어 그 대신 이게 있잖아 이런 애들이 이제 법대회를 가면 안됩니다 자 이렇게 있고 네 다 살펴봤죠? 네 여기도 한 번 봐 꽃이 피어있고 창이 무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어? 부러졌어 부러졌어 저기 부러진 창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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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수상해 조사부터 왜 부러졌을까? 촬영 세트를 만들기 위한 재료 같은데 꽤 오랫동안 내버렸던 것 같아 자 여기 꽃이 있고 괜히 저런 창살이 있을까요? 허허 굉장히 수상한데 일단 들어가 봅니다 자세히 문이 지어진 지 몇 년은 된 것 같아 암만 봐도 세트장 같진 않은데 들어가 보자 들어가 문 열 수 없어요? 문을 조사해야 되나봐 그런가봐 저기다 로더 들어가 보자 뭐라고 하지 않을까? 잠겨있는데? 어? 아이씨 유리를 깨보죠 저 안에 유리창으로 한번 볼까요? 안에? 네네네 죽어있는 거 아니야? 시체? 범인이 그거라고 감독과 프로듀서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유리는 깰 수 없습니까? 못 깨 어... 알 수가 없어 이제 딴 데로 가야돼 지금 이걸로만은 아니면은 부족한데? 슬라이드 그... 이동해 부족한데? 이쪽으로 가봐 다시 일로 간다고? 아니 거기로 가 할메 얘랑 말해 할메 말고 할메는 없나? 할메는 구속 안됐어요? 10월 18일 모시각 유치장 면회실 아... 나 로더씨 오늘은 정말 고마웠습니다 뭐 운이 좋았던 것 뿐이에요 진짜로 운이 좋았던거지 시끄러! 저기 리버사부씨 뭔가 단서가 될만한 것 없을까요? 취방을만하게 엠... 딱히 없는데요 송구합니다 아무리 사소한거라도 얘기해주세요 내일도 운이 좋을거라고 할 수 없으니까 말이죠 아... 네 진짜 없나이잖아 자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없나이잖아 이 선생님 잘 몰라 꼬마펜 누구야 그래 꼬마펜 자주 들어오나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 경비한 아줌마가 상당히 까칠한 사람이라서요 자주 기웃거린다고 하던데? 애들은 토론사면을 정말로 좋아하죠 아줌마의 눈을 피해 몰래 들어오고 납니다 그... 많다는거야? 적다는거야? 이 아저씨 네 오전에 있던 연습에 감동도 있었나요? 아 네 뭐 토노사면과 아쿠다이카네 액션에 대해 이야기했죠 어쩌서 그걸 가르쳐주자는건가요? 아 저기 그건 촬영소 안쪽에서 입막음을 당해서 말이죠 왜 자꾸 입막음을 당할까? 무슨 소리 하는거에요? 투잡으라나? 몇번이나 말하지만 나루호도는 아직 신찬 변호사라고요 윽 방심하면 정말이지 눈 깜짝할 사이에 끝장나버린다구윽 아 수수수 성공합니다 끝장 너무하셔라 달리 뭔가 숨기고 있는건 없는거겠죠? 네 네 없을겁니다 입막음 당한다는게 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입막음이 뭐야 제시한다 저 가슴털좀 조사해봐 이거 한번 제시해봐 이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거 어때요? 네 무거운거야 그거? 꽤 무겁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자유롭게 휘두르는건 무리일겁니다 아 그러고보니 오전에 연습대 망가졌다고 하던디 네 제가 돌려차기를 하다가 실수하는 바람에 스피어를 부러뜨려버렸습니다 일단 아줌마가 고쳐주셨습니다만 테이프로마리죠 더이상 물어볼게 없는데 후원 감사합니다 딴 데로 가보자 일단 여기로 돌아와 나는 그 휘어버린 그 울타리가 왜이렇게 수상하지? 그니까 네 마리 네 그거 왜 조사를 못하지? 큰일 따로 안됐어 거기? 응 전화온거 없나? 원래 주인이 있었거든요? 치희로씨라고? 죽었어요 그래서 나로도 법률사무소로 바꿨어요 치희로 법률사무소였는데 우리와 사고방식이 다르네요 응 그래서 호텔 보이가 청소하는 모습이 잘 보이고 일단 이동을 해야겠죠? 스테이조 다시 한번 가봅시다 일..일이나 그걸로 가야돼 범인은 범행 현장이 다시 나타나게 돼있죠 일스튜료 일스튜료 앞 10월 18일 모 시각 제1스튜디오 안 여기는 그다지 오고 싶지 않네 뭐 그거야 살인 현장이니까 말이야 나 다른데 가고 싶어 영매사잖아 얘는 뭐 해야되는거 아냐? 여기선 할 일이 없다는 암시 같은데요 시스템에 한번 봐 형태대로 됐고 핏자국이 안남았고 했던 얘기 계속 나오죠 어? 아까 했던 말이잖아 어? 슬레이트 슬레이트 확성기 나가자 나가자 여기 아닌거 같아 없어? 그 스튜디오 앞에 한번 가보죠 여기 말고 거기? 부러진데? 부러진데 가볼까요? 아니 아니요 그 개구멍 있는데요 아 거기? 오케이 딴 데 가봐 어? 앞은 없어졌어요? 여기서 가 없어졌네? 여기서 봐야돼 스택구역 아 스택구역 맞어 스택구역이요 촬영소 스택구역 어? 스튜디오절 이봐요 여기 있었어 아 막고 있었어 당신들은 리보사후씨의 변호사님? 이야기 들었어요 대활약이었다면서요 아 아니 뭐 흐흐흐 근데 경비현 아줌마가 붙잡혔다고 하던데요 아니 뭐 흐흐흐흐 아까 아줌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일단 그 배수구 구멍을 막아달라구요 아 책임감있어 잡혔어도 배수구 구멍을 막아달래 어 근데 진짜 못 막아 손재주가 없는데 무대담당이야 어 조금 수작업은 그래서 고칠 때도 아줌마가 고쳐줬어 그 창도 수작.. 손재주가 없는데 어 그니까 그치만 소품들은 손질하는 일을 하잖아요 아 네 하지만 손질하기 전보다 나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잠시만요 아 너무 신경쓰지 말아요 그럴 수도 있죠 신경안쓸게요 그래서 이렇게 됐어 신경안써 다 그냥 의뢰사항 괜찮아 신경쓰지마 어 알았어요 신경안쓸게 아 저기 저 이제부터 아줌마 대신에 경비실에 들어가야 해서요 경비실까지 진짜 좋소네 여기 또봐용 네 그럼 열심히 하세요 야 여길 막았어 오늘 재판에서 이야기가 나온 초등학생 남자애는 후원 감사합니다 이 배숙으로 들어온거지 서둘러 막은건가 저 구멍을 막아버렸으니 근데 서둘러 막으라는거 보니까 그니까 왜 서둘러 막으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수상해 여기 들어온 사람이 못나가게 하려고 한거 아니야 오히려 남을 들여보내는걸 막는게 아니고 나가는걸 막는거 아니야 저렇게 막아놨는데 그 뜯어버리면 아니야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그 CCTV가 멈춰있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음 후원 감사합니다 그럼 다시 부숴놓을까 나로 좋아 부숴 이걸 부순다고? 야씨 이거 어려운 선택인데 부숴 이유 왜죠? 난 왠지 당연히 알아 이건 일방향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어그러진 판단을 하면 다시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여기서 어그러졌다고 법정에서 완전 조질 확률이 적어 그렇기 때문에 부셔보는게 좋아 부숴봐요 뭐 숨겼을 수도 있어 자 에잇 그리고 이게 막혀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상한 그 그 그걸 할거에요 그 뭐라고 그러지 증언을 할거에요 그거를 사실은 우리가 부숴는데요 어떻게 된거죠? 이렇게 되는거죠 알겠어요? 그게 역전재판입니다 배수구가 뚫려있고 자 착한일하니까 참 좋죠? 이슈 한 번 들어가볼까요? 안에 혹시 뭐가있나? 응 스탭구역 안에 저 바뀐게 있나 딱히 없습니다만 아랫 아 오늘도 뭘 좀 가져가자 오늘도 뭘 어제는 카드키 가져갔고 오늘은? 오늘은 약간의 현금? 들어가는게 이거 누른다고 되는게 아닌가 이동 대기실 10월 18일 모시각 촬영소 대기실 인형 옷은 여기에 놓여있던거지 니보시씨는 그렇게 말했었어 니보시씨가 낮잠을 자는걸 보고 훔쳐간건 아닐까 하지만 말이야 혹시 니보시씨가 낮잠을 자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 셈이었지 만약에 안잡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할거야 니보시씨가 죽였어 알고보니까 어? 니보시씨가 죽인거야 그럴수도 있지 두번 꼈어 두번 꼈어 가방 새로운거 또 있나? 응? 루머로 가득찬 잡지 야아 맘대로 여지마 피오코라고 쓰이는건 뭐죠? 피오코? 피오코? 저기 뭐지? 피오코 간식이 놓여있어 과자에 녹차 어? 나루도 왜왜왜왜 이 과자 유통기한이 오늘까지야 가져가야돼 안 돼 가져가야돼 먹어야돼 여기 뭐가있나? 밖에서는 안보여 옷은? 양복이 섞여있다 여기다가 대청 서랍은? 서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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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뭐 없네 나갈까요? 여긴 없어 나가 그럼 마지막 이스튜디오 한번 이스튜디오 한번 이스튜디오 한번 보고하죠 여기로 가야돼 어? 여기서 이제 지키고있어 안녕하세요 역시 그 차림은 안어울리네요 역시 그런가요? 이런 모양의 조끼를 입고있으면 촬영서 스텝처럼 보일줄 알았죠 얘도 추상해 얘도 좀 정상은 아니야 정상 아니야 못고치는 것도 좀 이상해 촬영서 스텝이잖아 그리고 근데 도움이 안돼 촬영에 어때 촬영서 쪽은? 경찰들이 몰려와서 소란스러워요 현장 보존이라면서 청소도 못하게 해요 덕분에 사건 당일 점심 식사에 뒤처리도 못했어요 아 스텝 구역에 있던 그 뼈가 남아있던 접시 네 이쪽도 귀찮아요 그 아까 뼈가 없는게 좀 의심스럽죠 어 스튜디오 이 스튜디오는 뼈가 없었어 왜 없지? 그냥 여기 사람이 왔다는 것만 딱 보일라고 해 났던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자주 오는 애가 있어요 카메라 같은 걸 들고 촬영하는 광경을 엿보곤 하죠 경비원 아줌마도 눈을 번뜩이면서 감시하지만 역시 어린애 행동력에는 못 당하죠 오늘.. 어 오늘 재판소에서 들었는데 사건 당일 여기가 여기에서 감독이랑 프로듀서도 있었다면서 죄송합니다 저는 무대 도구 참고 있어서 보지 못했는데 말이죠 아마 있었던 모양이에요 왜 말을 안해? 왜 다 같이 내가 하나같이 말 안하려고 하지? 입마금 당했어 억울한 사부로도 말 안하는게 난 이상해 입마금 당했어 어떻게 입마금 한거지? 촬영 소장이 말하지 말라고 해서 말이에요 소장은 또 다른 사람이네 역시 감독을 갓 썼다는 것 말고 촬영 소장이 프로듀서인가 봐 그러니까 감독 프로듀서 아닌가? 높으신 분이라고 아까 또 한.. 아 소장 프로듀서 감독 3명 감독이라기보단 프로듀서 쪽 아닐까 해요 뭐라더라 대단한 능력자인 프로듀서거든요 누구지? 거의 다 망해가던 이 촬영소를 다시 살려내서 이 촬영소에 있어서는 고세주 같은 현재래요 프로듀서라 이동해볼까요? 유치장으로 가서 얘기를 해보죠 그 니봇이랑 그 구세주 같은 프로듀서가 누군지 없네요 없네? 여기로 가서 정리 없네? 촬영소 이 스튜디오 다시 한번 가봐 별장 앞으로 다시 가볼 수 없나? 아 있을라나? 조사해봐 이거 열받아 마스코트 캐릭 원숭이 아 이젠 제대로 알려주네 토너사메이라고 저게 떨어져서 어? 떨어져서 이게 부러진거야 이게 이게 떨어지면서 나무가 부러졌어 어 어? 열렸다 정리 10월 18일 모시각 제 2스튜디오 안 앞 아무도 없는데 어? 새로운 사건이야 지금 단소리 뭐야 여진아 누구 죽었다 띠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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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누구 죽었어호오오오 어? 뭔데해 시채소리야 시채소리 난 알아 뭐가 있는거 같은데 그 범인은 다시 찾게 돼있다고 저기요 대답이 없구만 수상한데 나로도 좋아 들어가보자 들어가지마 용의자야 들어가면 용의자가 돼 어라 잠겨있는데 열쇠는 빌려오자 빌려오자 가보자 아 이거 죽었어 이거 어? 죽었다고 야 빨리빨리 그냥 조사해 조사해 아 여깄다 경비실 물건에 손대지 말아주세요 아이오 아줌마도 엄청나거든요 지금 빌릴 수가 없네 채식 이거 보여줘 사실 내가 가져갔다고 돌려줘 그래서 정신 팔릴 때 가져가 엄격한데 남이 갖고있는거는 용인해줘 이미 가져가면 용인해줘 어떻게 구했는지는 추궁하지 않아 응 조심할게 인정해줘 이것도 재실 이거 말인데 다리를 져는거 같네요 뭐죠 이게 모르면 됐어 이것도 보여줘 이것도 보여줘 토노사면 스피어요 꽤 무거워요 흉기로 쓰려면 체력이 좋아야돼 어디로 빠져나가지 얘를 이렇게 다른데도 치워야되잖아 응 스텝 구역으로 가볼거야 어디 갔다오면 없으려나 이거 갖다줘 아니 쟤를 넣어 그 같이 다니는 여자애를 저기로 보내 어떻게 못 보내 립스테이크가 있어 근데 아까 없잖아 그쵸 여기도 이 안도 아닌거 같애 그쵸 어 그 안에 아무것도 없었어 그러면은 동문 앞으로 가서 얘를 치워야돼 일단 이야기할게 근데 없어 제시할것도 없어 없어 그리고 제1스튜디오 앞으로가 일단 제1스튜디오로 이동해 없는데 이게 원래 뭐 뭐 월 며칠 뭐 이렇게 나와야돼 원래 아니면은 거기로 돌아갈까요? 사무실로 공구 탐정사무소로? 어 그냥 변호사 사무소로? 그냥 다 쑤시는거지 안돼 아까 가봤어 또 쑤셔 다른데 유치장 아까 쑤셨어 안돼 이동이동 이동이동 안간데가 없는데? 스테크야 대기실 어? 여기였어 뭐야 너희들은 어? 어? 당신 누구야? 무진장 수상해 보이는데? 실례하군 우자이타쿠야를 모른다니 혹시 그 프로듀서인가? 감독님 감독 감독이네 정말인가요? 죄송합니다 뭐랄까 수상해 보여서 그만 아니 뭐 상관없어 별로 상관은 없는데 조용 자세히 보니 너 괜찮은데 진짜 괜찮아 내 취향에 딱인 듯 그 복장 침칠칠 대체 왜? 뭐 뭔가가 용서 숨친다 당장의욕이 에너지가 이것도 이것도 그거 아냐? 이 그 일본 그 상투 아냐? 이렇게 된거? 근데 거꾸로 해가지고 이렇게 된거 아냐? 응 그 그거야 히메사멘 아 여자 버전 토노사멘의 속표를 만들자 코에도 검사 히메사멘 한 명 죽었는데 사람이 만들 생각 밖에 없어 히멘드맨이야 응 어째서 히메사멘인가요? 오 에도진서 토노사멘은 어쩌구요? 너도 진작에 반응하지마 아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정말 이상한데요? 정상이 한 명도 없어 여기 나온 사람 중에 노래도 그 이미 만들었어 OST를 저기 사건 당일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셨으면 합니다만 아 자네인가? 아줌마에 우리에 대해 물어볼게 네 그날은 말이지 오전에는 액션 동작 구상 그리고 정호부터 제2스튜디오의 별장에서 회의 너무 바빠서 점심도 못 먹었다고 립스테이크 말인가요? 깨추 말은 그거지? 이 여기서 이 일 제기해야 돼 깨추가 뭐야? 안 먹었대 안 먹었대 4시 이후까지 계속 회의했지 밥을 안 먹었어 프로듀서랑 방송국의 높은 분들하고 말이야 2시 30분 지금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알리바이가 성립이야 세 명이 모였다면 말이죠 아 사또바님 1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프로듀서 누구야? 함께 회의를 했던 프로듀서 말인데요 아 힘의 감이 사쿠라 말이지 그 사람은 천재야 조금 무섭긴 하지만 다 망해가던 이 스튜디오를 멋지게 살려야 됐다지 내게 토노사맨을 만들 기회를 준 최고의 은인이지 사건이 있던 날은 함께 회의를 하고 있었다고 했죠 정오부터 4시까지 계속 함께 있었어 어 회의를 했어 밥도 안 먹고 근데 그게 있었어 밥이 그 갈비 짝이 없는 밥이 응 후원 감사합니다 높은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들이죠? 방송국의 부장과 스폰서 스폰서 그리고 프로덕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함께 리무진을 타고 정오전에 여기에 도착했어 진짜 긴장돼 그 사람들하고는 계속 함께 있었나요? 그래 모두 흰 머리 섞인 노인네들이야 신용할 수 있는 증인들 같구만 자 제시해 이거 한번 제시해봐 난 흥미없는 건 쳐다보지도 않걸 지 프로그램이잖아 이것도 한번 보여줘 리버시잖아 이거 바로 알아봐 어떻게 알죠? 왜냐면 이거 봐 다리에 절고 있잖아 부상에 대해 알고 있어 이거 한번 제시해봐 이거 한번 제시해봐 2시 30분에 배우가 죽었는데 관심이 없어 자 오케이 나갑시다 다시 경비실 앞으로 어? 다시 돌아왔어 리턴 아줌마 리턴즈 너 이 마냐 또 왔냐? 나왔다 사람이 마치 귀신무구처럼 놀라지마 저기 꽤나 일찍 돌아오셨군요 그 뒤에 경찰한테 끌려갔는데 말이요 그 녀석들 토너 사면 인형옷을 여벌을 들고와선 말이지 입어봐라고 하더군 그 인형옷을 그런게 나한테 맞을 리가 없잖요 디보시씨는 180cm는 거뜬히 넘으니까요 아 맞는걸 알더니 돌아가라고 하더군 아 풀렸어 용의자에서 범인은 될 수가 없으니까 안그러면 여기 찍혀야되는데 안찍혔으니까 저 옷을 입은 사람이 범인이라는 얘기거든요 여하튼 아줌마 이 원하는 평생 안해질게요 이제 아무 말도 안할게요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뭘 지금부터야 준비 시작 딱 어 말 안하기로 했어 꼬마팬 많았나요? 가만 안둘겨 진심이야 사건 당일 여기에 있던 감독님 일행에 관해서 말인데요 다음에 이 사람도 다음에 보이면 가만단둔 그냥 가만 안둔다는 원안에 가득 찼어 원년만 남았어 어 어? 토템같이 됐어 이제 가도 되는거 아냐? 조사한번 해볼까요 저기 못 따라와 지지마 넌 자 할머니 어디로 보내야되는데 이거 한번 보여줘 어떻게 수리했나 어떻게한거임 사와놨어 다 소용없나봐 이동해서 딴 데가 유치장으로 가 일단 또 얘기해 어 이게 아니야 이렇게 바로 나오면 안돼 꼬마팬도 좀 약간 수상하고 그러면은 제 이 스튜디오로 다시 가야되는거 아닌가? 그래야될거 같아 어 아까전에 어 아까전에 근데 여기를 뭔가 소리가 났는데 못가 경부실에 있어서 자신이 없어 지금 가야되는데 저 부러진 창살 아직도 클릭 안되니? 응 안 돼 안 돼 여기서 빠져나가야돼 정문으로 가서 대기실로 가야돼 정문으로 가서 대기실로 가야돼 스탭구역이 됐다 꼬마다 꼬마 잠깐 기다려 이런 저 배숙으로 또 들어온 모양이구만 아 아까 열기 잘했네 근데 아마 다지라고 해도 열어놨을걸요 이게 하나로 절 정해져 이름 뭐예요? 나는 어린애가 아니야 그딴 말투 쓰지마 어? 어라구? 너 아직 어린애잖아 어린애한테 그 번호를 없는 말투는 난 애늙은이야 정신나간? 나라도 얘가 괴롭혀 나는 규타야 오호타키 규타 또 어린애라고 말하면 배워버린다 어 무사야 무사 이거 이거 이것도 쓰고 있네 이 모자 파는거 감독이 쓰고 있는거 너 토노사맨 좋아하니? 토노사맨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마 무슨 소리야? 토노사맨은 우리 편이야 웃기지도 않은 소리지만 하지마 좋아 이게 8편에 나왔던 첫집 주인의 마지막 대사는? 그 정도쯤이야 감자도 드릴까요? 어? 제법인데? 서로 인정해 훗 뭐가 아닌거야? 심덕대 있잖아 여기서 사건이 일어난거 알고 있니? 얘가 뭐 봤을거야 중요한 증인이 될거야 애기 애기가 왔어 치 여기 맞아 무언가 기억나는거라던가 뭐 없어? 토노사맨은 있는 토노사맨은 누구에게도 절대로 지지 않아 난 전부 봤다고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이 그래도 니들한테 가르쳐줄거 같아 앗 기다려 놔 갈라 가버렸다 가버렸어 어라? 도망갈때 부딪힌 테이블에서 뭔가 코일로 떨어졌어 수면제야 어? 투명제 아니에요? 흐흐흐흐흐흐 수면제야? 투명제야 아니야? 병이군? 졸리게 했어 약이 음식에 넣은거야 그래서 걔가 잔거야 그래서 옷을 훔쳐갔어 저 꼬마 뭐라고 말했잖아 전부 받더라구요 자 이거를 가지고 한번 조사해봐 이미 조사 됐네? 이거를 보여줘 제시를 해 수면제? 그걸 법정에서 들으려는거 아니야? 근데 이게 어차피 어 한줄이야 한줄 한줄 구성해 법정에서 보여줘야 되는거면 어차피 반응을 안해 맘껏 제시해도 돼 수면제는 흥미 없대 수면제는 흥미 없대 딴 데가 할매한테 보여줘 할매한테 보여줘 어? 어라? 아줌마가 없네 띠용 조심성이 없구만 빨리 뽀려가자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왔어 거기 한순아 아 꼬마 꼬마 큐타 큐타 쫓고있어 지금이야 지금이야 지금 찬스야 찬스 포함 감사합니다 지금 뽀리기 찬스 뽀리기 찬스 뽀려 뽀려 고 이 팀의 경비실을 조사해보자구 앗 띠용 구했다 구했어 자 별장 열쇠로 갑니다 자 그 오 ут리 lớ 욕ира 일단 이 스튜디오 앞으로 가서 꺾어야됩니다 이스튜디오로 가서 큐이우 잠깐 경비실에서 빌려온 열쇠로 열릴라나 열렸어! 지금 처음 들어가 보면 뭐죠? 추웠어! 가자! 날아오더! 시체가 있어, 근데. 자, 먼저 들어가봐. 알았어. 내가 간다. 별장한. 딩딩딩딩딩 딩딩딩딩딩 10월 18일 모시각 제2스튜디오 별장한 누구야? 아이, 천재! 천재, 천재. 프로듀서야? 왓츠! 깜짝이야. 누구지? 아, 우, 우리는 니보사부씨의 변호사인데요. 크레. 아, 저기, 당신은? 히메가미, 프로듀서야. 몸매도 좋고 예쁜 사람이로구만. 사건 당일에 관해서 말인데요. 히메가미씨? 히메가미씨 ? 태본 태본을 찾고 있어. 태본 말입니까? 토너삼멘13호 지금 읽고 싶어 저기 사건이 있던 날에 얘기를 듣고 싶은데요? 난 대본을 읽고 싶어 말이 안 통해 그래서 이 사람은 대화를 이끌어내려면 흥미거리를 채워줘야 될 것 같아 저기 토노사맨에 관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후원 감사합니다 김해가미씨 TV에서 하잖아 매주 말하고 싶은 건 전부 거기에 들어있으니까 나로도 TV 좀 보라니까 나한테 화내고 있어 자 감독 우자이였던가요? 그는 어떤 사람이죠? 말하지 않았던가? 나는 지금 대본을 찾고 있어 다른 건 흥미가 없다고 대본을 찾아줘야 돼 촬영소에는 원래 이렇게 특이한 사람밖에 없나? 가자 다른 건 조사하자 잠깐 뭡니까? 우자이를 만나면 이것 좀 전해줘 뭔데? 살펴봐 기싸움에서 밀렸어 음 알겠습니다 보게되면은 전해드리죠 13화에 대본을 들고 와라고 메모를 적어서 전했어 우자이는 대기실에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전화기가 돼있지 않아 휴대전화가 보급이 안됐어 2001년인데? 그때 PCS 있었는데 96년도 아니 96년인 거예요? 응 2001년 거 아니었어요? 96년 아닌가? 아무튼 안 돼있었어 2001년이래 그래도 보급이 안 돼있었어 일본은 없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아무튼 전에 했을 때도 무선 전화기랑 막 그런 식의 형태만 남아있었어 응 얘가 대기실로 가야잖아 응 여기 보급이 이렇게 해놨지? 구질구질하게 앞으로 나왔다가 들어가야돼 미개 시스템이 너무 미개 이렇게 가야돼 대기실 가야돼 그러니까 보여줘 제시해 제시 저 이거 프로듀서에게서 받은 건데요 어? 13화의 대본을 가져와라? 그러고 보니 어디에 뒀더라? 어디가 두고 왔나보다 어? 어쩌지? 더 혼나겠어? 나로도 감독님이 갔을만한 곳을 찾아보는 게 빠르겠어 거기서 감독이 있는 곳을 촬영소겠지 그러면 1번 스튜디오 2번 여기 쌩뚱맞은 걸 찾는 거야 여기 쌩뚱맞은 걸 찾는 거야 주사올 것을 받치면 없어 딴 데로 갑자 자 가방 없어 아니야 그치 감독의자 대본을 놓고 왔다고 했잖아 앗 찾았어 아 한방에 찾았어 미친 추리 미친 추리 또는 사면 13화라고 적혀있다 응 바로 갖다 주죠 응 바로 그러면은 별장으로 가면 되겠죠? E 스튜디오 앞으로 E 스튜디오 앞으로 E 스튜디오 앞으로 가서 E 스튜디오 앞으로 가서 E 스튜디오 앞으로 가서 어 이게 아니야 E 스튜디오 앞으로 E 스튜디오 라고? 응 별장 별장 E 스튜디오 아 여자한테 갖다 줘야지 그치그치 O O 거기지 зас시 가져왔습니다 여기 대본입니다 E 스튜디오 E 스튜디오 저 Covid 금로 평화로 조용히 해 지금 대본을 읽고 있으니까 잠깐만요 적당히 좀 하시죠 도대체 뭐하시는 거요? 니보시의 변호사? 아 네 의심하는 거야 나를? 아 아니요 그게 그 그런게 아니라 사건이 벌어진 날 이야기였던가 아 네 얘기해주세요 후원감치합니다 청호부터 여기서 회의가 있었던건 알고 있겠지 근데 감독이나 방송국 사람들과 함께 그래 그럼 잘 들어 그날 오후 이 별장이 있던 사람은 아무도 젤 스티웨트에 갈 수가 없었어 왜죠? 길이 막혀있었으니까 길이? 왜 제시하게 되어있지? 갑자기 제시하게 눌러줬다고? 길이 막혀있어 길이 막혀있어 왜 막혔지? 여기로 오는 도중에 상투원숭이상 봤지? 펄숭이상이 상투원숭이상이었어 목이 부러진 원숭이 말이야 아 그거 말인가요? 펄하 아 이렇게 막고 있었어 최대로 옆으로도 갈 수 있는데 못가 왜냐면 군자는 대로행이야 이쪽으로 갈 수가 없어 그렇다면 소인배인 소인배인 사람만 지나갈 수 있었다는 얘기야 3시 이후 다시 다니게 된 게 4시 이후였어 알겠어? 이 구브로가 죽은 건 2시 반 하지만 여기 있던 사람은 오후 4시 이후까지 이 별장에 갇혀 있었던 거야 아 제 1스튜디오에 갈 수 있을 리가 없지 뭐라비요? 이건 사실이야 3시 넘어서 크레인으로 목을 치웠으니까 외부 회사의 요청에서 말이지 작업한 사람은 기억할 거야 그.. 그 심한 목이 부러진 것이 2시 30분보다 나중이라면 세일 스튜디오에 갈 수 있었을 텐데요 2시 30분 이 구브로가 죽은 시간이 그러구만 좋아 따라와봐 저 상투원숭이상 멀쩡할 때 시간을 알려주지 아 시계야 네시라오 하는 시계 아.. 저기 시계야 마르죠 저 목을 조사해봐 목이 부러진 시간에 시계가 멈춰있어 띠용 시계가 2시 15분에 멈췄어 15분부터 부러졌어 어 그래서 30분에 죽이려면 이거를 막혀있는 상태에서 뚫어야 돼 응 소원 감사합니다 이 길은 2시 15분부터 4시 넘어서까지 막혀있었어 그러므로 우리는 무죄? 이북 그로시가 제일 스튜디오에서 사망한 것은 2시 30분인가? 그럼 그렇게 된 걸로 알게 어 상투 엉칭이상의 목 어떻게 된거지? 그래서 이걸 치운거야 옆으로 죽을 사람이 없어 죽는게 이러면 이제 끝장이야 사무소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봐 여기서 할건 다했나보다 10월 18일 모시각 나루호도 법률사무소 이제 그나마 있던 실마리도 사라져버렸어 감독들의 알리바이는 확실하고 다른 단서도 없어 앞이 깜깜해졌어 포기하기는 일러요 혹시 시체 시체 그 이거 선배 선배 아니야? 시체 선배? 아직 단서는 남아있잖아요? 맞네 시체 선배 누..누구예요? 치의로 이 아까 그 누구 누구죠? 마요이의 언니인데 죽었어 이 원래 주인 죽었는데 어떻게 나왔어요 지금? 영매사 집안이라 빙의 허신이 아 지금 동생 몸이 들어온거에요? 아 아 커졌잖아 몸이 치의로씨 좀 더 빨리 나와주세요 미안해요 위기상황이 되어서 마요이가 진지해지지 않으면 못 나오거든요 아 마요이가 대충대충하면 자꾸 딴거에 신경쓰면 빙의를 못해 그 말은 위기라는건가요 지금이? 네 상당히 아까 그 좌절했잖아 이대로라면 해결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단서라면 뭘 말씀하시는거죠? 물론 그 소년이에요 전부 다 봤다고 에? 저 사진기 어 저 사진기를 압수수색해야돼 저 꼬마부터 잡아야돼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 왜냐면 이 분야의 프로페셔널인 할머니도 못잡고있어 그러니까 그 아이는 협력해줄거 같지도 않은데요? 어떻게든 협력해줄수있어 어떻게한줄알아요? 덕후야 호감을 얻을수있는 그 토노사맨 정보를 많이 알고있죠 아이템을 줘야돼 그렇지 아니면은 창을 주든지 대본을 줘야돼 좋아 어 그런거 주면은 호감을 느끼고 그렇지 슬슬 말해 그 아이가 마지막 단서니까요 좋아 상단은 이제부터 어쩌죠? 촬영사로 가죠 그 소년이에게서 이야기 들어야죠 뭔가 생각난것이 있나요? 글쎄요 뭔가의 추락에 아직 정보가 부족해요 마요의 치위로 씌운해를 냈던거였나? 이제 가 크레쉬 왜그러지죠? 하아 그래 씨반놈 하하하하하하하 아무래도 여태껏 그 꼬마를 쫓아다닌거같애 하하 이번에 잡히면 반드시 죽인다! 결국 붙잡지 못한거 같고 인지를 잡았으니 마녀 어? 뭐 그 뭐 상품인가 보다 이야기 저기 그 꼬마 어떻게 됐죠? 이번에 잡히면 가만 안 될꼐 어머 와이드 하나 좀 하군요 동생 안나왔으면 좋겠다 이제 왜요? 언니가 좋은 거 같아요 후 아까 감독이랑 프로듀서를 만났는데요 으으 심장이 아파 죽기 전에 한번 이부크로씨에게 저를 아 제트블랭님 26개월고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살인 현장에 절을 하고 싶다고 했지 인질이란 무엇이죠? 뭐뭐뭐를 떨어뜨리고 갔지 분명 이걸 되찾아 놓겠지? 하하하하 누나로독은 그 인지 슈타에게 이야기를 들을 때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자기가 점들 이 아줌마가 그 꼬마를 붙잡을 테니께? 응 직접 점들 녹차랑 과자를 좋아해요 제시한다 어 이거 이거 뚫렸다고 하면 혼날 수도 있어 그래서 이걸 제시해 이거랑 바꾸자고 어때? 신경 왔어 이거 뭐야 수면제를 제시한다고? 어떻게 뭐 통하는게 없어보이는데? 통하는.. 다른 데서 주워와야 되나봐 응 스태프 구역 그으로 가죠 10월 18일 모시각 촬영소 스태프 구역 그 구역 어 여기 있네 여기 있다 어디 갔어? 엄청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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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로독은 방금 그 애는? 네 걔가 오호타키 큐타야 대기실로 도망친 것 같군요? 대기실로 가 따라가 큐타 이 자식 잡아 10월 18일 모시각 촬영소 대기실 분명히 여기로 도망쳤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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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타 있다 큐타 있다 기다리렴 응 다행이다 돌아왔어요 도망갈데가 없어 큐타 이 자식 저기 우리에게 협력해주지 않겠니? 응? 난 큐타 어머 아야사토 치이로야 잘 부탁해 잘 부탁해요 난 나루오도 류이치야 누가 물어봤어 그럼 나루오도군 뒷일은 부탁해요 자 이렇게 남았어 이야기를 토노사멘 멋지단 말이야 나도 토노사멘을 좋아해 니가 토노사멘을 뭘한다 그래 뭐 뭔 말을 그렇게 하는 거야 나 나루오도군 애들 상대로 화내면 안돼요 이 자식이 그래 애들 상대로 화내지 말라고 쬐끄만 제끼가 이거 그냥 어? 대갈통을 터뜨려볼라 넌 사건에 대해 뭘 알고 있니? 형 형아에게 알려줘봐 아무것도 몰라 안 되겠어 터뜨려야겠어 뭐 줘야돼 제씨 검을 줘 이거 줘 이거 줘 뻗어 자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 봐 멋있지 않아 토노사멘스피어 나도 갖고 싶어 스튜디오 들어갈 수 있는 열쇠 줘보죠 스튜디오 들어갈 수 있는 열쇠 줘보죠 개구멍으로 다니지 말라 그래 자 이제부터 이걸로 다녀 두고 저고 카즈키 줘보죠 자 이걸로 다녀 개구멍이 있어서 오히려 이게 불편해 개구멍이 편해 개구멍으로 다녀버릇 돼가지고 정문은 불편해 저 펄 주펄 대가리 줘 주펄 대가리 펄숭이 펄숭이 대가리도 관심 아 시시한거 꺼내지 말래 수면제 수면제 좋아하잖아 애들 수면제 수면제는 왜 좋아야 애들이 안 시시하니까 자 이동해 줄게 없는데 놓고가 뭔가 당근을 줘야 되는데 어 뭐지? 페인트 모터가 달린 잠 줘 줘 자매가 똑같구만 저 자전거 주자 못줘 딴 들어가 뭔가 그 덕심을 자극할게 있어야 돼 지금 뭐 주워 와야 돼 음 이동해서 음 이동해서 스튜디오나 무논돼서 무한 주워 와야돼 대가리 2시 이후부터 4시까지 원숭이 목이 길을 차단하고 있었던 것 같다 시계랑 메가포인 설치돼 있어 3시라고 해야되는데 2시 15분에 멈춰있어 시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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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동해 어디로? 1수치지로 가야 일단 시계랑 딱히 막 좋은게 없어 돌아가 우리가 갖고 있는 아이템 볼 수 있어요? 일단 한번 보면 안 돼요? 여기서 보려면 법정기로 탭 이거 이거 지금 뭐뭐 보여줬어? 이거 보여줬어 창 수면재 열쇠는 다 안 됐지 네 그 사진은? 네 번째 사진은? 안 보여줬어 뭘 좋아하지 이거 좋아하지 않을까? 니봇이 실제 찍은거? 토노화맨이잖아 제가 토노사맨? 토노사맨 그거만 한번 보여주고 안 되면 찾아보죠 어? 다른 대사야 그치? 지시한거 하려고 안하잖아요 이거봐 채팅 보는거 같은데? 채팅 안봤어 채팅에서 조사합니다 어떻게 이거를 딱 알아봤지? 자 토노사맨 이게 어쨌다는거야? 아 별거 없었어 그니까 그러면은 저거는요? 다 보여줘봐 다 보여줬는데? 저거 저기도 변호사 배치까지 다 시시한거 꺼내지마 이것도 더 시시할거 같은데? 에이 그거 안 통하네 그 때 보여줬고 뚱뚜뚱 뚱뚱뚱뚱뚱 보여줬고 그나마 사진이 제일 반응이 있었고 나머지는 별로네 다시 나갑니다 더 조사해야겠다 야 이... 이... 로 가야돼 이 스튜디오? 응 이 스튜디오 조사 안 했다 생각해보니까 이 스튜디오 방을 조사를 안 했다 여기 어 여기 조사 안 했어 얘기만 하고 굿즈 좀 챙겨 여기 뭐가 적혀있어 포스터 챙겨 폴 물어 맞힐 시대로 물어라 뮤지컬 영화에요 꽤나 자세히 하시는데요 마요이가 좋아해서 조금 알죠? 전사의 여름 이... 이브크로 타켓이 옛날엔 엄청 잘나갔어 응 그거 마요이가 좋아하는 영화죠 마요이가 연기하는거 같애 다이너마이트 사무라이 이브크로스 옛날에 대단했었구먼 쓰레기통 좀 뒤져봐 쓰레기통 거 봐라 어 없네 후원 감사합니다 몇일차 몇일차 녹차 뭐 없는데? 의자는? 뭐가 없어 저 밑에 바닥은요? 없어요 별게 없네 어디왔어 근데? 프로듀서는? 프로듀서? 있었는데 사라졌어 나가 자동차 소각정? 조사해 이 안에 못들어가네 이건 왜 두명만 있지? 감독이랑 프로듀서랑 몇명 더 있다고 했지 둘이서 식사를 했다 음 이제 일로가 오히려 돌아가 법률사무소로 가서 좋아할만한걸 찾아 왜냐 마요이가 팬이라서 가지고 있을수도 있어 유치장으로 가 어? 얘한테 뭔가 얻을수도 있어 어 소원 감사합니다 어? 이거 이벤트네 응 어쩔수 없죠 오늘은 이야기를 듣는건 포기하죠 어? 과무케 간수 뭐 여기서 하는게 없는데 응 촬영소인데 법률사무소? 여기서 뭐 찾을게 없나? 국지같은거 없어요? 네 전혀 촬영소밖에 없어요 재실 대가리 이 할미한테도 다 재실 재실 대가리 이 할미한테도 다 재실 지쳐있어 지쳐있어 어? 카드 키에요 이브크루씨에게 저를 하고싶구먼 팬이었으니까 말이여 카드 갖고있지 않아요? 그쪽은 담당이 아니라서 카드좀 빌려줘 카드를 빌려줘 응 나라 덕을 빌려주지그래요 나라 덕을 빌려주지그래요 자 여기요 아 이걸 했어야지 통과였구나 조용해졌어 진정해졌어 너말이여 하지만은 딴사람에게 피질지는 사이란 말이여 뭐 주나보다 녹차같은거 그래서 그거를 꼬마한테 주나보다 오 아 이거였어 이거였어 이건 환장하지 이건 못참지 토노사맨 카드인가요? 그 꼬마가 떨어뜨린거요 그 녀석한테는 중요한 물건이 아닐지 싶은디 고맙습니다 잘받을게요 아 이게 이게 인질이었구나 아 트레이딩 카드에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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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를 하고싶을까 무언가 미안한게 있는거야 알고 있는게 있어 슬금 스탭 구역에 있었죠 저기 안에 있어요 대기실 자 제시 트레이딩 카드만야 트레이딩 카드만야 어른밋 아무것도 모르는군 트랙카라는 이 근본도 없는 말을 쓰고 있어 이 싸가지 없는 새끼 그거 원래 내꺼잖아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은 등가 교환이야 어른이면서 아무것도 모르는군 어려운 말을 꺼내다니 에랑 초발이야 그런 카드는 필요없다구 그 카드는 몇 장이나 있으니까 너한테 줄게 레어한 걸 갖고 그래 프리즘 카드 반짝이 들고 가야돼 덜 익힌 고기 말이야? 아무것도 모르는군 희귀한 카드 레어카드 말이지 좋아서 가야지 뭐 레어카드야 이게 어 저 니보시의 사진 이게 레어지 아니면 저 북원보고서 직접 찍은 레어지 이게 그치 어때 희귀하지 이 자식이 야 이거 대가리 레어카드 구하러 가야될거 같은데 거기로 가야되나봐 그 그 아까 거기 있던데 어디지 일단 거기로 가 일 사무소로 가면은 촬영 사무소로 가면은 아니 여기로 가면은 그게 있어 할매가 절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 페이지스튜디오에서? 어 어 아 못가 절하고 있어 아니 우리가 그 키가 없잖아 아 그러네 그러면은 일단 미희로가 미희로 맞아요? 걔가 더 크니까 걔한테 뭐 레어카드 있지 않을까 여기에 쓸 수도 있어 탐정 사무소로 가야되는거 아니야 여기에 쓸 수도 있어 10월 18일 모시각 제2스튜디오 별장원 어? 어머 안녕하세요 어 안녕 여기서 뭐하고 있니 아 네 잠깐 자료 정리를 근데 응? 거기에 있는 여자분 뭐랄까 분위기가 바뀌었군요 마치 다른 사람 같아요 기분 타시겠지 맞아요 아닌거 같은데 이 자식이 뭘한다고 나불대 그 뒤에 꼬마를 본적 있니? 아니요 아까같이 난리였어요 경비원 아저씨가 그 꼬마를 쫓아다녔는데 결국 놓쳐버려서요 굉장히 화났더라구요 아 우리도 봤어 아까 경비실에서 양갱을 찌부러트리더라구요 하하 흫 흫 흐흫 흫 별게 붙어있는 포스터는 모두 이브크러시에 맞아요 정말로 일이 이렇게 되어서 유감이에요 하지만 최근에는 인기가 떨어졌다는데 에 그일이 있은 후로부터는 그일? 모르세요? 이브 크러쉬 이야기? 모르는데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이야기를 했나봐요 그 일이 뭐지? 신경쓰이는걸? 뭐야 그 일이란? 죄송해요 저 말할 수 없어요 입마금이라는 건가 이거를 제시해 돈 트레이딩카드 이게 뭐지? 트레이딩카드 제시해버려 어떻게 생각해? 토노사면의 트레이딩카드? 실은 저도 모으고 있어요 한 장만 더 있으면 컴플리트 하는데 컴플리트? 모든 종류의 카드를 다 모으는 거요 오오 아! 이 força 있었어 이거 이거 나 계속 뒀던 건데 마지막 한 장 가벼운 여자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와 다 모았어 부탁드립니다 아 여기 레어카드 했나봐 레어카드랑 달라그래 트레이드! 트레이드해! 오! 레어카드다! 레어카드가 남아요 희귀한 카드말이예요 부디! 부탁드립니다! 부디! 다로두군 숙렬 창피하게 만들면 안 돼요? 그래 바꾸자! 레어카드 좋아 교환해 무조건 바꿔야지 정많인가요? 기뻐요! 자 이제 그 일이 뭔지도 알려줘야지 아 그건 좀 가버렸어 가버렸어 요청하면은 거절 못해서 말할 수 밖에 없어서 얼른 도망가버렸어 자 가자 이동해 꼬맹이한테 가자 꼬맹쉑 대가리를 터트려볼라 그냥 이래도 안줘 안주면 대가리 터트려 그냥 너 죽고 나 죽고야 아니 어 고기지 어 맞아 고기야 대기실 제시해보죠 레어카드 제시해버리기 자 이제 이래도 말 안해 말 안할 수가 없겠지 어? 안준다 이 카드는 안줘 이 새끼 이거 꼬맹이 새끼 이거 내가 안갖고 있는 마지막 레어카드 어른을 우습게 보고 말이야 이 새끼 꼬맹이 새끼 이거 주십시오 해봐 이 새끼야 저 좋아 아 형 하나 거래하지 않는데? 좋아 토노삼의 스피어의 아쿠다이칸 아쿠다이칸도 줄게 오 아냐아냐아냐 그게 필요한게 아냐 다른거 니가 갖고있는 정보 뭘 받는지를 말해란 말이야 어 호감도를 샀어 나 로드군 이야기를 들어보죠 우리에게 유리한게 있다면 내일 재판에 불러야겠어요 자 대화를 합시다 자 토노삼엔에 대해서 토노삼엔을 좋아하는구나 당연하지 멋있잖아 진짜 무섭게 생겼다 너무 싫은데 삶의 방식이 멋지다고 삶의 방식을 도내고 있어 평화도 좋아하지 토노삼엔 완전 좋아해 어디가 좋아? 삶의 방식 인정많은 성품이겠죠 그러니까 이 인정많은 그 성품에 반했다고 할까?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보여도 의외로 상냥한 면이 있다고 또 말해봐 또 말해봐 또 있잖아 좋은 점이 그러니까 말이야 토노삼엔은 싸우는 모습이 참 멋있어 응 시원시원하잖아 역시 그렇지 토노삼엔에 절대로 지지 않으니까 맞아 봐봐 이 앨범 어 니가 만든거야? 토노삼엔에 메모리? 어 사진들을 막 모아놨네 몰래 찍어가지고 나 토노삼엔에 쇼에는 무조건 가거든 백화점 옥상이나 유원지에 사는 그런 어떤 팬미팅 같은거 그래서 토노삼엔에 토노삼엔에 이기는 순간을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 어어 미친 진짜 찐팬이네 이 새끼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사진을 찍고 있어 완벽하게 기타야 봐봐 이거 새로운 디지털 카메라야 어머 멋지네 최신 모델이잖아 오 꼬멩이가 산지 얼마 안된거야 수비 좀 사나봐 응? 용돈이 많나봐 저거 트레이딩 해가지고 돈 벌었나 이 앨범 제목은 토노삼엔 영광의 발자취야 토노삼엔은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이긴다고 누나 맘에 들면 이거 줄게요 그래도 되겠어 토노삼엔 죽은 사진 보여줘 아 이것도 수집하라고? 절뚝거리는거? 아 어른으로 만들어주려고 어 야 이거 힘들게 모은거를 줬어 이게 여기서 좀 이상한걸 발견하겠지 그래서 이상한거 증거가 되겠지 자 사건에 대해서 넌 사건이 있던 날에도 여기 왔었지 응 그때 뭐 본거 없어? 규타? 이건 정의를 위한 질문이야 토노삼엔은 항상 정의의 편이잖아? 너도 그래야지 나 나 나 봤어 전부 봤단말이야 이 녀석에게는 아직 캐낼게 더 있을거 같애 뭘 봤지? 이야기해봐 널 넌 뭘 봤는지 말해보란 말이야 이 자식아 대가리를 깨기 전에 그날 여기에 도착한건 2시정도였어 아줌마에게 들키지 않도록 바깥쪽 숲을 갖고 있었는데 완전히 길을 잃어버렸거든 30분정도였나? 그러다 겨우 스튜디오 앞으로 나왔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네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된거야 어? 토노삼엔이 나쁜놈을 해치운거야 아 봤어 죽이는걸 봤어 토노삼엔 스피어로 말이야 언제나처럼 단 한방에 토노삼엔 힘줄 봐 엄청난 박력이었어 난 무서워져서 말이야 그날은 그냥 돌아갔어 그 살인현상이 있었구나 봤어 너 말이야 말에 마음이 담겨있지 않아 치희루씨 네 이건 다시 말해 토노삼엔이 살인범이라는 말이겠죠 그렇군요 토노삼엔 껍데기를 쓰고 있는 사람이 범인 맞아 이제 다른 이제 그건 없어 다른 막 그 카메라를 피해서 막 돌아간다거나 그런건 없어 일단 그리고 감독 이릉은 알리바이가 있으니까 토노삼엔이 아니에요 그 말이 맞아요 그렇다면 범인은 리보시 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예상밖의 일이지만 그 아이를 법정에서 증언시킨다면 의뢰인은 확실히 유죄에요 재판을 부르는건 그만두죠 그렇군요 그냥 두는게 좋겠어요 그렇게는 안된다 아 들었어 형사가 아 지금 이야기에는 전부 들었습니다 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소년은 중요한 증인입니다 우리들이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자 소년 형사 아저씨랑 경찰서까지 같이 갖는 것입니다 실어 실어 와 슈타 배워버려 큰일이군요 실마디 이걸로 제로가 되어버렸어요 최악의 형태로 어떻게 하죠? 취르시? 미치가 변호사인데 저 이제 슬슬 돌아가 하지만 얘가 사수였어요 얘가 사수 그 변호사였어요 분리해지니까 돌아가는데 어떻게든 되겠죠 뭐 나만 아니면 돼 나로우더군 하나 물어보죠 당신은 니버시씨의 무죄를 믿고있나요? 안 믿고있어요 나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아니 믿고있어 당연하죠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아우 듣고싶은 얘기해줬네 다행이다 자 이제 사무실에 가서 점검을 해야돼 난 모르겠는데 의뢰인을 믿어야 돼요 내가 아니면 아무도 안 믿어줘 아시겠습니까? 10월 19일 오전 9시 42분 지방재판소 피고인 제1대기실 세이버투스 세이버투스 왔다 세이버투스 왔다 옷도 세이버투스야 저..저기 나로우더씨 채팅창 봐 왔구 살벌하네 하하핳 네? 아까부터 왜 그렇게 심각한 얼굴을 하고 계시죠? 아아 아니요 헤헤헤헤 아무것도 아니에요 로우더.. 네.. 처벌 수면제가 지금까지 한 번 주웠는데 쓰는데가 없거든요? 이게 그냥 넘어간 거거든? 수면제가 가지고 뭘 해야 돼. 뭘 재우고 뭐 시계를 돌렸다거나 그 원숭이 시계를 그러면 이제 무너지기 전에 지나갈 수 있으니까 알리바이가 만들어진 거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 원숭이 시계의 그 잘못된 알리바이가 수면제가 얽혀 있어 가지고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수면제를 만약에 다른 사람이 권해가지고 먹였으면 그 사람이 좀 약간 냄새가 좀 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좀 그 감독 일행이 알리바이가 사라져 버리는 거지. 걔네가 괜히 나올 리는 없거든. 지금 이번 에피소드에. 10월 19일 오전 10시 지방재판소 제4법정. 자와자와자와자와자와. 으악! 지금부터 니보시사부로의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찰 측 준비되었습니다. 변호측도 준비되었습니다. 그럼 미추르기 검사. 사건 설명을 부탁합니다. 어제 재판에서 의외의 사실을 밝혀줬다. 사건 당일 A2 촬영소에 다른 관계자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오늘은 그들이 사건과 관계가 없었다는 걸 증명하고자 한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증인을 불러주십시오. 그 프로듀서가 나오는 걸까? 첫 증인. 우자이 타쿠야를 들여보내주시오. 감독이 나오는구만. 증인. 이름만 직업은? 뭐야 실례잖아? 날 모르는 거야? 후원 감사합니다. 감독이라고? 토너 사면은 내가 만드는 거라고? 우자이 타쿠야. 감독입니다. TV방송은. 증인은 사건 당일에 A2 촬영소에 있었죠? 아, 아, 네. 흠, 그럼 그날에 있었던 일을 증언해 주십시오. 똑바로 말하라고. 먼저 이 증인의 증언을 무너뜨려야 해요. 니보지씨가 범인이 아니라면. 수상한 건 그날 별장이 있던 사람들이니까요. 자, 이상한 점을 찾는 거야. 그날은 아침 아홉시쯤에 A2 스튜디오에 들어갔는데. A2! 오전에는 액션 연습이었던가? 아,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쩌다 보니 생각한 것보다 시간이 걸렸지만요. 낮에 다른 사람은 스태프 구역에서 밥을 먹은 것 같은데. 별장에서 회의가 있어서 난 먹지 않았죠. 회의는 결국 4시까지 이어졌지요. 회의 중에는 저기 아무도 자네를 그러니까 비우지 않았지요. 대충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안 비웠다면 만약에 저쪽이 범인이라면은. 공범인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알려봐야 하는데. 얘가 사라졌는데 얘가 사라진 걸 말 안 했잖아. 밥을 안 먹었다는 게 수상한데 빈 접시가 있는디. 피해자인 이브크로씨가 살해된 것이 2시 30분경. 그 무렵에는 회의 중이었다는 겁니까? 그럼 변호인 신문 해주십시오. 자, 얘기가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서 꼬투를 잡아야 돼요. 그날은 아침 아홉시쯤에 들어가는... 일단 딴 적어라. 뭐죠? 원래 그 시간에 들어갑니까? 아니요. 시간은 각기 다르죠. 어깨사람이 다 그렇죠 뭐. 그치만 그날은 하루 종일 바빠서... 그것만을 이야기하도록. 오전에는 액션 연습이었다. 액션 연습을 했죠. 오전에. 스탭구역에서 했나요? 그렇죠. 토 노사맨과 아쿠다이칸의 결투 장면. 음...오케이. 누가 있었습니까? 할메! 그러고 보니 경비원 아줌마가 계속 보고 있었죠. 그리고... 이브크로씨를 갈라지는 목소리로 응원했어요. 그리고 그... 이브크로씨의 오랜 팬이고 할메는... 그렇죠. 그 스탭, 젊은 여자 스탭은... 나르고 있었어. 응. 없었죠. 왜 시간이 걸렸지? 그건 어째서죠? 발을 삐어서... 아... 아 맞아. 발 삐었지. 아... 점심을 못 먹게 됐어. 점심만입니까? 점심을 못 먹었다고 하는데 점심 먹은 그릇이 있어. 그러니까. 넘겨봐요. 이거 이거 여기죠. 여기죠. 제시할 게 있나? 제시할 건 없는데. 그냥 말하면 얘가 난 그걸 봤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빨리 한번 봐. 립스테이크를 먹지 못했다는 겁니까? 아니야. 아 그래서 비워지는 걸 수 있어. 립스테이크를 안 먹어서 뼈가 안 발라지고 그냥 버린 거지. 그걸 뭘 먹은 거지? 안 먹었죠. 버린 거지. 나 러독은? 지금 얘기 어떻게 생각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모순데. 접시가 있었거든. 감독. 네네네. 뭐죠? B지? 제가 별장에 갔을 때 테이블 위에는 스태프 구역에 놓인 것 같은 접시가 2인분 있었습니다. 그건 누가 먹은 거죠? 안 먹었다며. 근데 뼈 따고 없어. 아니 그게 저기 여기 어디 제가 잘 아는군요. 그 창피해서 말하지 않았는데 거의 탐정이야 탐정. 변호사가. 먹었어요? 그러고. 립스테이크를 말합니까? 그랬죠. 뭐 졸업 스텝이 구워준 거니까. 나중에 먹으려고 가져갔었죠. 별장에. 딴지 걸어야 되는데. 뼈가 없었는데. 음식에 대한 집착. 그랬어요. 언제 먹었나요? 회의 중에 딱 한 번 휴식 시간이 있었거든요? 처음에 나오는데 거짓말을 하잖아요 얘가. 그럼 거짓말이 모순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모순이 되는 경우를 물어뜯으면은 그거를 보완하려고 또 거짓말을 한단 말이야. 그게 또 부딪혀. 그니까 거짓말이 거짓말을 나타나면 계속 부딪혀서 결국 자기를 더 올감해. 그래서 그걸 잡아내는 거야 이게 지금. 회의 중에 먹었대. 근데 잠깐. 휴식을 취했다면 증언에 이상한 점이 생긴다. 다시 한 번 더 그 부분을 추궁해볼까? 회의는 결국 4시까지 이어졌다는. 회의 중에 있는 여기서 추궁해야죠. 밥을 먹어야죠. 그니까. 휴식을 취하지 않았나요? 네 그러니까. 아 맞다. 안 쉬었어요. 땀을 흘리는 게 좀 걸리는데. 아니 잠깐. 좀 이상한데? 덕산하대요. 고기 짜 고기. 당신은 이렇게 말했었죠. 휴식 중에 스테이크를 먹었다고. 그리고 이래. 어떻게 된 거죠? 이 감독 자식아. 증인. 어떻게 된 겁니까? 난 당신을 믿었습니다. 증인. 그 뭐 쉬웠던가? 뭐 쉬웠던가? 잠깐. 나도 누군 잘했어요. 휴식을 취했다면 그 사이에 스튜디오에 갔을지도 모나요. 재판장님. 휴식 시간에 대해 증언을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빨리 가기 글렀군요. 그럼 증인. 증언을 부탁합니다. 휘이이이이.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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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웃고 있지? 이 새끼. 휴식에 대해서. 휴식을 안 한 게 아니었습니다. 확실히 휴식을 했지만. 그래봐야 15분이에요. 15분. 제1스튜디오에서 살인 같은 거 못한다구요. 립스테이크만 먹어도 끝나는 시간인데. 립스테이크를 안 먹은 거지. 뼈가 없잖아. 뼈가 없어. 그 15분 안에 죽였다는 거야 그렇다는 거니 흠 철하는 스테이크도 다 못 먹을 겁니다 이가 약해서 그럼 신문을 내가 괜한 소리를 했나 대법관은 중간에 잘해야 되는데 말이야 확실히 휴식을 하긴 했지만 그래봐야 15분이다 제1스튜디오에서 살인가 제1스튜디오에서 살인이 벌어진 거를 살인이 벌어진 건 알고 있죠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일단 딴지 걸어 어째서죠? 안 먹었죠? 또 죽응해 먹는 속도가 빠를 것 같습니다만 인식공격으로 들어가 인식공격으로 들어가 상대는 식어서 딱딱해진 립스틱이에요 나라도 나 안하고 해도 약간 고생 좀 하죠 뼈가 없는데 꽤 빨리 먹는다고 생각했나봐 어때요? 나로더군? 어떻게 해야 1스튜디오에 갈 수 있었을까? 확실히 휴식을 하긴 했지만 그 다음 거 제1시할 걸 한번 볼까? 뭐가 있나? 수면제가 그 테이블에 있지 않았어? 그건 아직 안 그건 스텝구역이야 별장이 아니고 아직이야 아직 그 다음에 추궁을 한번 해보자 아 립스틱 아까 했잖아 후원 감사합니다 15분 맞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당연히 립스틱을 먹었죠 접시가 2개 있었는데요 아 나머지 안기는 심해가미 씨가 먹었어요 심해가미? 그 여자 프로듀서 말인가 립스틱을 15분 만에 먹다니 상당히 빠르군 위원장 상당히 빠르군 상당히 빠르군 아까 했는데 응 또 먹어버렸어 딴 저걸로 일단 몇 시에 씁니까? 아 이거 중요해 2시 30분부터 15분 동안 30분에 죽었잖아 그러면 사진하는 시각인데? 돌아올 수 있잖아 2시 30분부터 15분 동안 사례하고 돌아온다 시간상으로는 어떻게 된대? 제 밑주르기도 딱 눈치챘어 그러면은 여기서 아니 잘못 걸었다 제시를 뭔가 해서 빼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걸 해서 2시 30분 할 수 있었다 밥은 버리고 제시 관계없어 관계없나요 역시? 전혀 없습니다 두 칸 까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두 칸 까요 그럼 목숨을 줄어 일단 다 딴 짓은 다 걸었거든요 이런 것도 딴 짓 걸었어 어째서야죠? 어 이자는? 이제 의미 없는 신문은 그만하지 재판장 지금까지의 증언에서 밝혀진 대로 별장에 있던 사람은 이번 사건과는 관계없다 왜냐하면 제 1스튜디오로 가는 건 무리였기 때문이다 뭐라고? 그렇지 않으면 변호인은 별장에 있었던 사람이 살인 현장에 갔다고 할 셈인가 흠 어떻습니까 변호인 나로도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에요 잘 생각해봐요 별장에 있던 사람이 제 1스튜디오에 갔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그렇게 주장합니다 일단 주장해 뼈가 없어 뼈가 없어 뼈가 없는게 커 범인은 니보시씨 밖에 없는거라고 설명하는게 안돼 그러니까 무조건 별장 있는 사람이 있어 15분이나 시간이 있다면 범행을 저지를 수도 있었습니다 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흠 흠 흠 매번 항상 웃게 만들어주는군 뭐라구? 자네도 나름대로 조사는 한거겠지? 법정기록을 잘 살펴보시지 법정기록? 2시 15분부터 4시까지 그 길은 지나갈 수 없었잖나? 그거를 쓰셔야 돼 상투원숭이군의 목이 길을 막고 있었으니까 이거를 이거를 해내야 돼 그래서 지나갈 수 있게 만들어야 돼 이 길을 응 2시 30분에 지나갈 수 있게 그렇지 분명 피해자가 죽은 시간에 별장에서는 휴식시간 중이었다 하지만 스튜디오로 통하는 길은 막혀있었다 상투원숭이군의 목에 의해 실은 우상투원숭이 상인데 발로 날 생각도 없는 것 같군요 당신의 패배입니다 변호인 이 상으로 이 증인에 대한 질문은 종료한다 아 뭐야 끝났잖아 오죽이 댕겨 오죽이 댕겨 자 그럼 의견을 말하겠습니다 사건 당일 제2스튜디오의 별장엔 수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1스튜디오에 갈 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과 관계없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또한 이 토노사면의 사진 말입니다만 체격을 고려하면 피고 이외의 인물은 입을 수가 없습니다 남은 것은 이 토노사면이 범인이란 것은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면 모두 끝납니다만 재판장 검찰 측은 당연히 준비했다 결정적인 증인을 밑줄기 검사 결정적인 증인이라며 어떤 그는 토노사면이 피해자를 살해한 순간을 목격했다 아 미친 꼬맹이 말하는 거구만 어떻게 댕겨 어떻게 댕겨 정숙하시오 제발 정숙해 알겠습니다 10분간 휴식 후에 그 증인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휴식하겠습니다 야 어떻게 댕겨 이거 어떻게 해 못 이기겠는데 꼬맹이까지 확실히 마려버리면은 위험해 대기실 기분이 안 좋아 치루씨 어떻게 하죠? 별장에 있던 사람들은 사건과 무관하다는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미안해요 나를 보도군 아무래도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나봐요 이제 와서 이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치루씨가 포기해버리면 저는 이제 착각하지 말아요 난 지금까지 포기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신문으로 확실해진 것은 단 한 가지예요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별장에 있던 사람은 제1스튜디오에는 갈 수 없었다 아 다른 데서 죽였다 다른 데서 죽이면 되잖아 제2스튜디오에서 죽였다고? 그치 그걸 옮겨놓은거지 봐봐 2시 15분에서부터 4시까지 막혔잖아요 그 전에 죽여서 4시 이후에 옮겨다 놓고 5시에 발견되면 되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충분히 죽일 수가 있지 전 거기에 어떤 비밀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그 꼬맹이가 거기서 찔렀다고 봤잖아 그 안쪽에서 대가리 무너지기 전에 그 길에서 봤으면 떼박이지 길을 잃은 상태에서 봤다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 거기 위치를 잘 보여주면 그게 안쪽에서 죽이고 걔를 불러들여서 죽이고 걔는 수면제를 재워놓고 죽이고 나중에 4시 이후에 다 망가진 거 되면 옮겨가지고 하면 빼박이지 그리고 두 명이 같이 공범이고 왜냐하면 서로 알리바이를 만들어줘야 그렇진 않았다 단지 그것뿐이에요 저기 저는 어떻게 되는 거죠? 어차피 이미 법정안의 사람들이 네가 죽였지 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괜찮아요 당신이 죽였다고 생각하는 게 맘 편할 수도 있어요 당신이 무고하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걸 증명할 거예요 우리에게 맡기고 당당해지세요 토너사맨이잖아요 당신은 터너사맨이 범인이잖아요 당신은 범인맨이잖아요 경고합니다 자 나로우더군 힘내야죠 토너사맨을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제 꼬맹이가 이제 범인 그 증인으로 나온단 말이지 후원 감사합니다 10월 19일 오전 11시 15분 지방재판소 제4법정 어떻게 된겨? 어떻게 된겨? 자 어떻게 된겨? 조용히 해! 그럼 재판을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검찰 측으로선 아직 어리고 순진한 초등학생을 살인사건의 증인으로 세운 이상 후원 감사합니다 저 변호인에게 직구전 질문을 받게 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다 증인으로서 오타키 큐타군을 부르겠다 재판장 일단 증인에게 발판이라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사무관 귤상자를 갖고 오시오 다른 상자는 안돼 귤상자가 딱 맞아 그럼 증인 이름과 학년을 증인? 뭐야 어른이라고 잘난척하지마 그래 잘난척하지마 이 자식아 너 옛날부터 꼴보기 싫었어 밑주르기 이 개새끼 이거 저 애가 커서 낸 게 나다 안돼요 큐타 질문에 잘 대답해야죠 아! 나! 난 오타키 큐타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호의적이야 왜냐하면 같은 동지야 회원님이야 회원님이야 회님 앞날이 화나구만 밑줄기 검사! 상대는 어린애니까 좀 더 다정하게 대해주십시오 으흐흠 증인 아니 큐타 전엔 그 사건이 있던 날 에이토처럼 쇠갔었지? 가면 안됐냐? 그때 본 것을 그 의뢰에게 말해주면 좋겠는데 응? 아저씨랑 저기 수염난 할아버지한테? 형이다 수염난 아저씨예요 그건 그렇고 법정에는 카메라의 반입은 금지되어 있을텐데요 카메라 없으면 증언 안해라고 고집을 피우는 바람에 사실은 그래픽 돌려막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히 허가해주길 바라오 카메라를 빼면 새로 그려야 됩니다 아 이 카메라 얼마전에 사물받은거라 마리오 아직 사용법은 잘 모르겠지만 마리오 요즘엔 어디갈래 있으면 꼭 가져간다구 나로도군 저 카메라 묘하게 신경쓰 있는데요 잠깐 법정기록에 파일을 만들어두는게 좋겠어요 쯧 항상 가지고 다녀 그럼 큐타군 사건이 있던 날 본 것을 정확하게 증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증언 시작 난 터너사맨의 리허설을 한번 보고싶어서 말이야 인터넷에서 지도해보고 그날 촬영소로 갔어 경비원 아줌마에게 걸리지 않도록 길 바깥쪽 숲을 지나서 난 어떻게든 스튜디오에 가려고 했거든 도중에 30분정도 길을 잃어서 헤맸지만 말이야 스튜디오 쪽으로 나오니 몇번 스튜디오인지는 얘기 안하고 있지 터너사맨이 있지 뭐야 난 기뻐서 계속 보았더니 악당이 나오더라고 터너사맨은 물론 그 악당을 물리셨지 만약에 카메라를 갖고 있었으면 확실한 촬영 기회였는데 말이야 결국 스튜디오에 못 들어가서 그날은 집에 돌아갔어 집에 돌아갔다는건 길이 안 막혀있다 어느쪽 스튜디오지? 어떻게든 나갔다는거지 편호인 신문을 부탁하겠습니다 상대는 소년입니다 친절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죽음 다단지 오려 이건 아니고 인터넷에서 지도를 보고 인터넷 지도가 말하지 마, 아주 얘기할 거야. 빨리 끊지 말라구! 경비원 아줌마에게 걸리지 않도록 이게 어디 숲인지 그렇지 길 바깥쪽 숲 응 그 촬영서 산을 깎아서 만든 거잖아 어어 왜 이렇게 잘 알아? 길을 조금만 벗어나면 완전 숲이야 그 옛날 EBS 같은 데인가 보다 우면산 속에 있는 여기서 죽였을 수가 있어 그쵸? 여기서 죽이면 무너져도 그렇지 4시 이후에 하면 되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말이야 나 어떻게든 스튜디오에 갈려고 했거든 길을 잃어버린 여기가 좀 중요한 거 같아 숲속에서 길을 잃은 건가? 도대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더라고 파란 문이 보일 때는 진짜 기쁘더라 야 이거 중요하다 파란 문 그래서 스튜디오 쪽으로 나오니 토너사면 있지 뭐야 카메라를 왜 안 갖고 있었어? 큐 큐 큐 잠깐만 상세하게 봐 정문 우리가 여기서 갈라지는 게 여기서 갈라지는 거거든요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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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거예요 이게 뭔지 알죠? 근데 정문에서 돌아서 하다가 문이 보였어 여기 아니면 여긴데 무너진 건 제 2스튜디오로 가는 길이고 아래쪽으로 이어지는 우리가 좀 이상적으로 보려면 얘가 이쪽으로 들어왔어요 정문으로 꼬맹이가 근데 여기서 헤매다가 여기서 본 거야 그리고 여기에 원숭이가 무너지고 여기서 보고 아니 정문으로 들어왔어요? 땅굴로 들어온 거 아니었어? 그치 근처 숲에서 이런 데서 들어가면 이렇게 돌아왔나? 이렇게 돌아왔나 봐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정문 쪽에서 들어가지 않았나? 아 스텝 구역에서 있었죠? 땅굴이 스텝 구역에 있었잖아 그럼 여기서 여기서 뚫고 들어와서 여기서부터 숲으로 들어간 건가? 그 숲이야 그러면 이렇게 들어온 건가? 제 2스튜디오 여기랑 여기 사이로 들어왔다는 거잖아 그쵸? 여기로 삼았던 거 같아 그러다가 문이 보였으니까 여기로 들어간 거지 여기로 갈 수 있을 리는 없잖아 여기서 개구멍으로 들어왔는데 일단 들어 왜 안 갖고 왔지? 맨날 가지고 다녔으면서? 추궁해 카메라가 없었어? 응 나랑 항상 갖고 다니는 건 아니라고 무서워져서 집에 돌아가고 라로도군 상대는 소년이에요 너무 심하게 말하지 말고 그렇다고 봐주진 말고 어쩌라는 거야? 어쩌라는 거야? 시... 리허설을 보고 싶어? 그렇게도 좋아하는구만 비디오를 녹화하고 우주도 다 가고 유언즈 같은 데도 가니? 당연하지! 아빠라 아빠라 힘드시겠네 길 바깥 어느 쪽 바깥 쪽? 아까 물어봤는데 말은 안 돼 누구? 그래서 땅길로 갔나? 여기가 어디야? 어떻게 돼 있었어? 터노 사멘이? 스튜디오 문 근처에 있었어 문을 열고 들어갔다 어 그리고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 근데 악당이 나왔던 거 그리고 옷을 입고 있으려면 그리고 옷을 입고 있으려면 걔가 촬영진이 시켜야지만 옷을 입을 거 아니야 응 그죠? 죽은 애가 응 그러니까 이게 촬영진이 옷을 입으라고 해야지 입은 상태로 죽지 악당이 나왔어 이것도 물어봐 악당이란 어떤 놈이었지? 사람이었어 사람이었어 귀가 크고 마른 녀석? 남자야 여자야 너무 멀었고 어떻게 물리쳤지? 응? 안 움직이더라고 죽은 것처럼 꿈쩍도 안 했어 근데 왜 무서워져서 도망갔지? 어떻게 죽일지 해서 창 한번 보여주면 어때? 아 그래 처음으로 보여줘 이거 아니야? 이게 아니면은 골치 아파진다 아? 무슨? 아닌가요? 미안합니다 그 악당을 물리쳤어 그 악당을 물리쳤어 쓰러졌고 쓰러졌고 있다고? 응 그래 이런 거 어? 안 했어 그래 여기 안 했어 이런 거 어디서 못 봤어? 아 이게 중요했네 목이 부러져 있지 않았어 몇 시간 있다 우리 뒤에가? 아침부터 스튜디오에는 곧바로 갈 수 있었던 거니? 여기서 봤는데 아이고 봤는데 30분 파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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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문이 어느 쪽이지? 그러면은 2시 15분에 부러졌다고 그랬지? 응 그래서 괜찮았다고 했잖아 인터넷 지도 인터넷 지도 인터넷 지도 그 지도 제시해보면 어때? 인터넷 지도에서 여기 진짜 지도라? 아닐 거 같지? 그거? 일단 추궁을 좀 해볼게요 촬영소로 갔어 30분 정도 길을 헤맸어 후원 감사합니다 여기서 그거잖아 대가리 응 다 봤어 처음이었고 아니였고 다 했는데 추궁은 제시할 게 뭐가 있지 잠깐! 파란문이 보일 때 이건 마른 사람이라고 했고 잠깐! 다 봤어 근데 그 제시 제시는 꼭 그걸로 모순을 파헤치는 것만으로 되는 거야? 응 아 그러면 뭐 하는건데 보자고요 터노삼의 메모리 승리한 장면 사진 안 찍어도 되잖아 아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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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를 제시해야 되나? 일단 저장해 세이브 할 수 있어 글 안에 답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악당이 스튜디오 쪽에 나온 토노사맨이 있었다 스튜디오 쪽에 토노사맨이 있었다 난 어떻게든 스튜디오 가려고 했거든 후원 감사합니다 그 다음 다음 문장 한번 보실래요? 여기요? 네 가려고 했거든 도중에 30분 정도 길이가 샘는데 스튜디오 쪽에 나오니 토노사맨이 있지 뭐야 그 다음에 난 너무 깊어서 계속 보고 있으니 악당이 나오더라고 그 다음에 이따 우리가 창을 보여줬는데 아니었어 됐어요? 잠깐만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 좀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게 뭐죠? 걸어 댕기는 거 토노사 매니저 이게 다리를 저는데 왜 그렇게 죽일 수 있나? 싸워서? 아니지 다리를 저는데 그때 물리쳤을 때 다리를 저는 모습이 보였냐 아닌가 이거지 그거를 다리를 저라도 죽일 수는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이 안 나와 이거 추공을 하면 그러니까 안 움직이더라고 달라 그냥 이걸로 끝이야 이거 카메라 왜 안 갖고 다니냐면 난 항상 갖고 다니진 않아 이렇게 했고 악당은 어떻게 생겼더라 그냥 뭐 깡 말라가지고 뭐 그렇게 했어 뭐 말렸다 키코도 마른 녀석 그것까진 몰라 악당을 물리쳤는데 푹 찔렀어 할 때 이거를 젤씨 이거를 젤씨 뭘 젤씨 이렇게 생겼냐 어 깎였어 이게 아니야 우리 한번밖에 없다고 기회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디서 찾아야 되지 못찾겠는데 다시 찾아봐 봐봐 가슴을 관통당했다 아 아까 죽일 때 물리쳤다 카메라를 갖고 있었으면 거기서 관통당했냐 이거야 이걸로 관통상 아 아니 아니 그 아닌거 같은데 아악 로드 로드를 하면 되는데 뭐가 뭐가 그거지 부딪히는거지 거기까지 본 재판은 더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피고 리보시 사부로에게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유죄 유죄 유죄야 이제부터 사법부는 피고인을 구속할 것이며 1개월 이내에 고등재판소에서 보통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폐정 자아 썩 꺼져 범죄자 이렇게 돼요 아 구독 감사합니다 흐읍 아유 잘못됐다 킥코브 마른 녀석 자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요 딴지를 걸면서 인터넷에서 지도를 보고 여기저 여기서부터죠 네 여기 없잖아 그죠 아 여기서부터야 여기서부터 봐 톤업사면을 좋아하는구나 당연하지 티비에서 하는건 전부 녹화하고 유원지도가 당연하지 아빠가 데려다 준다고 아빠가 데려다 준다고 그 다음 저 뭐 사연소로 갔다 처음이야? 여러 번 갔어 이어사를 하는 날엔 간적이 없어 바깥쪽 숲으로 갔어 원래는 숲이었는데 뭐 개발한거야 깎아서 만들었어 어 완전히 숲이라고 무슨 말이야 사려고 했거든 뭔가 이상한 것은 없었어? 이상한거? 원숭이머리 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30분 정도 헤맸어 5단계 5단계 6단계 5단계 파란무늬 3단계 5단계 1단계 톤업사면이 있었어 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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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5단계 금새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 버리더라고 5단계 4단계 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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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고? 그건 몰라 앞대방 물리쳤어 근데 왜 무서워서 도망갔어 잠깐만 잠깐만 네 여기서 지금 카메라 카메라 지금 볼 수 있지 않아? 거기 있지 않아? 여기서? 어 얘가 지금 이게 뻥일 수도 있잖아 이거를? 항상 갖고 다닌다고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잖아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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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같아 어 맨날 갖고 다니는 항상 디카를 가지고 다닌다고 했잖아 어 분명 그렇게 말했어 응 어 가짓말은 안 돼 가차 가차 변호인 잠깐 멈추십시오 뭡니까 디카라는게 하하하 2000년대 초반이면 그럴 수 있지 이름이 길다보니 줄여서 부르는 겁니다 디지털 카메랍니다 그렇군요 어 니가 촬영소에 갈때 카메라를 깜빡할 리가 없어 가지고 있었지? 에휴 이승 이승 변호인 아이를 협박하더니 비열한 남자로군 아이든 검사든 간에 거짓말은 하면 안 되지? 거기서 왜 검사가 나오는 거냐 어땠니 규타 바로 대답하네 뭐 뭐야 아 그래 카메라는 가지고 있었어 아 여기였어 그게 어쨌단거야 어떻게 된겨 어떻게 된겨 그럼 그 카메라는 어떻게 됐어 그걸로 안 찍었니 찍을 수가 없었어 난 그걸 보는데 정신이 팔렸어 흠 그럼 그 본 것을 증언해 주시겠습니까 아 넘어갔다 본거 세야될까요 확실히 카메라는 가지고 있었지만 정말 한순간도 눈을 뗄 수가 없었어 악당이 토노사맨에게 덤벼들었던거야 그리고 악당은 꿈쩍도 못하게 되었어 정말 세다고 역시 토노사맨이야 흠 벌써 끝입니까 상당히 싱거운 증언이군요 좀 더 버라이어트 할 줄 알았는데 신문을 해 주십쇼 일단 딴지를 다 봐 근데 얘는 난 이게 궁금한게 뭐야 얘가 쓰러져서 찔렀는데 역시 토노사맨이야 토노사맨은 강해 이래 놓고 무서워서 도망가버렸어 그게 연출된 장면이라면 무서울 리가 없잖아 역시 토노사맨이 아가 아니고 살인 현장이잖아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난 그게 좀 아까부터 이상하더라고 얘가 워낙 이상한 애라서 그니까 원래 이상한 애라서 좀 그럼 왜 안 찍은거지 이제부터 그걸 말하려고 하잖아 어? 엄청 멋있잖아 한순간도 정말 눈을 뗄 수가 없었어 어 그렇다니까 눈을 떼지 않았지 그럼 얘기해봐 덤벼들었던거야 악당이 먼저 덤벼들었어 어떤 놈이었는데 그 악당은 악당이 왜 먼저 덤벼들어 악당이 왜 먼저 덤벼들어 캐릭터 이름을 얘기해줘야되는데 왜 사람으로 덤벼들어 그치 어떤 모습이었지 고! 토노사멘 옷에 형 토노사멘 옷에 죽은 사람 이케브로씨가 들어있고 악당이 진짜 범인이 그냥 찌른거 아니야? 오히려 그 토노사멘 옷에 역으로? 범인이 들어있는거 아니야 악당이 먼저 공격한거지 어떻게든 어떻게든 기억이 잘 안나 난 토노사면만 보고 있었으니까 어떻게됐지? 잠깐! 아니구나 악당이 죽었구나 뭐가 왜이래는거야 악당은 왜 움직이지 않게 됐을까 어떤식으로 해치운거지? 어떤식으로 하니 킥! 펀칠레 초배 싸대기 여기서 저기저기저기저기 주문해 왜 창을 안써? 그니까 창 창 더 추궁해봐 형 왜이렇게 호들갑돌아요 어? 음악 없어졌어 킥다 뭐..뭐야 넌 처음에 이렇게 말했어 토노사멘행에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했다고 근데 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못본거지 왜냐면 그게 없었던거야 창으로 죽인게 없었던거야 창으로 죽인게 없었던거야 창으로 죽인게 없었다고? 소년의 증언을 확실히 확실히 증언하지 않았다는건 당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살인범은 보통 토노사멘 싸대기는 하지 않아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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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타는 토노사멘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적의 결정타를 날리는 부분은 보지 않았던거야 어떻게 당겨 어떻게 당겨 정숙하시오 정숙 변호인 하지만 그건 정말로 이상합니다 그 이유를 당신은 설명할 수 있습니까? 나노도군 당신은 지금 매우 잘 알고 있어요 어째서 흐타는 싸움의 클라이맥스를 보지 않았는가 그 이유도 알 수 있을거야 당신이라면 대답해 주십시오 토노사멘의 광적인 팬인 소년이 어찌하여 싸움의 클라이맥스를 보지 않았는지 말입니다 아 그러게 다른 것을 보았었다? 너무 끔찍해서? 볼 수가 없었다 아니 여기까지 막 다 봤는데 싸대기하고 막 했는데 끝에를 왜 안봤지? 증거물을 제시한다? 뭐가 있지? 창? 우리 있어 증거품? 너 너무 잔인해서 저 창! 너무 잔인한거 아니야?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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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리가 쓰러졌어? 뭐지? 잠깐만요 카메라는 어떻게 되어있어요? 이거? 카메라 맨 끝에 오른쪽 끝에 잘 다루지 못해서 이 지랄했던거 아니야? 이 지랄했던거 아니야? 다시 해봐 아닌가? 선생님 마저 맞는거 같아 다루지 못한거죠 허 크어어얼 맞아맞아? 이거야? 야 중국탐정 중국탐정 쥬탐정 내가 애들 뭐할때 못찍은전이 많거든 일어나다가 카메라 안켜져가지고 키탄는 톳노선배님 일겨가는순간에 카메라 를 보고 있었어 빨리 찍고 싶어서 아무래도 전곡을 찌른 것 같군요 잘했어요 나루호도군 취타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눈앞에서 토노사면이 싸우는데 그가 사진을 찍지 않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잘 들으렴 니가 토노사면의 싸움에서 눈을 돌린 이유는 단 하나 그걸 사진으로 찍으려고 카메라를 마구 만지고 있었기 때문이야 산지 얼마 안되다보니까 아직 조작이 익숙치 않았으니까 결정적인 순간을 놓쳐버린거지 삐졌어 자존심이 용납못해 뭐라 세워 알겠습니다 또한번 증언 큐타 큐 이게 어른의 세계야 이제 울먹거려 힘들어 니가 말한대로야 토노사면이 악당의 손을 뿌리쳐서 난 사진을 찍으려고 카메라를 들었는데 렌즈가 안열려서 그만 놓치고 말았어 그걸로 끝이야 이 증언에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신문은 하겠습니다 일단 신문을 다 조지죠 조져 무조건 딴직원 맛을 보여줘 한마디도 못하게 이게 어른이냐 이 자식아 죽을때까지 괴롭힐거야 아 이거부터 꼬투리잡아 너 너 너라고 그랬어 이 새끼가 싸가지 없는 새끼 이거 그냥 어? 어린애라고 그냥 봐주니까 그냥 난 형이다 아저씨라고 해주렴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증인 계속하시오 토노사면이 악당의 손을 뿌리쳐서 왜 뿌리쳤지 거기까진 봤고 이상한건 없었어 없었냐고 이 자식아 어 평상시에 토노사면과 움직임이 달랐다 어땠어 움직임이 다르다 왜 사진을 못찍었지 버튼이 많아서 복잡해 버튼이 많아서 복잡해 렌즈가 안열려서 놓치고 말았어 이것도 움직임이 다르다고 했잖아 그 다리를 절었는지 물어볼 수 있나 어 그거 해봐야겠다 쓰렌상과 토노사면 끝마저 심하게 동요시켜봐 해보자 애들 괴롭히는건 재밌지 나는 모두 다 알고있어 너는 사진을 찍었을거야 이상한걸로 말이지 어 어떻게하는데 형아는 큐타의 거짓말을 다 할 수 있어 대단해 맞춰버렸어 찍긴 찍었어 사진 어 그럼 그렇게 증언을 바꿔주겠니 조금 늦게 몇장 찍었는데 데이터는 다 지워봐줬어 무조건 다 지워 후원감사합니다 데이터를 지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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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조그만게 왜 승부에서 이긴 사진인데 왜 지웠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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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봤자 별수 없잖아 진짜 죽인거라서 지웠어 알았어 나의 토노사멘이 이럴리 없어 하면서 여기서 지웅이 지웅이 메모리를 지웠잖아 이거 그래도 한 번 지웠는데 왜 여기 왜 왜 안 났는지 아니지 뻥인지 아닌지 볼라고 지웠다고 했는데 여기다 붙여놨다 그럴 수도 있잖아 얘는 거짓말 너무 못하는데 아기라서 어제 이거 고마웠다 어 맞았어 메모니 어제 이런 말을 하셨지 난 토노사멘의 쇼에는 반드시 가거든 유언지도가 гу 으으으으으 으으으으으 으으으으으으으 잘 들으렴 많이 만약 도노사맨이 싸우면서 이긴 장면을 니가 찍었다면 그걸 지울 리가 없어 이 앨범을 장식해야만 하니까 말이야 따잇! 놀란 표정 봐 어! 변호인! 그 앨범은 뭡니까? 영광의 발자취 공개 촬영 당하네 어? 아니 덕후들 이런 거 마다 놓은 건 안 좋아할 텐데 승리 장면이 모두 촬영되어 있죠 공개 촬영? 아.. 예.. 하지만 사건 당일 도노사맨 사진은 이 앨범에 없습니다 어떻게 당겨? 어떻게 당겨? 아 조용히 해! 따로 오더씨! 그 이유는 뭐지요? 도노사맨이 누군가를 해치웠다면 그 앨범에 사진이 없으면 이상할 텐데 말이지요 바로 그겁니다 에.. 그러니까.. 어? 서.. 설마? 어? 나 러독은? 아무래도 우린 도달한 것 같군요 엄청난 진상에.. 진상.. 진상 있었어 그럼 역시? 은혜가 우리인데 우린 몰라 인격을 했어 그래서 아 이 좁아! 야! 토노.. 토노사맨은 절대 무적이라고! 툭 찔렀어 악대가.. 자 이렇게 하는 거야 토노사맨 다.. 다시 다시 찍습니다 했는데.. 자기가 죽인 거야.. 앨범에는 왜 사건 당일에 사진이 없는 겁니까? 왜 소년은 사진데이터를 지워버린 거냐고요? 토노사맨은 이기지 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지워버린 거야 알겠어요? 어 토노사맨 옷에 죽은 애가 들어있었어 왜 근데 토노사맨 왜냐면 악당이 삐쩍 마르고 키가 컸다고 했잖아 근데 악당 그.. 그.. 왕년 잘나갔던 사람을 왜 거기다 했냐면 이제 다쳤으니까 당신이 대신해서 하자고 해가지고 넣었어 다쳤으니까? 그래서 토노사맨은 이기지 못했다 토노사맨 이기지 못했다 그래서 지운 거야 그렇겠지 지울 이유는 그것밖에 없어 그리고 그 옷을 입혀서 죽였기 때문에 토노사맨 옷 없어 이기지 못했다 그래서 큐타는 사진데이터를 지운 겁니다 토노사맨이 졌다! 그렇지 큐타? 예 울겠다 토노사맨이 사실은 악당하게 당한 거 아냐? 예 울겠다 진짜 울겠다 자기가 말해야 돼 자기 입으로 토노사맨은 졌어 악당하게 처참하게 무슨 소리에 칼칼 뽑으려고 그래 토노사맨은 지지 않아 절대로 아씨 못 보겠어 나 진짜 나 마음 아파서 못 보겠어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단 말이야 아씨 토노사맨은 절대 지지 않아 진짜 아씨 탈반장님 지금 큐타의 발언이 모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찍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이유 그리고 애써 찍은 사진 데이터를 지운 이유 큐타에게서 토노사맨은 절대 져서는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큐타는 깜짝 놀랄 장면을 목격해 버리고 만 겁니다 큐타 악당이 토노사맨을 담갔어 어 후원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토노사맨이 싸움에서 패배하는 장면을 큐타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토노사맨이 이기는 것을 보았다고 거짓말한 겁니다 그래서 사진을 맨날 찍어왔는데 못찍었다고 둘러댔어 어떻게 된겨 어떻게 된겨 정숙하십시오 제발 정숙하십시오 어떻습니까 증인 규타군 맞습니까 토노사맨은 패배했습니까 토노사맨은 패배한거 맞습니까 그말 취소해 무적의 영웅이 아닌거 맞습니까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GG 망했어요 망했어요 좀 안타깝다 GG 큐타 GG 그날 니가 본것은 토노사맨이 지는 모습이었어 그렇지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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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숙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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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도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토노사맨은 살인자란 말이다 하지만 증언에 따르면 토노사맨은 쓰러져서 움직이지 않았다 어떻게 된겨 어떻게 된겨 정숙하십시오 편안은 어떻게 된겁니까 우리는 커다란 착각을 하고 있었던겁니다 정숙하십시오 착각이라고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 agers 모외 14 피해자는 이부크로 죽은 사람이 이부크로가 맞긴 하지 피해자는 토노사맨이었다 아니 아니 죽은 사람이 토노사맨이었다고? 토노사맨인데 그 안에 이부크로가 있었던거지 그럼 1번하고 2번이 같은 말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핀트가 토노사맨이었다는거 핀트가 이게 아니에요? 알고 나면 간단한 겁니다 싸움의 결과 토노사맨이 쓰러지고 움직이지 않았다 즉 토노사맨은 살인자가 아니라 피해자였다 그렇다는건 토노사맨은 이부크로 다 키셨다는 겁니다 왜? 왜 이번대? 주인공이 되고 싶었던거야 왕년의 영광을 쓰러졌잖아 쓰러졌잖아요 걔가 쓰러졌잖아 이제 다쳐가지고 니가 이제 못쓰니까 니가 한번 해볼래? 절뚝거린게 창 한방 막고 나서야 박고나서? 창 한방 막고나서 박히고나서 아니 그거는 액션 장면 찍다가 다쳤다고 하지 않았어? 연습하다가 아까 이 안에 있는거는 이부크로 타켓이잖아 근데 한방에 맞았으면 쓰러졌겠지? 이거는 그냥 가는길에 몸이 안맞아서 절뚝거린건가? 왜 절뚝거렸지? 먹자 그렇게 됩니다 이부크로 타켓씨는 오전에 액션 장면 연습을 했습니다 근데 얘가 다쳤죠 이부시씨가 다리를 다친거 알고 있었습니다 아 연기를 한건가? 이부크로씨는 제일 스튜디오에 갔을텐데요 모두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비원 아줌마는 이렇게 증언했죠 아줌마는 오환씨에 경비실로 들어가수다 이부크로씨? 아 못봤수 아줌마가 경비실로 돌아오기 전에 아마 스튜리를 간거 같수 이부크로 타켓씨는 점심식사 후 스탭구역을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제일 스튜디오에 가는것은 아무도 못봤습니다 그렇지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고있을때 옷을 입어 낮잠자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대기실에 들어가 인형옷을 훔친겁니다 왜 그랬지? 프로듀서가 뭐 이렇게 뭐 무슨 조건을 걸었겠죠? 왜? 그랬구나 그래서 더 말해 나 토노사면이 평소 때랑 다르다싶었는데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달랐었구나 찐덕찐덕은 알아 아저씨 왜왜 싫은나? 딱 한장 안지운 데이터가 있어 이거다 이거다 여기 이게 완전 그거다 사진 말야 디카사진 김전일에도 그 찍는거 담당 있었거든요 맞아 죽었잖아 되게 동생이 찍지않아? 형 계속 나오고 영혼으로 보여 봐라 무서운 표정 짓지마 빨리해 이 자식아 지금 시간 다 지나갔어 야 2번 스튜디오 응 2라고 되있네 판단하기 어렵겠군요 왼손잡이야 왼손잡이야 증인 요감이지만 이것은 증거가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돌려드리죠 잠깐 나로독은? 뭐..뭐죠? 사진을 다시 한번 잘 봐요 그 사진은 이 사건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최강의 증거품이에요 뭐..뭐라구요? 재판장님 그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가르쳐주세요 재판장에게 이 사진이 보여주고 있는 결정적인 모순잡맹 S는 뭐지? 스튜디오 2번 2번 왼손 근데 2번 갔죠? 왜냐면 1번으로 안가고 2번으로 간거야 응 왜냐? 2번 애들이 스텝진인데 걔네한테 간 이유가 있을거 아니야 응 2번이요 재심 하나 여기로 봐주십시오 기둥만입니까? 중요한건 기둥에 적혀있는 숫자입니다 숫자 이건 아.. E인가요? 확실하진 않군요 E일 수도 있고 어.. 여기서 이렇게 소사 올라서 Z일 수도 있고 어.. 또 그냥.. 백조일 수도 있고 네 그렇죠 시그마일 수도 있어요 시그마 시그마일 수도 있고 확실한 것은 1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제야 알았나보군 밑주르기 검사 그..그럴수가 그 말도 안돼 아..아..어..어..어..어..어.. 뭡니까 저도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십시오 아..뭐야..무슨 내용이죠 또.. 평면도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스탭구역에서 2번으로 온거야 사체는 이곳 스튜디오에서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시에 찍힌 사진의 기둥에는 1이라고 적혀있지 않습니다 2번 스튜디오에서 죽은거야 음.. 넘겨진거야 실은 여기서 일어난겁니다 실은 여기서 일어난겁니다 이곳입니다 제2스튜디오 그리고 걔가 길을 잃어서 2번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찍고 원숭이가 무너진거는 여기서 이미 죽여가지고 기념포인트가 있습니다 길이 막혀있었다 별장으로 이어진 길은 막혀있었습니다 2시 15분입니다 피해자는 그전에 제2스튜디오에 갔던겁니다 잠시 각자 진군을 떠올려보십시오 그리고 이게 4시에 오픈되면 옮겨 3시 15분입니다 3시 15분입니다 별장의 사람이 범인일을 없다고 이 알리바이가 해소가 되는거 5시 15분입니다 2시 15분이로 이 스튜디오에 있던사람이 오히려 벤장이 있던사람만 할수 있는거야 얜 어디 대겨x2 제이 스튜디오에는 벌장이 있습니다 벌장에서 사건 зав일 회의가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죽은 시각에 휴식 시간에 들어갔습니다 우재 감독과 플루즈시しました 힘에감 있는 스테이크를 먹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살인 현장이었던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은 이것 밖에 밖에 없습니다 정수 unstable 변호측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살인연장은 제2스튜디오였다 그리고 아줌마가 본 것은 피해자 이케 이부쿠로다케씨였다 이부쿠로씨는 어떠한 이유로 토노사멘의 인형옷을 훔쳐 연기를 했어 다리를 다쳤다는 거 알고 절뚝거리는 연기를 했어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브라보 같은 소리 이부쿠로다케씨는 피해자였다고 토노사멘의 인형옷을 훔친 건 무엇 때문이냐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프로듀서와 감독이 의심스러운 거야 그 권한으로 입힐 수 있는 사람은 그 권한을 갖고 있는 두 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이부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어 경비야 할머니가 이부라고 한다고 얘가 귀뚱으로 듣겠어 그만 감사합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부라고 한 사람은 두 명밖에 없어 할 사람이 흠 아니면 무슨 증거라도 있나 피해자 이부쿠로씨가 인형옷을 훔쳤다는 증거 말이다 일단 있다 그래 증거가 있다 그래? 벽정기 없다봐요 뭐 있어요 우리? 증거가 있어 뭔지 알아요? 뭐예요? 심현진 아! 심현진 있습니다! 뭐라고? 있습니까? 증거가 에... 이부쿠로씨가 토노사멘의 인형옷을 훔쳤다는 증거는... 심현진 이게 억지로 잠재웠다는 거지 자 이거 증거는 이겁니다 약... 약병입니까? 이것은 니보시 씨와 이부쿠로씨가 점심에 먹은 맞다 맞다 이거 맞다 스택구역의 테이블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이름표에는 수면제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수면제 그날 피고인 니보시 씨는 오후 내내 잠을 잤습니다 약을 먹고 잠든 것입니다 이부쿠로씨에 의해 말입니다 어떻게 된겨 어떻게 된겨 기다려주십시오 분명히 그 병은 수상합니다만 이부쿠로씨가 그것을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어요 누구라도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재판장님 제안이 있습니다 재판장님 제안이 있습니다 지문이 발견될 겁니다 일단 갈라 니보시 씨 일단 갈라 배부터 갈라 무검에 아 알겠습니다 병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야 이거는 그냥 깡으로 하는 거네 그죠 아니면 못 쪄갈라고 텅 빈 작은 병을 재판장에게 건네주었다 바로 검색 결과 나와? 오늘 재판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바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큐타근의 증언에 의해 사건은 전혀 다른 가능성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경비원이 본 도노사 면은 피해자 이부쿠로 다켓이었다 살인 현장은 제1스튜디오가 아닌 제2스튜디오였다 그리고 별장에 있던 사람들은 범행을 저지를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나로도씨 네 당신에게 주어진 숙제는 다음 문제의 답을 찾는 것입니다 이부쿠로씨는 왜 인형 옷을 훔쳐야만 했나 그리고 누가 그를 살해했는가 그 동기는 내일까지 그 대답을 찾아오십시오 나는 안해와 니가 해와 밑줄기 검사 M 자네는 쇼 니보쉐씨에 대한 용의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조사하도록 하십시오 알았다 이 재판은 마지막 날인 내일까지 연장됩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폐정합니다 자 썩 꺼지세요 다 사라져 혼자 있고 싶어 10월 19일 오후 2시 47분 지방재판소 피고인 제1대기질 와 정말 위험했어 그야말로 위기일반한 상황이었죠 도중에 이제 그만 돌아갈까 하는 생각을 세 번 정도 했어요 몇 번 했어요 저요? 네 밥을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세 번 정도 했습니다 세 번 정도 했어요 배고프다는 생각을 곧 끝나요 아 저도 그랬습니다 그.. 그랬습니까? 두 분 모두 자신감이 넘쳐서 모였는데 말이에요 말.. 말도 안 돼요 그런 척 한 거죠 니보쉐씨 운명하셨습니다라는 생각을 세 번 정도 했어요 아 저도 너.. 너블 후후후 그건 농담이에요 그렇습니까? 나 딱히 농담을 한 게 아닌데 그럼 니보쉐씨 아니 그럼 니보쉐씨 니보쉐씨 이제는 지금부터 마지막 조사를 나갈 거예요 내일 법정에서는 반드시 진범을 잦아낼게요 아 네 송구합니다 세이버투스 마지막 남았어 배고파 후원 감사합니다 바..밥을 좀 지금 법 이게 지금 니보쉐씨가 지금 억울해 했는데 어떻게 밥을 먹을 생각을 해요 아니 왜냐면 지금 마지막 주문 8시 반이라 이제 주문이 안되지 않아요? 그럼 못 먹지 밤 저 2시 반응 환호 지금 밥을 어떻게 먹어 이 상황에서 지금 니보쉐씨가 지금 억울해 억울해 했는데 Rev- 지금은 의 장르 봐봐 봐봐 제가 롤 했으면 지금쯤 풀려났을 거에요? 안 풀려났을 거에요? 롤 할 거 그랬죠? 삼.. 그 3심 제도는 없애야돼 아니 오늘 이거 다 깨 응? 오늘 이거 다 깨 5편이 응 1,2,3,4 에피소드 다 합친 거 보다 더 많대요 에피소드 5가 지금 이게 에피소드 4에요? 3 3이에요? 네 4,5 남았어 후원 감사합니다 그냥 니버시씨가 감옥에 가면 되지 않을까? 포기해 감옥에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4편으로 넘어가 아 그래요? 10월 19일 오후 3시 27분 나루오도 법률사무소 오늘은 위험했죠? 지혜로씨 동생은 이제 안나와? 아 마요이가 됐네? 응 응 그랬구나 나도 보고 싶었는디 돌아왔어 마요이로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밥을 시켜? 네 밥을 시킵니다 어떻게 됐어? 어? 나 빠졌는데? 아 나 좀 이상해 이거 내가 시킬게 이게 어 잠깐만 전화 좀 해볼게요 어려운 푸시 범인의 윤곽이 잡히기 시작했어 남은건 증거와 동기인가? 와 대단하네 서심 재판 시스템으로는 내일이 마지막 날이니까 서심 재판? 들어본 적 없어? 2-3년 전부터 시작된 재판 시스템이야 욕헌데 범죄 건수가 많으니까 빨리 처리해버리자는 제도야 그 제도에서는 재판이 3일만에 끝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빨리 가자고 이야기해서 토노사면 지긋지긋하다 토노사면은 이제 어째서 이브크로시는 후원 감사합니다 토노사면에 인형 옷을 훔쳤었던 것일까? 에? 거기에 이브크로시가 들어 기억까지 못해 얘는 기억까지 못해 그래 그치만 이브크로시는 피해자잖아 어째서 굳이? 그 해답을 지금부터 찾아봐야지 감독의 증언은 어떻게 되소? 감독이나 프로듀서가 별장이 있었더만 틀림없어 그렇구나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범인은 그들 중 한명이 될 수 밖에 없어 어째서? 근데 상대가 죽인 사람을 삐쩍 마른 사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걔는 아니지 감독은 살인연장은 실은 별장이 있는 제2스튜디오였거든 뭐라구? 이렇게까지 놀라니까 좀 말하기가 힘든데? 후원 감사합니다 뭐 좀 생각난 게 있어? 나 언니를 불러내고 있을 동안은 의식이 없거든? 알고 싶어도 알 방법이 없어 미안 잠깐 니보사부시 이야기라도 들으러 가볼까? 니보사부시라 가볼까? 가야지 자 니보사부시 자 니보사부시 10월 19일 모 시각 유치장 면회실 니보사부시 오늘도 멋졌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그 글썽거리는 눈은 그만두세요 헤 나로도 멋졌구나 그 희죽거리는 표정도 그만두세요 니보사부시 어쨌든 남은건 내일 하루뿐이에요 힘내자구요 하 그렇다고 제가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요 후원 감사합니다 하하하 뭐 저도 그렇지만요 아하하가 아니잖아 얘기를 좀 해봐야 된다고 힘의 감이 프로듀서 이 좀 마른 여자 말랐다고 했으니까 금방 데피는 여자 아 그 프로듀서분 말입니까 그 사람은 업계에서 천재라 불리는 사람입니다 천재? 에이터에 온지 겨우 5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은 아무도 그 사람에게 함부로 못해요 어째서죠? 그 사람은 여기에 온 이후로 히트작을 계속 만들어내서 당시 망해가 된 에이터를 훌륭하게 부활시켰거든요 게다가 게다가 뭐죠? 아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도 소문밖에 들은 게 없어서 무슨 소문인데? 우자이는 어떤 감독이었습니까? 그 사람은 지금까지 마이너한 비디오 작품만 만들었어요 그러던 걸 그 힘의 감이 프로듀서가 발굴해서 후원 감사합니다 톤 오사맨 감독을 시켜준 거예요 덕분에 우자이 감독이 지금 유명인이죠 그래서 감독이 프로듀서에게는 아무 말도 못하나 봐요 그녀가 말하는 것은 뭐든지 예예 하면서 따르죠 눈앞에 선하구만 저기 이브 크로씨에 대해선데요 옛날에 그 사람 엄청난 스타였잖아요 갑자기 이름이 사라져 버렸지만 아... 저도 그 사람을 동경해서 이 세계로 들어왔죠 그 사람은 갑자기 큰 역할을 못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이터에서 작은 작품에만 출연하게 됐죠 왜 그럴까? 후원 감사합니다 전 전사의 여름에 속편을 엄청 기대했는데 이브 크로씨가 스타 자리에서 내려온 것이 5년 전 정도인데요 생각해보면 딱 아아아아 히메가민씨가 오고 그 다음부터 떨어졌어 뭔가 있어 가죠 10월 19일 모시각 에이터 촬영소 10월 19일 모시각 에이터 촬영소 아줌마 오늘 조용하시네 아줌마 오늘 조용하시네 항상 일해주시면 이 촬영소도 평화로울텐데 나로더? 좀 적응이 안되는데 뭐 그렇긴 하네 지금이라면 경비실에 양갱을 양갱도 참아 참아 끝까지 참아 먹으면 죽는디야 살아있었어 나 일부러 어그로 끈거야 죽었나 끌려고 저기 힘의 감이 프로듀서에 관해서인데요 에이터에도 보신 분들은 그 여자를 좋아하거든 그 여자가 생각한대로 안되는 일은 없어 어 불쾌한 말투야 왜냐하면은 싫어할 수 밖에 없어 네 이케부쿠로의 팬이기 때문에 그 여자때문에 망했어 그 여자 오고 잘 안됐어 그 여자 얘긴 뭣혀? 촬영소에서 하지 말랬으니께 그 치는 힘의 감이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못난 놈이여 아무래도 괴롭히는게 좋은 모양이여 에? 괴롭히는데 왜 좋아하죠? 왜죠? 나로도 왜? 그.. 글쎄 이부쿠로씨의 관해서인데요 당신 이부쿠로는 건드리면 안되는데 아줌마한테 그 최고의 스타 이부쿠로씨를 알지도 못하면서 범죄자 취급하다니 아줌마는 용서 못해 진짜로 화났어 응 잘들어 이부쿠로씨는 말이여 아줌마의 눈을 속이기 위해 네.. 니보씨의 인형옷을 훔치는 그 픽업한 짓은 절대로 안한다고 화났어 이동해 지나가 10월 19일 모시각 제1스튜디오 앞 사건이 있던 날 이부쿠로씨는 토노사면에 인형옷을 입고 여기서 제2스튜디오로 간거지? 그렇지 하지만 왜 그랬을까나? 힘의 감이 프로듀서나 감독이 불러낸걸까? 이동을 E스튜디오 밖에 못가 이제 후원 감사합니다 여기 있었어 군방대 10월 19일 모시각 제2스튜디오 앞 아직도 안치웠어 저거 나로도 힘의 감이 풀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영.하.세.요. 안.영.하.세.요. 마요이 화내면 안돼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크롬을 보고있어 난 끝난거 같은데 네 저기 사건 당일 이부쿠로씨는 여기에 쉿 응? 못들었어? 구름을 보고있어 난 다른건 흥미없다고 저 여자 짜증나 네 나 네부쿠로씨에 대해서 네부쿠로씨씨는 범인이 아니었어요 이제 토노사멘 또 계속 방송되겠죠 난 이제 질렸어 토노사멘은 범인이다 이제가 범인이야 나 아야사토 가문의 영역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무자위 감독 꼭 그 남자 얘기를 하고 싶다면 별장 안에서 해줄래? 난 빼고 말이야 별장 안으로 갈 수밖에 없겠군 후원 감사합니다 10월 19일 모시각 제2스튜디오 별장안 어제 그 스탑 여자애가 여기서 청소했는데 그다지 깨끗해지진 않았네 토노사맨 레어카드를 넣고 들떠서 그랬겠지 얘는 어제 언니의 모습 아니었나? 어떻게 기억하는 거지? 어 그러네? 선택적으로 기억하기 싫을 때는 기억 안 난다 그러나 웃기는 놈이네 미친놈이네 얘 그냥 이중인격 컨셉충인 것 같아 사실 언니 없는데 언니는 저승에 했는데 여기 있나? 뭐 쓰레기통에? 가져갈 만한 게 없어요 이것도 사실 아까 봤던 거고 나갈까요? 나갈죠 거길 안 갔거든요? 잠깐만 이야기 뭐 제시할 거 없어요? 일단 거기 안 가본데 한번 가보 여기 어딜 안 가봤어? 다 가봤는데? 여기 안 갔지 아아 스태프요 스태프 스태프 있을 수 있겠다 10월 19일 모시각 촬영소 스태프요 촬영은 오늘도 중지구나 한 번 정도는 보고 싶었는데 내일 법정에서 결판이 날 테니까 그 뒤에 보러 오면 되지 뭐 그런가? 수면제가 든 병원 여기서 찾아낸 거지? 그리여 다른 거 뭐 없으려나? 이톤 없고 안 된다 만지면 안 된다 또 왔어 꺄악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어쩌면 놀라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이 아니고 진짜 놀랐다고요? 아니 가끔은 본관도 드라마틱하게 나타나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잠깐 그 테이블 위에 접시를 조사하겠습니다 혹시 수면제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흔적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오 접시 어때요? 수면제 흔적을 조사한다? 라니 어떻게 하나요? 자세한 건 가지고 가서 조사하겠지만 지금 여기서 간단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감시권 선생님이 시약을 줬습니다 반응이 있다면 시약색이 변할 것입니다 오 재밌겠다 빨리 해봐용 뭐 그리 서두르지 말길 바랍니다 아 접시 접시에 흐른 시약색이 확실이 변했다 상자 여보세요 아무래도 이 접시에는 수면재가 그렇게 됩니다 스테이크 접시 수면재 흔적이 있는 접시입니다 수사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사실은 엄청 난리입니다 이대로 니보시씨를 주궁해야 한다는 의견과 용의제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으로 갈렸습니다 이토노코씨의 의견은 어떤가요? 분명한지만 말입니다 본관은 니보시씨가 범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밑줄기 검사한테는 또 미안한 말이지만 밑줄기 검사는 어떻게 생각하지? 그러고 보니 밑줄기 검사는 뭐라고 했죠? 그게 말입니다! 아무 말도 아닙니다 대기실에서 뜨거운 커피가 된 종이컵을 찌부러뜨렸습니다 그래서 화상을 입었습니다 와 꼴 좋다 종이컵이라 컵 병 그러고 보니 그 병은 어떻게 됐나요? 아 수면재가 든 병 말입니까? 당신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병에서 피해자 입구 이부크루 타케씨의 지문이 발견됐습니다 그렇다는 건 어 뭐야? 벌써 왔어요? 아무래도 니보시를 잠재운 건 피해자였던 것 같습니다 역시 수면제 약병 데이터를 법정 기록에 첨부했습니다 대기실로 들어가 아 안녕하세요 웬일이에요 이런데 다 오고 네 대기실 정리를 좀 이제 니보사부씨가 쓸 일도 없을 테고 에에 왜요? 니보사부씨는 내일 무죄 판결을 받을 텐데요 그 일에 대해선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전호삼엔 이번 주로 마지막게거든요 에에에에with 자 물어봅니다 이부 크루씨에 대해선데 네 사건 당일에 그 사람 제 1스튜디오에 갔었어 네? 제 1스튜디오가 아니구요? 어? 게다가 게다가 토너 3에는 인형 옷을 훔치기까지 했어요 엔~~ 이브 크로시가 왜 그러셨어요? 역시 그 소문이 사실이었나? 어? 무슨 소문이지? 소문? 이브 크로시가 희메가미 프로듀서에게 어떤 약점을 잡혀서 뭐든 시키는대로 하고있던 모양이에요 아 그래서 수탈였는데 내려왔어 약점? 알려줘요 약점이라는 건 그 사람의 어두운 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건 알아요 5년전 이곳에선 이브 크로시가 주연인영화를 찍고있었어요 당신 막 완성된 제2스튜디오에서요 그 촬영중 어떤 사고가 있었나봐요 그후로 제2스튜디오는 사용되지 않았요 그ład20세트의ts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오호 rev papa 하겠다 토너 삶에니 끝난다구요? 에...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사람이 죽어버렸으니까요 현실세계에서 에이.... 거짓말이야 그리고 이 에이토 촬영소에서는 앞으로 더이상 어린이 프로그램은 안 만들 거예요 에.....에에에.....! 왜요? 저도 슬프지만 하지만 그게 에이토 촬영소의 방침이거든요 그게 에이토 촬영소니까 끄덕 어째서 어린이뉴 프로그램을 안 만들겠다는거지? 에이토에 덮은 분들은 토노사맨의 이 사건을 잊고 싶나봐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싶은거에요 뭐 꼼꼼히가 있는거지 그건 나오면 제발 때려주잖아요 토노사맨을 좋아하는 아이들을 넣으라고요? 토노사맨하고 같이 묻어두고 싶은 사실이 있으니까 그래 괜찮아요 곧 새로운 영웅을 찾아낼텐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갑자기 프로그램이 끝나면 모두 슬퍼할거에요 그치 나로도 뭐라고 말좀 해봐 에? 그.. 그렇겠지 지금은 말로 하는거 보다 증거품의 힘을 빌려볼까? 이걸 봐줬으면 하는데 이거 이걸 제시해 이거 이렇게 좋아한다 아이들이 펜닌 어떤 아이가 혼자서 모은 사진이야 아이들은 잘 던졌다 잘 던졌어 토노사맨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어른들의 사정으로 갑자기 끝내다니 스텝이라면 그래서 안되는거야 스텝이라면 그래서 안되는거야 그렇죠 알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근데? 있어 알려줬으면 해 그렇게까지 감추고 싶어하는 에이토 촬영서의 비밀을 5년전 사고에 대해서 말해줘 네 그냥 순순히 말해 감화됐어 들려주지 않을래요 5년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이야 네 제가 들은걸 말씀드릴게요 흠 흠 5년전 촬영중 이브크로시가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고 해요 에? 사람은 아 물론 사고였어요 그래서 잘 처리해서 무마시킨 자가 히메가미 프로듀서였어요 그게 이브크로시의 약점인가 약점인가? 그래서 이브크로시는 히메가미 프로듀서가 시키는대로 하지만 사고였다면 발표하는게 좋았을텐데 당시 이브크로시는 인기스타였으니까 어떻게든 숨기고 싶었던거에요 그랬구나 나루호동 경비원 아줌마라면 더 자세히 알고 있을거에요 그 무렵부터 이 촬영서에 있었으니까 그 아줌마가 또 팬이잖아 오케이 이동해 아줌마 뭐야 나이 아직 있었던겨? 이 그렇게여기가 좋은면 아줌마 대신 이러버리디오? 아줌마 막상 일한덕으면 싫다고 한다 기억이 없군요 어 맞아 다들 이브크로시를 잊으려 필사적이지 에이토 촬영소가 이렇게 커진게 누구 덕인데 전부 이브크로시 덕이잖어 아줌마가 불만을 터트리고 있어 위험한데 나루 얻어 저기 5년 전에 이름이 아닌데요 띵띵띵띵 너 누구한테 그걸 그것은 마미아로군 마, 마미아? 스텝 여자 이름이야 어쨌든 들었습니다 이브 크로시가 촬영 중에 사고로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고 너희 말이요 그렇게 사람의 과거를 파헤치니 즐거운 겨? 아니 그 이거 니보시 씨를 구하기 위한 거라서 이브 크로시가 니보시 놈의 인형을 섬쳤다니 그럼 되돈데서 내 아줌마를 암 믿어? 아니면 뭐 친구라도 있는 겨? 아 증거라 증거가 있지 아줌마 여기 미안하지만 있어요 증거가 여기 있잖아요 지문이 묻어있잖아 이게 증거입니다 뭐요 그 작은 병은? 수면제병입니다 이브 크로시에 지문이 묻어있습니다 그게 어땠다는 겨? 이브 크로시도 잠이 안올 때가 있겠지? 그 약을 니보시에게 썼다는 증거는 있어? 저거 저거 접시 여기다 뿌렸어 뿌리고 자기가 먹었을 수도 있지 잠이 안 와서 아 그래 애먹었지 그때 니보시 씨의 그릇입니다 수면제병 흔적이 반짝 발견됐어요 그런감? 불쌍하게도 이브 크로시 해서는 안 된 일을 해버린 거구먼 아주머니 너희에겐 졌어 얘기해 주지 아줌마도 조금 피곤해졌고 말이여 아줌마 확실히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사람이 죽은 사고가 있었지 공교롭게도 연예기자가 사진을 찍어버려서 말이여 그 사진을 둘러싸고 난리가 났지 그 소동을 잠재운 게 그 여자 심해감이여 그 여자는 조폭들이랑 관계가 있어서 말이여 심해가 공주 아니에요? 응 가미는 신이잖아요 가매라 그랬나? 가매나 거북이잖아요 거북이 공주? 연예기자들 입을 막아버린 겨 그 여자가 A2에서 힘을 쓰게 된 게 그랬군요 하지만 알아줬으면 좋겄어 이브 크로스에게 악의는 없었을 겨 아줌마 잠깐만 기다려 녹차 갖고 왔어 왠지 아줌마가 불쌍해 나눠주는 게 아니고 자기 먹으려고 먹으며 살려고 이거 가져가 어? 사진인가요? 결정적 증거 같은데 어? 저 부러진... 저기 저 부러진 거 옛날부터 수상하다고 했잖아 어? 이... 이건? 그때... 아 사고사 그때 이 사진이요 여긴 제 이 스튜디오의 별장인가요? 이브 크로스가 계단 위에서 악당과 싸우는 장면이었는데 상대편 배우를 화단의 철책 위로 그래 저 위험해 보이더라고 불어졌어 어째서 아줌마가 이런걸 옛날 일이여 얘기하고 싶지 않구먼 알겠습니다 다 얘기하고 잘 알겠습니다 우리 다 갔나? 이제 재판장으로 가죠 정리하자 재판장으로 가고 싶은데 못 가 유치장 유치장 아 개 그 여자를 한번 다시 만나야겠다 그쵸? 제 이 스튜디오로 가죠 그 사건 현장 제시의 제시 그 사진 보여줘 열받게 열받게 그 사람 죽은 사진 보여줘 자 이거 이... 이거다 이 자식아 어때? 그거 네, 네? 어디서 주웠지? 그, 그건 오바로군 오, 오, 오바? 오오바 왜 하냐고 경비현 아줌마 오오바 왜 하냐고 누가 방송 중인 까독을 켜놔? 이걸 또 꺼놓으면 꺼놓으면 연락이 또 그거되요 얼른 꺼놓는데 다시 꺼놔 진퇴양란이야 심해가메씨 당신은 이 사고를 무마시키는 대신에 이, 이 부쿠르시를 마음대로 조종했었죠 파랑 에? 뭐라고요? 세게 부는군 파랑 말 돌리고 있어 재밌는 이야기야 뒷얘기는 별장에서 천천히 들어주지 나로도 별장 안에 들어가버렸어 가버려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자살해 아니? 그럼 신약 투입해가지고 헐크처럼 돼있어 이제 이겨야돼 그럼 HP 다 채우고 가 만피 만들고 가 채워야돼 원래는 별장은 흥! 왔군 그럼 계속 얘기해보시지 어쩐지 분위기가 달라졌는데 김해가메씨 당신은 이 사건을 빌미로 이부쿠로씨를 마음대로 조종하고 있었죠 이부쿠로씨는 싼 출연료를 받고 아동프로그램의 악역을 흥! 사람을 협박군 취급하는건가 실제로 당신이 한 짓이지 그렇잖아요 분명 사고로 사람을 죽게 되었지만 그 약점으로 잡아 이부쿠로씨를 스토전에서 끌어내리고 잠깐! 나는 끌어내리거나 한 적이 없어 이부쿠로 녀석이 스스로 쓰레이가 된 것 뿐이지 그 그치만 그 원인이 된 것은 당신이잖아요 부대가 살고 있는데 잠깐! 대체 뭐야 아까부터 사고 사고라든 어떻게 사고라고 단정 지을 수 있지? 흥! 흥! 무슨 말이죠? 이해가 느리고만 사고가 아니었다면 그건 뭐였을까 다 한번 생각해보라고 서... 설마 고의로? 그래 그렇지 증거는? 그래도 좀 증거가 있습니까? 흥! 그렇지 않으면 5년이나 사람이 시키는대로 하겠어 난 근래 5년 동안 그 녀석을 부려먹어왔어 하지만! 경비원 아줌마는 그건 사고라 했는데? 아 그 여자는 이부쿠로의 팬이었으니까 말이야 사진을 가지고 촬영소에 온 기자들에게 달려들어 얻어맞으면서까지 그 사진을 뺏을 정도였거든 아 그 사진을 뺏어온 거구나 그래서 아줌마가 사진을 갖고 있었던 거로 멍청한 여자 그런건 필름만 있으면 얼마든지 현상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제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진은 그 한 장뿐이지 오오 다 그걸 했어 필름을 다 제거했나봐 넘겨주실까? 그걸 캥! 캥! 얘들아! 저..저기 이분들은 침펄이랑 누구야? 침펄? 풍이요 오른쪽 윤수요 고양이 수술 받은 윤수요 흐흫 너희도 없던 일로 해줄까? 뭐 이 시랄? 아 맞다 히메가 미는 야쿠자하고 연관이 있다고 그랬어 재판은 내일이 마지막이지 유감이지만 말이야 내일 재판에 너희는 결석해줘야겠어 어...어째서 어째서 어째서 이 사진에 그렇게 집착하는 거죠? 이건 이부쿠로씨의 약점일 뿐이고 히메가 미 사쿠라에게서은 아무래도 상관없는 물건일 텐데 생각할 시간은 충분할거야 그럼 안녕투분 뒷처리 부탁한다 얘들아 안돼 후원 감사합니다 멈추기 바랍니다 이야기는 다 들었습니다 1대 4가 가능한거야? 이메가미 사쿠라 잠깐 경찰서까지 와주셔야겠습니다 어 튼튼한데 꽤 하는데 청년 아무래도 승부는 내일 재판에서 결정이 날 것 같네 기대하겠어 든든하네 경찰 괜찮습니까 약간 뛰어든 타이밍 늦었습니다 아직 연습이 부족합니다 형사님 고맙습니다 전 무서웠어요 뭘요? 이게 제 일이니까요 왜 그러세요? 이 대사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형사가 된 것입니다 환불했어 드디어 머쓱 그럼 본관은 이제부터 다른 일이 있습니다 인연이 있으면 다시 만날 것입니다 든든하네 국밥이네 국밥 일본 사람이니까 돈코츠를 돈코츠라고 해야돼 나를 보도 드디어 클라이맥스라구 돈코츠네 돈코츠면 아 마지막 날이야 이제 아 마지막 날이야 이제 띵띵띵띵띵띵 띵띵띵띵띵띵 변호사로의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측 준비되었습니다 변호측도 준비되었습니다 오늘은 재판 마지막 날입니다 검찰측 변호측 모두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할 수 있기를 그럼 밑줄기 검사 사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제 재판에서 변호인에 의해 새로운 소리 제시되었다 살인 현장은 사실 제2스튜디오였던 것이다 오늘은 실제로 별쟁에 있던 사람을 증인으로 불러서 사실관계를 분명히 할 것이다 흠 알겠습니다 밑줄기 녀석 오늘은 조금 차분하군 어떻게 당겨 어떻게 당겨 그럼 증인을 부르겠습니다 사건 당일 제2스튜디오에 별쟁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던 히메가미 사쿠라 프로듀서를 계속 피오 계속 피오 계속 피오 법정 모독죄 증인 이름과 지갑을 말하시오 히메가미 사쿠라 에이토 촬영소에 브로듀서 증인은 사건 당일 제2스튜디오에 별쟁에서 그런 건 모두 알고 있잖아 응? 불필요한 절차는 귀찮다고 구작했다면 날 빼고 하든가 에잇 그럼 지, 증인 사건 당일에 관해 증언해 주십시오 나 너도 이 사람이 범인 받지 응 맞아 반드시 꼬리를 잡아주마 증언하시죠 청호가 되기 좀 전 제2스튜디오의 별장에 들어갔지 회의가 시작된 것은 청호 끝난 건 넷이었어 그리고 나서 리허설이 있어서 제1스튜디오로 갔지 맞아 피곤해서 우자이에게 태워달라고 했어 뭘 태워죠? 그 뭐 차 같은 거겠죠 회의 도중 휴식은 2시 30분부터 15분동안 우자이와 함께 별장 앞에서 립스테이크를 먹었어 제1스튜디오로 가서 거기서 이북크로의 사체를 발견했어 뭐 대충 그렇지 흠 다 구진만이 너무 많은데 증언해서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 점이 있습니다 피곤해서 우자이에게 태워달라고 했다라는 것은 차 네 승합차가 있었잖아 제2스튜디오에 그걸 우자이에게 운전시킨 거야 상투원 수생이 상의 목도 있어서 위험하니까 무슨 길로? 길이 없는데? 그게 이렇게 무너졌잖아 4시 이후에? 그럼 변호인 신문을 일단 다 해 죽으면 아 2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혼자서요 크랙 스탭구역에는 얼굴 안 비친겁니까? 크랙 대화가 잘 안 이어지네요 크랙 Conservative nothing 그동안에 자리를 비운 사람은 없었습니까? 없었어 말을 좀 더 해주시죠 상 당신도 마찬가지야, 공사향방 Ivory 함부로 책상을 치지 말아줘 그리고 나서 리허설이서 제1스튜디오로 갔지 그럼 몇시쯤이었습니까? 잊어버렸어 기억해낼 생각은 없는겁니까? 이게 편하네 그 사이겠지 우자에게 태워달라고 했어 우자에게 태워달라고 했다는건 어떤 의미입니까? 아까 말했잖아 승합차를 운전시켰다고 우자에게 2시 30분부터 15분동안 우자의 별장에서 립스테이크를 먹었어 여기까지거든요 추궁 립스테이크 그 립이 뼈다귀가 없었는데? 그 시간에 무엇을? 책상 치지마 시끄럽다고 그렇다 변호인 앗 책상 쳐 자 저희도 쳤어 그걸 증명해줄 사람이 있습니까? 우자이 아니 다른 사람은요 충분하잖아? 한 사람만 있으면 스테이크를 먹지 않았다라는 증거는 없을까? 어때 좀 더 많이 떠들어주면 고맙겠는데 말이야 근데 지금은 치의록 아니야 쓸모없는 마요이야 응 그 우리 뭐 있어요? 법정 기록? 좀 봐요 이런게 있어 승합차 컷다란 뼈가 나왔어 이걸 제시해 뼈가 있었잖아 어 맞아 근데 뼈가 없잖아 이건 그렇지 립 립 어 거기 립 그쪽에서 가죠 뼈로 뼈로 후드를 패자 초패 뼈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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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는 이렇게 뼈가 남아야 된다고 응 생각한대로 그렇게 나왔군요 립스테이크를 먹었다 하지만 그건 이상합니다 이건 스텝 구역의 테이블에 있던 접시입니다 보다시피 커다란 뼈가 남아있습니다 당연하지 립스테이크니까 음 그래요 당연합니다 하지만 또 올려보십시오 펼창 밖에 있던 테이블 위를 딩딩딩딩 이 테이블 접시 위에는 뼈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표정 봐 김해감이지 못생겨졌어 만약 립스테이크를 먹었다면 당연히 뼈가 남아야 됩니다 즉 당신은 뼈도 먹었습니다 뼈 없는 스테이크를 먹었다? 능치 박살인데 이거 뼈도 먹었다 어? 뼈도 먹었다? 뼈 없는 스테이크? 당신은 하이에나인 것입니다 뼈도 먹은 것입니다 뼈도 먹었습니다 얘가 왜 그렇게 되는 거야 나루호도 아무리 나라도 뼈는 남긴다고 나도 남겨 나루호도셔 저도 뼈는 남깁니다 이가 안 좋아서 당신은 스테이크를 먹지 않았어 스테이크를 먹지 않은 겁니다 휴식 시간 중에 스테이크를 먹지 않고 그냥 버린 겁니다 소각로에나 버린 거겠죠 크롱 히메가 미스는 휴식 중에 뭘 했다는 거죠? 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자이를 괴롭히고 있었겠죠 토노사맨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토노사맨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겨 어떻게 된겨 컴 청숙하시오 설마 그렇습니다 스테이크를 먹기 위해 별장에 나온 히메가메시는 토노사맨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를 사례한 겁니다 그 손으로 그 손으로 어떻게 된겨 시끄럽소 변호인 그 그 그 바로는 문제가 무슨 말이냐 나루호도 자네는 상관없어 내가 죽였다고? 예 재밌네 오랜만에 따분함을 있게 해주는군 좋아 이제부터 당신과 내가 두뇌 되기라도 해보지 끄덕 끄덕 철전이다 그러면 분명히 흉기는 토노사맨 스피어였지 예 난 보다시피 가녀린 여자인데 이런 내가 무거운 스피어를 마음대로 다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할 수 있어 왜냐면 부러졌기 때문에 이 앞으로만 찌르고 다시 붙이면 돼 할 수 있을 것이다 불가능하진 않겠죠 불가능하지 않을지도 모르지 이 다물어 내가 말하고 있잖아 피해자는 정면에서 가슴을 찔렸지 즉 피해자는 범인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거야 토노사면에 인형 옷은 가볍고 움직이기 쉽게 돼 있어 완력도 달리는 속도도 모두 떨어지는 내가 피해자와 정면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을 리가 없지 더더구나 사진이 증명하듯이 그 스피어는 피해자 자신이 가져온 거야 내가 그것을 그에게서 힘으로 빼앗았다는 거야 그렇다 그래도 했다 주장했다면 그 증거를 모여봐라 나로도 토노사메 스피어의 데이터를 잠깐 봐봐 이상한 부분이 있지 않아? 그래 부러져서 테이프를 붙였다고 무슨 일입니까 변호인 방금 전 발언을 취소하겠습니다 할 수 없군요 하지만 벌점은 줘야겠습니다 지금 바로 왜 뭔데? 왜 취소된 건데? 뭘 취소한 거야? 이걸로 제시해도 돼? 방금 제시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닌가? 아니구나 틀린 거야 이건 이거는 뭐 발언을 취소? 무슨 말이냐 어쨌든 원점으로 돌아가서 증인이 토노사메 스피어를 달을 수 있었는가 그건 지금 상관없지요 무슨 소리야? 충기는 토노사메 스피어가 아니었으니까 말이죠 뭐 뭔 소리야? 어떻게 된 거야? 뭐 무슨 말씀이십니까? 스피어는 사체 옆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증거를 보여드리죠 저 사진 뭐 읽어야 돼? 이미 부러져서 죽일 수가 없어 이걸로 그거 맞아? 응 제시 증거는 말할 필요도 없이 바로 이겁니다 흉기 잘 들으십시오 오전 연습에서 이 스피어는 한 번 부러졌습니다 부른 스피어를 수리한 것은 아줌마입니다 테이프로 말이지요 이걸로 찔러봤자 부러집니다 스피어는 한 번 부러집니다 어디랭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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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숙하시오 변호인 무슨 소리야?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닥쳐 딸 무시하지 말 것 히 무슨 말이지?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 토노삼의 스피어가 흉기가 아니라면 대체 이 이브쿠로는 어떻게 살해당했던 걸까? 위에서 떨어뜨렸어 그걸로 가시로 물론 할 수 있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수상할 정도로 자신만만하군요 그럼 제시해 보십시오 이브쿠로를 살해한 흉기를 요거 이거 똑같이 떨어뜨렸어 그래서 휘어졌어 휘어졌어 제시 이 사진을 봐주십시오 뭐 뭡니까 이건 계단 위에 있는건 이브쿠로 닿기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겨 어떻게 된겨 조용하십시오 정숙하시오 조용히 하지 않으면 재판을 중단하겠습니다 변호인 어떻게 된겁니까 이건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에이토 촬영소에서 불행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방금 보신 사고가 말이죠 이 일은 일절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에이토만의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그 것이 이번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냐 밑주르기 검사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계단에서 굴러 철책에 가슴이 찔린 남자를 보고도 아 이럴수가 이 사고가 이 사고가 일어난건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이었습니다 그와 똑같은 일이 또다시 벌어진 겁니다 아 아 열받아 나루오도씨 설명을 계속하시오 사건 당일 오후 2시 30분 김해가미 사쿠라는 별장 밖에서 이부쿠로씨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고위인지 사고인지 알 수 없지만 이부쿠로씨를 밀어서 떨어뜨린 겁니다 절책 위로 5년 전 이부쿠로씨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즉 피해자는 이부쿠로 타케시는 자신이 사람을 죽게 있던 그 방식으로 이번엔 자기 목숨을 잃었다는 건가 그 덕 그렇게 되죠 후 잘 만들어진 얘기네 그 끼어맞추기 재능을 살려 우리 각본가로 일하면 좋겠어 뭔가 반론할 것이 있습니까 알겠어? 니가 말한대로 이부쿠로가 별장에서 죽었다고 치자 하지만 실제로 사체는 제1스튜디오에서 발견됐잖아 아쿠다이카의 인형옷 안에서 말이야 사체를 제1스튜디오로 옮기고 인형옷 안에 넣는다 그 작업을 휴식시간 15분 안에 끝내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해 대체 내가 어떻게 시체를 처리했다는 거지? 버스 승합차 맞나? 제1스튜디오로 옮기고 인형옷 안에 넣는다 확실히 시간 관계성 무리인 것 같군 흠 그렇군요 어떻습니까 변호인 사체문제에 관해서 한다면 한다면 가능하다 가능해 아니 다른 방법이 있었지 한다면 가능한 15분 안에 한다는 거죠 아 다른 방법이 있었어 다른 방법이 있었어 사체로 옮길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어떻습니까? 무슨 말이지? 무리하게 모든 일을 15분 안에 끝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에게 사체로 옮길 방법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지, 좋아 그럼 얘기해 보실까? 그럼 변호인 제시해 보십시오 사체로 옮긴 방법을 이 안에서 이 안에서 이 안에서 공범이야 우자이라 그래서 이 안에서 옮.. 옮기는 동안 해 너 옮기는 동안 넣는 거야 그거밖에 없죠 그거밖에 없어 김해가미씨 당신은 사체를 제일 스튜디오로 옮겼습니다 이 승합차에 태워서 어떻게 된겨 어떻게 된겨 당신은 좀 전에 이렇게 증언했죠 회의 후에 리허설이 있어서 제일 스튜디오로 갔지 피곤해서 우자이에게 태워달라고 말했어 승합차가 있었잖아 우자에게 운전시켰지 당신은 승합차에 사체를 태워서 제일 스튜디오로 간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모이기 전에 사체를 인용온 안에 넣은 것이지요 2승 잠깐 기다려 승합차를 운전한 건 우자이 감독이었다 표노이는 우자이 감독이 공범이었다고 말하는 겐가 물론 공범이다 공범입니다 사체를 승합차에 실은 것도 인용온 안에 넣은 것도 희메가미씨 혼자서는 역부족이니까요 그치 그리고 할 수 있더라고 하더라도 몰르다고 하더라도 그 뒷칸으로 가야돼 왜 갑자기 프로듀서가 뒷칸으로 가 이미 이게 다 서로 인지가 돼야지 게다가 터노 사면 인용옷도 그가 처리하지 않았을까요? 이 무크로시에 피가 묻어 있으니까요 아마도 그 작은 소각러에서 태워버린거겠죠 어떻습니까 희메가미씨 아직도 계속하시겠습니까? 으음 이젠 됐어 너 겉보기보단 꽤나 실력이 있구만 내가 졌어 재밌었어 그리고 2페이즈 보스 보스전 저기 그래서요? 엥? 무언가 할 말 없습니까? 무슨 말을 해야되는데 에? 졌습니다라든가 뭐 그런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했잖아 즉 히메가미 사쿠라씨 당신이죠! 이부쿠로 타케씨를 살해한 사람이 몰라 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흐흐흐흐 아아 몰라 모르겠는데 아아 손톱깔기 왜 그렇게 됐는데? 모르겠어? 난 너와 두뇌 싸움을 했어 그 결과 분명 나도 범행이 가능했던 것 같아 바로 그겁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가능성의 얘기 증거가 있으면 또 모를까 결정적인 증거가 없잖아 뭐 뭐 뭐라굿? 그치 할 수 있는거지 그런 기념 그런 기념 근데 얘밖에 없잖아 다 지금 이 CCTV로 다 들어갔고 걔도 아니고 근데 이거 다 소거법으로 빼면 저 여자밖에 없지 않아? 소거법으로 하면 안 되지 왜요? 증거가 있어야 될걸? 소거법으로 왜냐면은 거기 그 이 상황 들어가려면은 CCTV가 걸리는데 그 안에 있던 사람이 전부고 용의자고 그 안에서 하나씩 빼면은 저 여자밖에 없는데? 물론 증인이 말한대로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람은? 분명 매우 수상하지만 증거는 없다 미칠기 녀석이 망설이고 있어 뭣들 아는거지? 난 오늘 증인으로서 여기에 온거야 질문이 없으면 이만 돌아가겠어 일은 어떻게 하지?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증언을 해주세요 다시 한번 말입니까? 포기라는걸 모르는 남자분 난 다시 증언을 한다 해도 아까하고 완전히 똑같은 말밖에 하지 않을거야 그야말로 단 한마디도 안 들린 완전히 똑같은 말을 그럼 넌 어떻게 하겠어? 같은 질문을 하고 같은 답변을 듣고 시간 낭비야 이런 이번에야말로 정말 끝인가? 어떻게 된거에요? 어떻게 된거에요? 그럼 질문이 없는거 같으니 여기서 히메가미씨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음 어? 미츠르기? 왜 그러시죠 미츠르기 검사 이의를 제기하는 동안 뭔가 질문을 생각하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 그렇습니까? 그럼 이번에야말로 기다려! 증인 다시 한번 증언을 어떻게 된거죠 재판장? 당신 분명 검사였지 어째서 그렇게 끈질기게 나를 아무튼 다시한번만 증인의 이야기를 듣고싶다 어떻게 된거죠 재판장? 후원감사합니다 아까하고 같은말을 계속 반복하란 말이지 미츠르기 검사 같은말을 증언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증언하란겁니까 아.. 그거는 시간 끌고있어 미츠르기가 그..그..그렇지 그니까 아..사체를 발견하고 난 후에 대해서 듣고싶다 사체를 발견하고 난 뒤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증인 증언해 주십시오 나 로드아 어째서 미츠르기 검사님 우리를 도와주고있어 지금 범인인걸 안이상 더이상 그거 하진않아 모든 피고를 유죄로 만드는것이 나의 룰이다라고 뭐 공안검사야? 응 미츠르기 시체를 발견했을때는 오자이와 오오바 경비원이 있었어 스텝 여자애도 있었고 없었던건 니보시뿐이었지 곧바로 경찰을 불렀어 니보시도 뒤늦게 왔고 오오바 경비원이 소란을 떨었지 이놈이 범인이라고 난 그 자리에 없던걸로 부탁하고 일단 별장으로 대본가에 연출로 들어가지로 돌아갔어 그리고 그날은 그대로 귀가했지 아까 대본이 없었.. 대본을 잃어버렸다고 했을텐데 그치 이 직원에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나루오도씨 신문해주십시오 나루오도 조금만 더하면 돼 저사람 아닌척하고있지만 나루오도가 거의 다 밀어붙였으니까 마지막 열쇠를 발견하면 꼭 이길수있어 응 띵띵띵띵띵 사체를 발견했을때 스텝여자에도 있었고 없었던건 리보식띵 여기 죽음 잠깐 대본과 연출노트 중요한거야 톤한탄가면 곤란하지 뭐 그.. 그건 그렇겠군요 기다려주십시오 애초에 1일스튜디오에는 리허설 때문에 갔을텐데요 어째서 대본이나 노트를 가지고 있지않았죠? 리허설같은건 못할거라 예상했으니까 뭔소리지 살인있었잖아 뭐가 어떻게 됐든 리허설같은걸 어떻게 하겠어 어? 뭔소리야? 가지고가야지 뭐 일단 모르잖아 거기 살인사건이난지 뭔말이야? 흠 그럼 증인 증언을 계속해 주십시오 증인 지금 발언엔 문제가있다 어? 뭐라고? 우리편이야 이제? 잘 들어라 리허설이 없다고 생각해서 대본을 가지고가지 않았다 그건 마치 결정은 나오기전부터 이미 있었지 사체가 있다고 알았던건가 그니까 이말이지 이.. 이협공은 못참지 정숙하십시오 밑줄기검사 지금 발언말입니다만 확실히 지적한대로입니다 하지만 검찰측 사람이 취할 행동이라고 생각되지 않는군요 마치 그래요 변호인 같지 않습니까 열받았어 얘도 계속 뭐라받아 열받게가지 열받았어 내가 취할 행동은 결정하는건 나 자신이다 자 증인 대답해보실게 밑줄기가 도와준건가 흥 검사와 변호사가 한통속 뭐 좋아 난 그런 의미로 말한게 아니야 리허설이 없을거라고 생각한건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지 흠 구원감사합니다 그럼 증원을 수정해 주십시오 다리를 다친 이 부쿠로에게 액션은 무리여서 가지고 가지 않았어 대본을 들어봐 어떻게 부상인걸 알고있을지 아침에 보긴 봤잖아 어째설하니? 우자이야 우자에게 들었어 우자이 감독이라 자 잠깐 나로우도 지금 증언 잘 들으니 왠지 이상해 무언가를 발견하지 못하면 지금까지 노력이 전부 허사가 되어버려 사체를 발견했을때 무자이와 오박 이게 아까 마지막이었나 봐 그래서 끝난다고 후원감사합니다 아 여기가 끝이여서 이걸 가지러갔다 왜 없던걸로 부탁했을까 아 왜? 난 그런거 딱 질색하는 스타일이라서 우은소야 에이토 촬영소 사람은 배려심이 깊거든 회의를 하고있던 우리가 범인일 리가 없다면서 감싸준거지 회의에 참석하는 자는 높은 분과 스폰서 보나마나 그 프로라도 이용한거겠지 이것도 한번 보자 오오바라면 그 아줌마잖아 아줌마는 어째서 니보시씨를 그가 스튜디오로 가는걸 봤으니까 라고 했었지 토너 사면 얘기로 더 춤 해보자 형사는 아줌마 증언만으로 니보시씨를 체포한겁니까 글쎄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그 아줌마가 사진을 형사에게 건넨 모양이야 그 게이트 카메라가 촬영하는 사진 말이다 그 아줌마는 이북으로 일이라면 앞뒤를 안까리니까 말이야 경찰을 불렀어? 경찰 안 왔잖아 아 아니야 거기 왔지 그 사이에 다른 사람들은 뭘 했죠? 아주 무거운 침묵 그때 겨우 잠에서 깬 니보시가 왔지 늦었어야 용서해 줍쇼 라면서 그 자리가 더더욱 얼어붙었지 용서해 줍쇼? 흉내를 너무 잘냈나? 딱 이런 분위기로 말이야 스텝 여자애도 있었고 스텝 여자애도 있었고 그럼 몇시쯤에 일이었죠? 5시였습니까? 그쯤이라고 생각하는데 10시에 스튜디오에 갔습니까? 10분 정도 전이니까 죽었네 스튜디오에 도착했을 때 다른 스태프들은 아직 안 왔어 그렇다면 우자이 감독의 도움을 받아 시체를 옷 속에 사체를 인형 옷 안에 집어넣는지 따위는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 했다고 사람의 말은 잘 들어야지 꼬마야 증인 계속해 주십시오 잠깐! 낮잠을 자고 있었지요 본인은 그렇게 말했었지 아무도 부르러 가지 않았던 겁니까? 사체 사체를 앞에 두고 그렇게 냉정하게 있을 순 없잖아 추궁 일단 추궁하고 봐 그 반대가 아닐까요? 살인이 일어났는데 딱 한 병만 없었던 겁니다 그 사람을 찾지 않았나요? 보통 행! 그야 논리적으로는 그렇겠지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럴 경황이 없었어 게다가 리보시는 도노사면의 인형 옷을 입지 않으면 눈에 잘 안 띄어서 자주 촬영버스에 혼자 남겨주곤 했지 너무 인상이 깊은 진한데 왜 남겨주지? 그럼 증인 계속하십시오 뭘 제시해야 될 것 같은데 제시할만한 건? 너부시 없던걸로 부탁하고, 잠깐만 처음부터 한 이때가 이제 4시 50분에서 5시라고 했구요 일단 대본과 연출노트를 가지러 별장에 돌아갔어 이게 뭐야 아까 했잖아요 그죠? 수정한데? 오! 되댕겨! 바꿨지? 말을? 우리 뭐 낼거 없냐? 뭐 내야되나봐 액션은 무리여서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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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잠시만 아니 아니 니보시가 아니구나 니보시가 다쳤지? 그니까 이거 한번 내봐 일단 어? 니보시가 다쳤는데 다리를 다친 니부크로 그니까 이거 한번 내봐 니보시가 다친 니부크로 니보시가 다친 니부크로 아 니보시가 다친 니부크로 아 맞네 오셨습니다만 그건 어디까지나 니보시 씨로 보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몰라 왜 모르지? 아 얘기만 들어서 누가 다친지는 몰랐던거야 이부크로가 다쳤다고 생각했나봐 니보시지 이부크로씨가 아닙니다 왜 당신은 부상 입은 사람이 이부크로씨라고 생각한겁니까? 우자이.. 우자이 얘기 들었단 말이야 그래 그 녀석이 착각한거야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자이 감독은 오전 연습에 참가했었습니다 따라서 니보시의 다리 부상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니까 착각할 리가 없습니다 김해가미씨 당신은 다리를 저는 이부크로씨를 봤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부상을 입은 사람은 니보시 사부로일텐데요 여기서 다시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이부크로씨도 다리를 절고 있지 않았습니까? 니보시씨의 흉내를 내기 위해 앗! 그게 언제였나? 그건 토노사멘의 인형옷을 입고 제2스튜디오로 가서 그리고 사라질 때까지 그렇습니다 김해가미씨 당신은 다리를 절고 있던 토노사멘과 만났습니다 토노사멘의 인형옷 안에는 이부크로씨가 들어있었고 그래서 당신은 이부크로씨가 부상을 입었다고 착각한겁니다 흑aza 쁡- 정숙아시죠 정숙 지웅인 뭐라고 반론 해보시지 으으으이 페이지투 으으으으읏 이번해야말로 반론때인 못하겠지 으으으 그럼 그럼 말해보라구 크윽 에? 습 내가 이브크루의 죽음을 바란 그 이유는 뭐지? 함부로 가긴 했지만 그는 스타였어 그 녀석이 죽는다고 해도 내겐 아무런 득이 될 게 없잖아 음... 동기 말이군요 과연 그녀가 왜 피해자를 살해했는가 그것은 저도 궁금합니다 어... 밝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변호인 명확하게 동기를 질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지정극입니... 물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 증거품을 보여드리죠 이 사건에 동기를 말해주는 증거품이 있습니다 뭐... 뭔데요? 있어? 그런게? 이거죠 사진이요 사진 여기서 딱 이 놀라는 이 여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겁니다 공범처럼 찍혀서? 이것은 아까 그 사진 말인가요 이것이 이번 사건의 동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히메가미씨?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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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표정 봐 음... 스타덤의 정상에 있던 이부쿠로씨는 히메가미 사쿠라의 힘으로 사고를 무마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던 겁니다 공교롭게도 이부쿠로씨는 이 사고를 계기로 스타의 자리에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최이식을 느꼈겠지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히메가미 사쿠라는 그런 이부쿠로를 이용했습니다 값싼 출연료를 이부쿠로씨를 마구 부려먹은 겁니다 펭! 그럼 이봐 나 아쿠다이 칸베옥도 이부쿠로씨 입장에서 보면 굴욕이었겠죠 음... 기다려주십쇼 나루오도씨 아까부터 당신은 이부쿠로씨의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마치... 에... 뭐랄까 이부쿠로씨가 히메가미 사쿠라를 살해한 것처럼 들립니다 뭔 소리야? 하지만 히메가미 씨 쪽은 없었습니까? 그... 그래 니 이야기에 따르면 내게서 이부쿠로는 좋은 돈줄이잖아 그런 남자를 내가 살해할 이유가 없지 편호인 그녀의 동기를 알려주시오 이가 아니었어 깎였어 아...이거 잘못하면 깎인다는거야 동기같은건 없어 그냥 살인이 재밌어 아니 동기를 나타내는 증거를 제시해 알겠습니다 동기 동기는 뭐냐? 난 알 수 있어 뭐냐? 뼈 없는걸 줬어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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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생각해 맛...동... 그... 난... 이따가 하고 지금부터 생각해 그니까 나는 동기같은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뇨 동기가 있어 그것은 그것은 죽이고 싶은 이유 그냥 이거야 또 아름다운 추억 그게 김해가미씨의 동기를 말해주는 증거품입니까? 너...니 광기 깎여 정신차 대시오 아...이 부분은 벌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돼 맨날 한 발짝이래 쟤는 동기같은건 없어 동기같은건 없습니다 그냥 죽이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녀에게 동기 따윈 없습니다 뭐...뭐라고요 그녀는 단지 계단에서 더민 것 뿐입니다 사리를 질리고 덤벼든 이브크로씨를 말해주세요 소 봐라 이게 쭈...쭈...형의 쭈감이네 쭈감 쭈짓감 마...뭐라고? 간단합니다 사리가 있었던건 이브크로씨 쪽이었습니다 이건 몰랐는데? 뒷발로 잡았어요? 소 뒷걸음질 쳐서 잡았대? 그니까 애초에 이브크로씨가 저... 세이버투스를 용의자로 넣고 자기네 빠져나가려고 그걸로 갈아입은거에요 약을 매기고 그래서 죽이러 온거야 쩔뚝거리면서 그거였구만 뭐... 뭐라구... 어떻게 된겨 치죠 어떻게 된겨... 아시겠습니까? 이브크로타케씨는 수면제로 니벼씨씨를 잠재웠습니다 이브크로씨는 대기실에 몰래 들어가서 인형옷을 훔쳤습니다 이브크로타케씨는 그걸 입고 아줌마 눈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이브크로타케씨는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후원감사합니다 자신을 지독하게 이용한 김의가미를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죽일 이유가 없었어 부직! 그럼 정당방위야? 당신이 그랬죠? 거의 그냥 유술의 천재야 그 상대방이 힘을 이용해서 흘려버리기 죽여버리기 죽여버렸어 흘려버렸어 태국권이야 그냥 펌이는 나야 내가 원래대로 펑 터지면서 2페이지 마왕이들 의사를 불러 어서 피가 엄청나 이미 늦은거 아니야? 희메가미씨 도대체 어떻게 된거죠? 무슨일이죠? 일부러 그런거 아니잖아 타쿠미씨가 별장 계단으로 떨어져서 옛날 타 타쿠미가 희메가미씨 진정하세요 거짓말이야 대체 왜 사고였어요 이브크로씨의 액션 장면에서 타쿠미 타쿠미 만지면 안됩니다 힘의가미씨 안되 세대 죽으면 안돼 제발 사랑하는 사람이can 타쿠미가 아 그러면은 itan 내가 졌어요 적흥 밑줄기 검사 히메가미 사쿠라씨는 대기실에 정말 냉정한 사람이다 그렇습니까 나루오도씨 네 아무래도 또다시 기적이 일어난 것 같군요 그건 아니지 재판장 나 니보시 사부로는 무죄였다 그래서 그게 증명되었다 당연한 일이다 그렇군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럼 니보시 사부로에 대한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에 뭐 죄 오 뒤덩여 뒤덩여 아직도 이해 못했어 죽을 때까지 못해 그럼 오늘은 이만 폐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끝입니다 다들 집으로 가십시오 10월 20일 오후 1시 12분 재방재판소 피고인 제3대기실 정말 뭐라 말씀드리면 좋을지 정말 단단히 신세졌습니다 다행이에요 네 단지 이브 크로시가 제 인형 옷을 훔친 건 희메감의 프로듀서를 살해하고 그 죄를 인형 옷감기 책에 뒤집어 씌우려 했던 거군요 그게 좀 슬플 뿐입니다 나로드씨 왜죠 네? 가르쳐주세요 어째서 이브 크로시는 저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한 거죠? 그렇게 생겼으니까 증거품 보여요 모른다 그래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죠 역시 그런가요? 한 마리라도 해줬으면 언제라도 역을 바꾸어 드렸을 텐데요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이걸로 이 사건과도 깨끗이 작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행이었구만 축하요 리보사부씨 아니 뭐요 여러분 덕분에 토노 사면을 계속 할 수 있기로 했어요 끝났는데? 어떻게 말하지? 형이 말해요? 제가요? 얼른 잡아 땀 냄새 가득한 이 요것을 다시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왜들 그러시죠? 아 아니요 아무것도 그러면서 여기서 잘리고 엑스맨 출연 계약서가 오면서 끝나면 진짜 해피엔딩이다 엑스맨이요? 엑스맨 계약서가 딱 세.. 세 프로? 아 세이버투스 엑스맨 아우 유치해 이러면서 딱 끝나면 재밌다 세이버투스로? 응 좋아 정면은 처음 보네 나로호도 뭔가 말해라 난 잘 못한다고 잡담같은거 응 아 그래 유가미구나 미치룩이 가.. 갑자기 그 말이냐 고맙다 니가 협력해주지 않았다면 심의가미를 놓칠뻔했어 아 황송합니다 이보시라고 합니다 음 미치룩이라고 합니다 항상 TV로 활력을 애도 좋아해 애도 좋아해 팬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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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켜준거였어 저 사진 한장만 나로호도 우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었다 다시? 하지만 만나선 안되는거였어 덕분에 내 안에서 불필요한 감정이 되살아났다 불필요한 감정이라니 불안 그리고 망설임이다 그럼 불필요한 감정이 아니잖아 내게 있어선 방해만될 뿐이야 잘 들어 나로드 류이치 두번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 말을 하러 왔다 뭐지? 라이벌이잖아 동인지 있어요? 라이벌이 된다는거지 저기 나로드씨 지금뿐 친구입니까? 설마요 적이에요 적 지금은 그렇지 에잇? 아 호감을 느끼고 있어 왜 그런 의미심장은 알려줏? 이리하여 이 사건은 겨우 막을 내렸다 내가 법정에서 들쳐낸 이브크로씨의 사고는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결과 A2 촬영소는 다시 방침을 바꾸어 아이들을 위한 시리즈를 계속 제작하게 되었다 코에 도검사 히메사맨 이거 진짜 하기로 했어? 히메사맨? 나를 얻어 오늘이야 시작한다 함께 보자고 똥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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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만들줄은 몰랐어 트레이딩카드 큐타와 스탭여자애랑 트레이드 할거라고 니 얘기 그따저나 정말 다행이네 리보사부씨 또 주역이래 이번엔 얼굴이 나올까? 음 더더욱 안 나올 것 같은데 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 끝 아 재밌다 이거 진짜 잘 만든 추리영화 같다 확실히 이맘때쯤에 왔던 그거는 일본 거시기는 진짜 잘 만들었어 그래요? 그럼 4편? 아 잠깐만 배가 기다려드릴게요 기다려 드릴게요 흐흫 갔다오세요 후원 감사합니다 왜 안가 급애 아니야? 급애 아니야? 갔다오세요 3 5 그리고 작년이 감사합니다.